대주는 기이하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전투 종결을 선언하던 그 눈눈한 태도하며 이번 승전연회에서 가장 하금 무사들과 꺼리낌 없이 어울리는 것들처럼요. 그때 경계를 보고 있던 대원 하나가 웬 무사를 한 명 데리고 남궁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화영단주로부터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전령이라면 조금 전 왔다 갔지 않는가. 우리 측 전황을 파악하러 왔다며. 이번에는 별도로 화단주의 명을 받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남궁아는 전령으로부터 화영이 보낸 서신을 받아 읽어보았다. 무슨 내용이나요? 서신을 다 읽고 난 후 남궁아가 약간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자 지설란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듯 물어왔다. 아마 정천위대나 무적위대의 상황은 무척 곤란한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더러 산동성 쪽으로 이동하여 무적위대를 지원하라는 거야. 이에 지설란도 심각해졌다. 사실 대원들이 모두 술이 취해고라 떨어져 있지를 않은가. 별 수 없지. 몽땅 깨워야지. 지압장은 속히 무사들을 깨우고 내 대회주들을 대주의 막사로 부르세요. 이에 남궁아의 명을 이행하기 위해 지설란이 물러가고 남궁아는 한참 동안을 더 무언가 생각하다 서서히 현무의 막사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현무의 막사에서는 긴급회의가 벌어졌다. 물론 참석자들은 남궁아만 제외하고 모두들 술이 덜게 몽롱한 상태였다. 하지만 남궁아는 이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무맹책 지원군들은 모두 무한으로 돌려보내고 열혈 위대는 전대원이 지금 즉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늦게 도착하면 할수록 무적 위대의 희생도 늘어날 테고 만약 그들이 무적 위대의 저지망을 뚫고 무한에 진입한다면 더욱 곤란해질 테니 말이에요. 좋소. 그렇다면 군사의 말대로 하는 수밖에. 각 회주들은 들으시오. 목표는 진평진이며 출발 시각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일각 후 행렬은 내가 직접 인솔하겠소. 그리고 남궁 군사는 지금 즉시 정부 앞 대원 중 동원 가능한 인원과 주작 회의 일부 인원을 데리고 출발하여 일단 무대주를 만나 적정을 탐지해 주시오. 술이 덜 깬 듯 몽롱한 상태로 있는 줄만 알았던 현무는 일단 결심을 하자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남궁하를 비롯한 네 대회주들이 그의 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하게 나갔다. 갑자기 비상이 걸린 열혈 위대. 그들의 대부분은 갑자기 깨우는 것에 대해 투덜거리며 일어났지만 자신들이 존경에 맞이 않던 대주가 직접 동료를 하고 다니자 감히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고 신속히 무기 등을 들고 집합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우리들의 동료인 무적위대 대원들이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단일각이라도 빨리 가면 그만큼 동료들의 희생이 줄어들 터군막은 병참압 대원들이 철거하기로 하고 지금 바로 출발을 하겠다. 목표는 진평진. 출발 순서는 청룡 100호 주작 등사 순이다. 현무의 명과 함께 병참압과 부상자들을 제외한 1천여 명의 열혈 위대 대원들은 일제히 출발을 하였다. 최초의 격전지 황원평에 기울어가는 햇살을 뒤로 하고 번호 8,434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9 제목 연재 천부 외경 75 한편 이 시간 진평진에서 진세를 형성하고 진마부의 토마천 토마천의 4천여 무사들과 대치하고 있는 무유의 정천위대는 그야말로 고전하고 있었다. 물론 당초에는 무유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했었다. 비록 그들이 4천여 명이었지만 자신들도 1천여 명의 무적위대의 무한연 내 무맹지부와 백도 제파들로부터 2천여 명의 인원을 지원받았던 터라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유의 생각은 전투 초기 벌써부터 깨어지기 시작해두니 2천여 명에 달하는 지원인력의 실력이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모래알처럼 제멋대로였기 때문에 무적위대가 본대를 형성하고 지원인력으로 하여금 좌우측으로 나누어 협공을 계획했던 무유의 전술이 전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무적위대는 눈부신 무유와 투혼으로 역시 진마부측의 본대와 능희자웅을 겨뤄볼 수 있었으나 좌우측이 무너지고 이에 오히려 3면에서 협공을 받는 형세가 되어버렸으니 도저히 견디지 못할지 경에 이르자 마침내 무유는 퇴각과 함께 현재 저항하고 있는 고지대 고지대로 이동하여 수비에만 치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진마부측도 이들을 쉽사리 함락시킬 수만은 없었으니 무유측이 고지대를 선점하여 전술상 이점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위가 뛰어난 무적위대 대원들을 중심으로 백팔라한진과 대칠성진과 같은 구파일방의 비전진식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지상종은 그들을 일거에 섬멸하려는 전술을 지구전으로 바꾸었다. 즉 그들을 포위한 채 산발적이나 지속적인 공격으로 괴롭힘으로써 전력의 쇠잔을 노린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격하는 측은 주도권을 쥐고 교대로 공격함으로써 휴식과 병행이 가능하나 수비하는 측은 언제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무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높은 곳에 막루를 설치하여 적정을 세밀히 관찰하여 적들의 공격이 없을 때는 무사들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지상종은 허수아비와 말 뒤에 나뭇가지 등을 달 암의 수차례 허위 공격으로 무맹측이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으며 자신을 비롯하여 수십 명 단위의 소규모 부대로 하여금 무맹측 진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욕하며 다니는 등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에 무유는 휘하 대원들을 쉬게도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들을 위무해야만 했으니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다. 하하하 소림의 애숭이 무유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진법 속에 웅크리고 만 잊지 말고 어서 나와 한바탕 싸워보자. 또다시 진마부의 토마천주인 수라부의 보주 지상종이 무유의 심기를 긁기 위해 나타났다. 이에 무유는 당장 뛰쳐나가 그와 통쾌하게 한번 싸워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곧바로 그의 술책에 말리게 되는지라 그저 끙 하며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사이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허허 철가 비대는 어찌 되었단 말인가 벌써 지원 요청을 한 지 오래되었건만 이런 생각을 하며 무유는 자기 측 진영을 살펴보았다. 만 하루 반을 시달린 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여기저기 부상마저 입어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다 자신이 열심히 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완전 바닥이었고 이제는 군 양마저 바닥이 나버린 상태였다. 피디 오늘 밤 저들이 야음을 틈타 대대적인 공격을 해 올 것이 뻔한데 과연 이 밤을 무사히 버틸 수 있으련지 휴 무유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그의 뒤편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후후 무적 위대의 대주께서 한숨이라 결코 어울리지 않는군요. 갑자기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무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짙은 저녁 노을을 타고 눈에 들어오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 무유의 표정은 갑자기 활짝 펴졌다. 아니 이거 남궁 소저가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호호 갑자기가 아니고 철과 비대 대신 지워나온 거예요. 정천위대마저 고전 중이라 그렇다면 열혈위대는 다행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그게 정말이요. 이에 무유는 깜짝 놀랐다. 당초 이번 출정시 적세를 판단한 결과자 신들은 물론이고 세 대위대가 모두 고전하게 될 것으로 짐작했었다. 진마부의 신마천은 아직 자신들의 전력으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중 정천위대가 상대하게 되는 수마천 수마천이 가장 강대했고 그 다음은 열혈위대가 상대해야 하는 화마천 화마천이 그리고 자신들이 상대하는 토마천 토마천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전력이라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그들의 전력은 예상외로 강했고 무유는 비록 고전 중이었지만 은근히 북궁이나 현무가 걱정되었던 터였다. 따라서 정천위대가 고전 중이라는 남궁화의 이야기는 예상대로였지만 설마 열혈위대가 그처럼 쉽게 승리했다는 이야기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남궁화는 자신들이 화마천과 파일령을 맞아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비로소 무유는 파한대소를 하며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하하하 모처럼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군. 역시 현하우와 남궁소 저는 환상의 조조이야. 그 성질 급한 파일령이 패배를 자인하고 물러가는 모습을 보았어야 하는데 정말 아깝군. 자신은 고전하고 있는데 다른 측은 대승을 거두었다니 보통 사람들 일하면 당연히 질투가 날 텐데. 정작 무유는 그런 내색이 전혀 없이 마냥 즐거워하고 있었으니 이를 보고 있던 남궁화도 내심 그의 사내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래 그럼 지금 현하우와 열혈위대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말이요. 아마 지금쯤은 한 30여리 정도로 접근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좌우 협공으로 이들을 동시에 쓸어버립시다. 후후 무대주께서 그동안 속을 많이 끌었는가 보죠. 하지만 병법의 요체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도착하였는 지라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측 탐색요원들을 풀어놓았으니 머지않아 좋은 방법이 떠오르리라 생각해요. 그러니 무대주께서도 간략하게나마 저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자 무유는 남궁화에게 적의 군세와 사기 지형 등 관련 상황을 남궁화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에 남궁화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상황들을 더 물어본 후 마침내 무유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렇다면 저는 일단 조금 더 살펴본 후 오빠하고도 상의하고 다시 오겠어요. 단 비록 사기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열혈 위대의 지휘원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혹 적들에게 들어갈 염려가 있으니까요. 하하 알았소이다. 무유의 진영에서 나온 남궁화는 높은 곳에 올라 적의 진영 등 사항을 살피려 했지만 이미 밤이 되어버려 포기하고 대신 정보합 대원들을 몇 사람 만나본 뒤 곧바로 현무를 찾아갔다. 그녀의 예상처럼 현무는 진평진으로부터 30열이 떨어진 곳에서 급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 좀 어떻소. 무적 위대는 아직 무사하오. 지상종이 머리를 쓰고 있어 아직까지는 커다란 피해는 없는 상황이에요. 허허 좀 쉽게 이야기하시오. 이에 남궁화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다면 잘 되었군. 굳이 전략을 쓸 것도 없이 그대로 밀어버리지. 무적 위대와 열혈 위대라면 그들 정도야. 그러자 남궁화는 그를 향해 곱게 눈을 흘겼다. 참 남자들이란 모두 똑같애. 머리는 쓰지 못하고 행동만 앞세우려 하는 것이 결코 싫지만은 않는 남궁화의 질책의 현무는 그저 머리만 극적거렸다. 그럼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지금 상황은 이래요. 무적 위대는 고지대의 진을 형성하고 수비에 치중하고 있으며 적들은 이들을 완전히 포위한 채 산발적인 공격으로 우리 측을 괴롭히고 있고요. 더욱이 이러한 점의 시점이 야밤인 점을 감안하여 소매는 위장지계 위장지계와 기습전술 기습전술을 병행해 볼까 해요. 즉 야음을 틈타 적들을 일부 제압하여 그들로 위장을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들은 무적 위대를 완전 포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격부대가 서로 마구 교차되고 있어 도저히 이를 짐작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하여 결정적인 순간 이들이 적의 내부를 교란하고 양측의 무단 이의를 협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빠와 저 그리고 무공이 고강한 자들이 주축이 되는 기습부대로 적의 지휘부를 급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 안 해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휘 통제마저 차단된다면 적들은 그야말로 지리멸멸을 면치 못할 것 아니겠어요. 묵묵히 남궁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현무가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후후 역시 함해는 중원 최고의 제녀다워. 사실 현무가 그대로 밀어버리자는 것은 남궁하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었다. 아무리 절세적인 제녀라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뚜렷한 계책을 세우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아예 그녀에게서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그녀의 난처한 입장을 해소해 주려의 의미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남궁하는 이러한 현무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절묘한 계책을 다시 만들어냈던 것이니 이에 현무는 곧바로 남궁하의 계책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말의 천등을 감싸 행군을 최대한 은밀하게 하여 양측의 접경 지대로 조심스럽게 이동시키고 그 사이 내 대회주 등 무공히 고강한 자들로 하여금 적들의 일부를 제압하고 그들로 위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원들 중 가장 날쌔고 용맹한 자들과 가장 좋은 말들을 골라 기습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사이 남궁하는 다시 무유에게 찾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적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막 시작되려는 시기 50여 장 높이에 불화살을 쏘아올리고 적들을 교란시킬 테니 그 순간을 이용해 좌우 협공을 가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했다. 과연 남궁하의 생각은 들어맞았다. 적들의 일부를 제압하고 이들로 변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지만 깜깜한 야밤이었고 공격대 등이 상호 교차되는 등 혼란과 설마 사기도 잃고 포위당한 적들에게서 공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방심에서 모든 위장지계들이 성공적으로 이행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종이 이끄는 사천여 토마천 무사들이 조심스럽게 무맹측 방어진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들을 향해 좌우측과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열혈위대와 무적위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공격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고 음적들은 지금 어떤가? 진마부 무사들 중앙에 자리잡은 지휘부에서 지상종이 휘하 부장에게 묻는 말이었다. 예, 천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오나 무척 조용한 것이 아마 대부분 지쳐 잠이 들지 않았나 합니다. 후후 그렇다면 좋고 서로 그렇지 않고 그들이 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젠 필요 없다. 그대로 짓밟아 버릴 테니 공격 시간은 앞으로 정확히 일각 후 진격의 북소리와 함께 일제히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천주 그러나 부장이 막 지상종의 명을 이행하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그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찬란한 불화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니 저건 그런데 미처 그가 채 놀라기 전에 진중 여기저기에서 마구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으악 내가 아악 내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무맹의 첩자냐 하하하 바로 내 놈이 무맹의 첩자이구나 어디 이 칼을 받아 보아라 이에 지상종이 화들짝 놀라며 뛰쳐나왔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좌우와 전방에서 마치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함성 소리와 함께 수많은 무사들이 새까맣게 밀려들고 있었다. 큰일 났다. 기습이다. 그런데 좌우측의 무사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인가 이봐 부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허나 급히 부장을 찾는 지상종의 눈에 그를 단일검에 베어버리고 자신을 향해 눈부신 속도로 날아오는 두 명의 남녀가 눈에 띄었다. 아니 저자들은 그러나 이미 그들은 마치 포위라도 하듯 자신의 좌우에 내려서고 잊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후후 우리들 말이요 혹시 열혈위대라고 들어보았소 뭐라고 열혈위대라고 그들은 파천죽과 맞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내 놈이 하하 내가 바로 천지객 현무요 그대들의 지옥사자 이에 지상종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자신의 진영 한가운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열혈위대주에게 자신이 포위되다니 하지만 그는 마냥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진영은 내부적인 혼란에 갑작스런 적들의 기습으로 어쩔 줄 모르며 우왕좌왕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상종은 허공을 향해 비상을 하였다. 아마 허공에 비상한 채 휘하 무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 하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를 호시탐탐 지켜보던 현무와 남궁하가 어찌 그의 행동을 보고만 있겠는가 하하 어딜 가려 하시오 그 전에 나의 검을 받으시오 검은 하늘에서 검기가 번쩍이니 현천 삼검 호호 여기도 있어요 폭풍의 강력한 기세로 몰아친다 폭풍마참 바로 천하십대 고수 중 하나인 금마천주 우문왕을 황천으로 보냈던 현무와 남궁하의 합공이 아닌가 어찌 지상종이 이를 무시하고 허공으로 비상할 수 있으리 그저 막강한 양인의 공세에 허겁지겁 뒤로 물러서기에 급급했다. 이를 보고 있던 토마천의 간부들과 휘하 무장들이 황급히 지상종주 위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기도 있다.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어느새 수십 명의 기마대가 그들을 덮쳐오는 바람에 그들은 부득불 이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 깜깜한 밤의 대혼란 진마부 무사들은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다. 사방에서 노호를 지르며 달려드는 적의 공세에다가 자기 편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경황과 방심의 허를 찌르며 어지럽게 칼을 휘두르고 있었으니 그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어떠해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려고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상황들을 수습하고 반격을 명령해야 할 지휘부는 현무와 남궁화가 이끄는 기습조에 의해 곤용만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들이 아무리 진마부의 정예인 신마천의 소속 무사들이라 하더라도 별 수 없었다. 평상시 같으면 어림도 없을 백도계의 지원무사들이 휘두르는 그저 가벼운 겁날에도 혼비백산 하다가 목숨을 잃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때 지휘부의 전투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록 기습에 당황하긴 했지만 토마천인 수라보의 간부들의 무인은 열혈의대 대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들의 일부는 기습조에 저지를 뿌리치고 지상종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궁화가 현무를 향해 전음을 날렸다. 오빠 이제 됐어요. 우리들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고 이미 진마부의 진영은 혼란의 극이 달하고 있어 이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이만 철수하죠. 후후 그래 알았어. 이에 현무는 기습조에게 사방으로 흩어져 열혈의대와 합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신 역시 남궁화의 손을 잡고 혼란의 극을 향해 달리는 진마부의 진중으로 몸을 날렸다. 현무와 남궁화의 사슬에서 풀려난 지상종은 이리뛰며 저리뛰며 진마부의 무사들을 독려하였지만 남궁화의 예측처럼 이미 대세는 열혈의대와 무적위대의 연합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던 터라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에 결국 지상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퇴각하라. 퇴각하란 말이다. 그러자 지상종의 그러한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 진마부 무사들은 마 칠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무던히도 그들에게 시달려왔던 무적위대의 대원들과 백도재파의 지원인력들은 그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악착같이 그들을 쫓아가 추산하였고 도망가는 그들의 등을 향해 무수한 화살을 날렸다. 하하 어딜 올 때 마음대로 왔다고 갈 때도 너희들 마음대로 퇴각할 수 있을 줄 아는가 하지만 황원평에서 이미 현무의 명령을 들은 바 있던 열혈의대 대원들은 그저 고함이나 지르며 쫓겨가는 그들을 비웃어 주었을 뿐이었다. 번호 8,439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10일 공구 13제 목연제 천부 외경 76 그러는 사이 진평진의 벌판에도 서서히 미명이 찾아들고 있었다. 비록 밤사이에는 보이지 않아 잘 알 수 없었지만 새벽에 미명으로 드러나는 참혹한 광경 보이는 이 모두 처참한 시체들이고 땅에 가득 고여 흘러나오는 게 온통 피였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현무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지하음풍 동질의 지하음풍 동질의 진평살광 처연심 진평살경 처연심 시신개시 수작의 시신개시 수모작 일출평원 비원원 일출평원 비원원 지하에서 불어오는 음습한 바람에 지축이 흔들리고 진평진의 처참한 광경이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신들은 누구의 작품인가 평원의 해는 뜨나 억울한 혼들만 분분히 날고 있다. 남궁화가 다가와 현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현명한 여인 그녀는 어느새 현무의 쓸쓸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무적위대와 백도지원 무사들이 수천명에 달하는 시체들과 부상자들을 수습하고 정과를 파악하고 있는 동안 현무는 지원대였으며 연이어 격전을 치룬 열혈위대 대원들을 휴식하게 하였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소. 잠시라도 좀 쉬시오. 그때 무유가 다가왔다. 아우 수고했네. 지난번 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무유를 구해주었구먼. 후후 형도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다하고 하긴 그렇군. 우리 사이에 그저 마음으로 느끼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유는 지니고 있던 조그마한 가죽 부대를 현무에게 건네주었다. 현무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하 술일세. 아마 목이 무척 탈 것 같은데. 이에 현무는 말없이 가죽 부대를 받아 꿀꺽꿀꺽 몇 모금 마시고 다시 무유에게 건네주었다. 그나저나 정천의대는 별일이 없겠지. 글쎄 별일이야 있겠소이까. 정천의대와 철갑의대가 협력했는데 누가 감히 상대한단 말이오. 물론 나도 그러리라 믿네. 하지만 황석사는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닐세. 그는 비록 사천당문과 싸움에서 호되게 당하고 한팔까지 잃었지만 바로 후두평과 함께 마독의 두대 두뇌라 평가를 받을 만큼 무위뿐만 아니라 지목까지 뛰어난 인물인데다. 이번에 그들에게는 특수하게 조련된 무사단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에 남궁화가 끼어들었다.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무슨 연안합력대라고 하던가. 무심코 남궁화의 이야기를 듣던 현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뭐라고. 연안합력대라고. 현무의 내리 속으로 집채만한 바위도를 날려버리던 연안합력대의 무시무시한 위력이 떠올랐던 것이다. 물론 당시 사천당문에는 진천뢰라는 무서운 화기가 있어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화기가 있을 턱이 없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현무의 반응에 무유나 남궁화도 같이 놀랬다. 천하태평인 현무가 저 정도로 놀랄 정도였다면 무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연안합력대라는 이야기에 왜 그리 놀라나. 아우가 이를 아나. 그러나 현무는 무유의 물음에 대답할 생각도 않은 채 황급히 무유를 잡아 일으켰다. 큰일이요. 어서 일어나시오. 빨리 갑시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어디를 가자는 말인가. 어디긴 어디요. 정천위대와 철갑위대를 구원하기 위해 가자는 이야기지요. 무유는 얼처군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고 가장 느긋하던 그 아니었던가. 이에 현무는 마음이 급한 와중에서도 자신이 당문에서 겪었던 그의 연화남역대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었다. 그러자 무유와 남궁화도 비로소 안색이 심각해졌다. 현무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진정 무시무시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50명에 이르는 공력이 합하여 질 수 있다면 못해도 수십 값자의 공력인데 과연 그러한 위력 앞에 무사할 수 있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여태껏 이들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 북궁이나 화영의 개인적 무의와 함께 그 어떤 장애라도 뚫어버리는 철가 비대의 위력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고수거나 철가 비대라 할지라도 수십 값자의 공력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건 분명 보통 문제가 아니군. 좋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세. 그들을 대처할 방법은 가면서 세우기로 하고 상황이 급박함을 느낀 이들은 곧바로 양측 대원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부상을 입지 않고 용맹한 자들만을 1천여명 골라 황급히 그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숙주숙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메 과연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지? 글쎄요 여하튼 그와 같은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정면 대결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밀히 그들 배후로 가서 화공 화공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현지 여건이 어쩐지 몰라서 화공이 여의치 않으면 희생을 각오하고 기습기습하는 수밖에 없죠. 날낸 자들로 10여개의 별동대를 조직하여 연안 합력대의 허리를 뚫는 방법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별동대들이 거의 희생당할 각오를 해야 해요. 그들 50명의 합체 공력이 일제히 이들에게 품어져 나올 테니 이에 현무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휴 화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으렴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그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무공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와 같은 격체 공만을 익히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진마부는 오래전부터 무맹과 싸움을 준비했다는 말인가 그건 알 수 없지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최대한 빨리 말을 몰았다. 거의 이틀 동안 혈전을 벌였던 무적위대나 열혈위대 대원들은 이미 피로한 기색들이 연연했지만 결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들이 숙주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상황은 끝나버린 상태였다. 황원평이나 진평진과 마찬가지로 무수히 널려있는 무사들의 시체 하지만 무맹 측 무사들의 태도와 표정에서 현무는 이들이 승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영과 북궁휘가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진평진의 전투는 어떻게 되었나 이에 무휴가 그에게 폭권을 하며 대답했다. 다행히 열혈위대의 도움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곳도 승리를 하였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화영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서려이 덧다. 이러한 화영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진영진영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여기저기 뒹구는 철감마와 철감비대들의 시체들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비록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야말로 고전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현무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비록 고전하신 것을 짐작이 가나 사실 이곳의 승리는 황원평이나 진평진 못지않게 눈부신 승리라 생각됩니다. 그러자 북궁이가 눈빛을 빛내며 반문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소. 바로 진마부의 연안합력대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요. 이에 북궁이는 조금 놀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현대주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소이까. 알다 뿐이겠소. 직접 경험해 보기까지 했는데 아니 어디서 어떻게 이에 현무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비밀이라 할 것은 없었지만 사천당문의 일은 남궁하나 무휴를 제외하고는 당옥상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단 말이 나왔으니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입장. 사천당문에서도 그들이 출연한 바 있었습니다. 본래 당문의 당옥상은 소리마원 입문동기라 우연히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북궁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소. 현무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몰골 역시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래도 그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듯 했다. 이에 현무는 그에게 반론을 제기하려 하다가 그만 고전을 한 그들의 군세를 보고 그저 허허 웃고 말았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이윽고 군막을 철수하고 사상자들을 수습한 후 무맹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현무는 화형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철가 비대의 구원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 무렵 바로 그 공포에 연안 합력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격체 공력으로 50여 명의 공력이 하나가 된 무지막지한 공세 그 앞에는 철가 비대건 진법이건 그야말로 무용지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전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결국 상당한 피해를 본 후 마지막으로 화형과 북궁이가 각기 20여 명씩의 결사대를 이끌고 연안 합력대의 허리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비록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결사대원들이 합체된 그들로부터 나오는 반탄력에 희생되고 말았지만 그들의 합체가 깨지는 그 순간 화형과 북궁이의 놀라운 무의가 발휘되며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보인 북궁이의 무의는 놀라울 정도였는데 10대 고수 중 하나이자 무맹을 대표하는 고수인 자신이 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휴 이젠 나도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물론 이제 30대 중반인 화형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저 순간적 감상에 불과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명색이 단주였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하던 그가 이번 싸움에서 느꼈던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러한 화형의 말을 듣고 현무는 새삼 북궁이의 존재가 새롭게 느껴졌다. 물론 그 전에도 그의 무공 수준이 의외로 깊을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기껏해야 자신보다 반단계 정도 위로만 판단했었다. 하지만 화형의 이야기로나 정작 그러한 과정에서도 아무런 부상도 잊지 않는 그의 상태를 짐작헌데 그의 무공 수준은 최소한 자신보다 일갑자 정도는 더 깊은 것으로 짐작되었던 것이다. 음 역시 강호 최고의 후기 지수란 것이 허명이 아니야. 이때 남궁화가 그의 옆으로 다가오면 말을 하였다. 무엇을 그리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어요. 이에 현무는 생끝 웃으면서 딴전을 피웠다. 후후 아무것도 아니오. 이러는 사이에 그들은 어느새 합비의 무림맹 앞에 이를 수 있었고 수많은 무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기세당당하게 개선을 하였다. 두회주 일단 대원들을 본부로 인솔한 후 충분한 휴식을 주기 바라오. 난 경과보고회의에 참석한 후 돌아갈 것이니 알겠습니다. 대주 돌아오는 길에 현무는 청룡회주인 두랑에게 대원들을 인솔케하여 여산본부로 보냈다. 그때 남궁화가 손에 자그마한 책자를 들고 들어왔다. 이것은 무엇이요? 현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번 이번 황원평과 진평진에서의 전투에 대한 보고서예요. 어차피 보고는 해야 할 테니 말이에요. 이에 현무는 남궁화가 건네준 책자를 들추어 보았다. 그곳에는 준비 상황에서부터 전술 운영 피해 사항 등 이번 전투에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남궁화가 이번에도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준비해 주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잠시 후 보고회의에 참석하라는 전갈이 왔다. 보고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럴 수밖에 당초 모두들 고전하리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짐마부의 신무기까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으니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사자들이나 일부 전력 손실은 전혀 고려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이번 전투의 결과 현무와 북궁희의 활약이 돋보였다. 현무는 최소한의 피해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무적 위대를 구원해 다시 승리한 공적이 눈에 부실 지경이었고 북궁희는 고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적의 신무기라 할 수 있을 연안합 역대를 상대로 고군분투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는 사실이 어느새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회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북궁희의 개인적 활약이 돋보였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 나 개인이었고 이러한 집단 전투에서는 오히려 개인보다는 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전략을 잘 활용하여 승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기에 사실 북궁희의 공적은 현무가 올린 공적의 비알바가 못되었던 것이다. 이에 무유나 화영 남궁용수 등 그러한 이치를 깨닫고 있던 사람들도 그저 좌중의 분위기에 휩쓸려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현무 역시 공허한 명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의외의 일은 회의 말미에서 화영이 청년영웅단주 직을 사임한다고 선언해 버린 일이었다. 비록 승리는 했지만 이번 전투에 희생된 사람은 자그만치 1천여 명에 이루오. 이는 모두 직위관의 능력이 부족한 탓 그래서 소관은 청년영웅단주직을 사임하고자 하오. 그 후임으로는 이번 전투에서 가장 놀라운 정과를 올린 천지객 현무대주도 좋고 정천위대의 북궁대주도 좋소. 모두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오. 이에 모든 사람들이 나서 이를 말렸지만 화영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당분간은 부족한 무공과 병법서를 공부하려 하오. 청컨대 나의 사임을 수락해 주길 바라며 후일 무맹을 위해 봉사할 다른 기회가 있겠지요. 예상치 못했던 청년영웅단의 승리와 갑작스런 화영의 사임으로 인해 무맹하니 술렁거렸다. 저마다 현무와 북궁위의 무의를 칭찬하기 바빴고 후임단주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추측들로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러는 과정에서 청성과 아미는 대패하여 근거지를 진마부에 내어주고 각각 겨우 100여 명씩의 생존자만 남아 무맹무사들의 차가운 눈길 속에 무맹에 합류한 사실은 별로 화제거리가 되지 못했다. 허허 참 세상 인심이란 비정하오. 청성과 아미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투를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눈부신 투혼을 발휘하며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었던 무맹집행부로부터 냉대만 받고 있으니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어쩐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현무가 무효와 함께 술을 나누며 하는 말이었다. 후후 말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 그저 입만 아프지 그래 맹주는 아직까지 치컬을 풀지 않았다던가 아니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의사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맹주는 맹주도군요. 나타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전 백도에 총동원영을 내렸고 이들을 바탕으로 청년영웅당관은 별도로 오로무단 오로무단을 조직하여 진마블을 쓸어버리겠다는 보관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영웅단주는 누구로 그건 오후에 핵심 간부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고요. 무효가 들고 있던 술을 입안에 털어넣은 후 말을 하였다. 혹 아우가 단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맑게 이에 현무는 싱긋 웃었다.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궁위의 차지가 되겠지요. 후후 자네가 부럽군. 결코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대범하게 무시해버리는 하하 형님답지 않게 왜 이러시오. 그러나 무효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도 이번 전투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았다. 번호 8,440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10일 공구 13제 목연제 천부회경 77 오후에 개최된 핵심 간부회의 결과는 현무와 무효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화영의 사퇴로 인한 후임 단주에는 신풍공자 북궁휘가 임명이 되었고 이번 전투에서 가장 타격이 컸던 철갑위대는 정천위대로 흡수되어 그 후임대주로는 제갈청운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전공을 올렸던 열협위대에게는 10만 양이란 거금이 포상금으로 지금되었고 현무에게는 별도로 무혈검 무혈검이라는 한자루의 명검과 약 반갑자의 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환단 금환단이라는 영약이 지급되었다. 진마부와 무맹간의 전투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이미 양자가는 물과 기름과 같이 변해버려 지속적으로 국지적 인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적어도 양측의 주력부대 간의 전투는 서로가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무림의 적을 두고 있는 강호인들 중 이러한 소강상태가 계속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는 와중에 합비의 무림맹에는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무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바로 무맹주인 북궁소의 동원령에 의해 중원깍지에 흩어져 있던 백독의 재파들에서 보내오는 무사들이었다. 이리하여 모여든 무사는 총 4만여 명 북궁소는 이들에다 청년영웅단을 제외한 기존 무맹의 무사 1만여 명을 합하여 5로 5로에 이르는 대규모 무단 무단을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바로 무맹주인 신주제일검 북궁소가 직접 5로 무단의 총 단주가 되고 신기산통 제가루상을 총군사로 삼았으며 원로들을 배격한 채 정광일패 용천비 신궁 화영 풍례도계 갈천이 무조건 왕 언지황 냉면무상 이청천 등 패기만만한 중진인사들을 무단주로 발탁하여 각각 1만여 명의 무단을 즐기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하였다. 그렇게 되자 그동안 화제를 주도하였던 청년영웅단은 어느 틈엔가 한쪽으로 밀려가 버리고 대신 5로 무단의 막강한 위세와 무단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무맹화는 유례없이 요란하고 복잡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는 와중에서도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천평산에 자리잡은 연혈위대의 본부였다.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이 되자 현무는 그동안 실전 경험을 통해 느꼈던 자신의 무공에 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한 단계 높은 무공습득을 위해 폐관 수련에 들어갔으며 남궁화는 나름대로 열혈위대의 훈련과 남궁외가에 대한 관리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벌써 현무가 폐관에 든지도 20여일 정도가 흘러갔다. 그 사이 무유 유선 북궁지 등이 찾아왔었으나 폐관 수련 중이라는 남궁화의 말에 모두들 할일 없이 돼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후후 아우가 대단히 작심한 모양이군. 어때 조금 진척이 있는 듯하오. 그러던 차에 다시 찾아온 무유가 남궁화에게 묻는 말이었다. 글쎄요. 저도 만나지 못하니 알 수가 있어야지요. 하지만 시중을 드는 안안에 의하면 초기에는 표정이 무척이나 밝아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가부자를 틀고 앉아 멍하니 병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벌써 3일째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요. 대답을 하는 남궁화의 표정에는 현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아 그건 오히려 좋은 현상 같은데 남궁 소저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둡소. 내 소저가 아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걱정 마시오. 지금 아우의 무공 수준이라면 사흘이 아니라 열흘을 굶어도 꺼덕 없을 것이오. 더군다나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무공 수련이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할 터. 이에 남궁화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였다. 그건 소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 그러다가 주아인마라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동안 잘하던 식사까지 거를 정도라면 필경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을 터.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무윤은 현무를 생각하는 남궁화의 깊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누구도 지금 현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그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깨닫는 수밖에. 그들의 걱정처럼 이때 현무는 하나의 중요한 고비를 겪고 있었다. 당초 그 자신이 과거에 배우고 익혔던 무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실전 경험과 비교해보던 현무의 내리에 문득 소림 무학동에서 발견했던 해능선사의 수수께끼 같은 글귀가 떠올랐고 그 심오한 뜻을 풀어보려 하니 극심한 심력이 소모되고 있었던 것이다. 알뜻 알뜻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글귀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두 깨달음이요 마음의 요체란 것은 짐작할 수 있었으나 과연 그것을 어떻게 무하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마음이 일면 뜻이 일고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노라. 인간은 곧 소우주라 본래부터 대자연 대자연과 교감의 길이 연결되어 있음이니 마음을 맑게 하고 대자연의 길을 받아들이라. 마음을 비우고 대우주 대우주의 흐름을 받아들이라. 뜻도 죽이고 의식도 죽이고 존재를 잊은 채 마음을 맑게 하여 관조 관조하게 되면 천지의 흐름이 보이나니 천지의 흐름에 따라 온몸을 열어라. 마음이 일면 뜻이 따르고 대자연의 무궁무진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순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지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맘보아야 하나니 그대가 진정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날 그대는 다음 구결의 뜻을 알게 될지니 곧 그대 앞에 새로운 무도 무도가 열릴 것이다. 천지지간 조화생기 우주만물 일체유심 천지지간 조화생기 우주만물 일체유심 수십 명경 축기자연 심한계통 수수유유 수십 명경 축기자연 심한계통 수수유유 공공허허 무생무유 일시무시 삼합육생 공공허허 무생무유 일시무시 삼합육생 벌써 수백 번도 더 암기하고 해석해 보았던 글귀였다. 하지만 현무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글귀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 모호해진다는 사실이었다. 독서백 편의자연 독서백 편의자연이라고 모르는 글귀라 할지라도 백번을 읽으면 자연이 그 뜻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혜능선사의 유지는 백번이 아니라 수백번을 암기하고 그 뜻을 음미했는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알 것 같았던 뜻들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었으니 그는 그야말로 미칠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까무라 칠 것만 같았다. 그러다 보니 심정은 더욱 다급해지고 그의 체내에는 뇌화가 차곡차곡 쌓여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다. 바로 전형적인 주하인마의 초입현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무의 내리 속으로 스치는 글귀가 있었다. 하늘청과 땅지과 사람이는 본래 하나였나니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를 분리하는도다. 하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잠깐 머무는 부질없는 형상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명명하고 스스로 한계짓고 스스로 만족한다. 뜻이 일면 마음이 따르고 마음이 따르면 기기 또한 따를 것이 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그저 자연이 흘러가는 흐름인 것을 바로 일무대사가 남긴 불완전한 천부 외경의 한 구절이었다. 하지만 과거 무심히 지나쳤던 이 구절이 현무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나 마찬가지였으니 비로소 현무는 정작 자신이 해능선사의 가르침을 벗어나 글귀와 그 뜻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자 현무는 이제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아니 있는 다른 것, 조차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었기에 그저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이 적절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백 번씩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였던 글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순수한 마음의 흐름 속에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이다. 시간을 잊고 공간을 잊고 자기 자신까지 잊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단지 눈을 감고 있을 뿐인데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 현무는 폐관을 풀고 밖으로 나왔다. 마치 다시 태어난 듯 하늘과 땅 나무와 숲 바람과 공기가 모두 새로워진 것 같았다. 남궁화가 끼어와 그의 품에 안겼다. 성공하셨군요. 결국 현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뜻히 안아주었다. 말이 없어도 그녀의 마음을 잘 안다는 듯이 그날 저녁 마치 그의 폐관이 끝났다는 것을 가다렸다는 듯 무맹으로부터 사자가 도착했다. 황색 무복을 입은 채 등에는 존존이라고 쓰여진 황금색 깃발을 꼽고 황색 무복은 맹주의 직속무사들만 입을 수 있었으며 존존이라 쓰여진 황금색 깃발은 그가 바로 맹주의 사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물론이고 남궁화까지 조금 긴장된 표정이었다. 이제껏 받아왔던 명령은 주로 청년 영웅 단주로부터였지 이렇듯 맹주로부터 직접 사자가 오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허허 맹주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 출동 명령이오까? 비록 상대의 신분이 자신보다 낮았지만 맹주의 사자인 관계로 현무로서는 말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건 모르겠소이다. 단지 명령서를 전달하고 복명을 받으라는 것밖에 이에 현무는 부득불 공손한 태도로 그로부터 서신을 받아 펴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읽어 내려가던 현무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읽기를 마친 그의 표정은 굳어지다 못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남궁화가 황급히 그에게 다가왔다. 현무는 아무 말 않고 명령서를 남궁화에게 넘겼다. 잠시 후 남궁화의 표정 역시 참담하게 굳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명령서가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와 팔랑팔랑 날리며 땅에 떨어졌다. 무림맹주 북궁소의 직인이 찍혀진 명령서 그 명령서는 다름이 아닌 열혈위대 소속 남궁화를 오로군단 총군사인 재가루상 소속으로 발령을 낸다는 내용과 함께 남패패검 후궁의 좌숙회도 두랑 등 열혈위대 소속 정의 200명을 차출하여 다른 위대에서 차출한 400명과 함께 청년영웅단주 북궁의의 직속위대를 만든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그들 모두가 무맹의 소속이었으니 무맹주로서 내릴 수 있는 당연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현무나 남궁화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병력과 같은 내용이었으니 그들 열혈위대는 이미 몇 차례의 생사고투와 고련고련으로 마치 한가족과 같은 집단으로 변해 있었으며 특히 남궁화는 당초 현무와 같이 있기 위해 스스로 오데세가의 자제들로 구성된 정천위대를 벗어나 열혈위대에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맹주사자가 무뚝뚝한 어조로 재촉하였다. 현대주께서는 어서 맹주의 명령에 복명하시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남궁화가 먼저 발끈했다. 닥치거라. 이놈 감히 사자인 주제의 누구에게? 그녀의 눈에서는 새파란 얘기가 품어져 나와 맹주사자의 얼굴에 박혔다. 이에 맹주사자는 잠시 움찔하였지만 이내 비릿한 냉소를 치며 대답했다. 그대야말로 말 조심하시오. 난 지금 맹주님의 대리인 이외다. 뭐라고? 이 놈이 그래도 남궁화의 눈빛은 살기로 변하며 우수가 검자루를 잡아갔다. 하지만 그러한 그녀의 팔을 지그시 잡는 손길이 있었다. 바로 현무였다. 잠시 참으시오. 그러면서 현무는 사자를 향해 입을 열었다. 내 맹주의 뜻은 잘 알았소. 하지만 복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오. 맹주께 하루에 시간 유예를 청한다고 전해주시오. 안되오이다. 지금 당장 복명하여야 합니다. 현무의 시선이 갑자기 스산해졌다. 남궁화의 시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차가운 빛이었다. 분명히 말하라. 맹주께서 분명 당장 복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느냐. 이에 사자는 흠칫하며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 그건 아니오만. 그럼 되었다. 어서 가서 맹주께 내 말이나 전해라. 그러나 사자는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었다. 현무의 입이 열렸다. 두랑. 그의 뒤에 서있던 두랑이 현무 앞으로 나와 얘를 취했다. 얘 대주. 이미 맹주의 명은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단지 맹주부의 일급무사와 열혈대주 그 중 누가 더 상급자인가? 당연히 대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자는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주춤거리고 있다. 이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하극상의 죄는 당연히 차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저자를 참아라. 얘 대주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두랑이 명을 받들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이미 맹주사자는 저만큼 주랭랑을 치고 있었다. 호가호위 호가호위라고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감히 현무의 입에서 차갑기 그지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를 보고 있던 남궁아는 그의 말이 단지 그 보잘것 없는 맹주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썩어빠진 무맹의 수뇌부에게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번호 8441 개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0일 094 제목 연재 첨부 외경 78 잠시 후 열혈 위대의 내 대회주와 현무 남궁아 등이 의사청에 모였다. 이미 맹주의 명령서 내용은 알려진 터 내 대회주는 회의 시작 때부터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 어디 명령이 명령 같아야 듣지. 차리리 우리 이대로 독립하고 맙시다. 누구보다 다혈질이고 단순한 왕천상의 말이었다. 그렇소이다. 비록 왕회주의 주장이 과도한 것 같으나 그들이 어찌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오. 맞습니다.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들은 철저한 방관자였고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청성과 아미를 그대로 적들의 손에 넘겨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 대회주들의 이러한 이야기의 현무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남궁아를 향해 말을 하였다. 군사의 생각도 같소. 이에 남궁아는 깊은 탄식을 했다. 당연히 감정은 그들과 같았지만 선뜻 동의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잠시 망설이던 남궁아는 현무의 얼굴을 한번 쳐다본 후 무언가 결심한 투로 입을 열었다. 어차피 당금 강호정세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 것이며 누구의 행동이 진정 정의를 위한 것인지 따라서 명분은 약하지만 독립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사양 측으로부터 동시에 배척받는 상황이 따르겠지요. 하지만 대주께서 결심하신다면 소녀는 충심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허허 군사까지 현무는 전혀 예상치 않은 남궁아의 이야기에 의외인 듯 하였다. 누구보다 현명한 그녀였기에 우발적인 왕천상의 의견에 반대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궁아의 복잡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녀 같은 총명한 여인이 어찌 그 길이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자처하는 길이며 명분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단지 그녀는 그만큼 현무와 떨어지기 싫고 그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무가 그녀의 이러한 마음을 짐작한다고 하여 어찌 그 길을 따르겠는가. 마침내 현무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들의 뜻은 진정 고맙기 그지 없소이다. 하지만 이미 중원대 륙은 정사대 회전으로 물들어 있소. 비록 그의 명령이 심히 부당한 듯 하나. 이미 우리는 무맹에 소속된 몸단지 우리 뜻에 반한다고 하여 어찌 우리가 앞장서서 무맹을 혼란 속에 몰아넣겠소. 일단 따릅시다. 단지 맹주의 명령만이 아니라 그 일이 조금이라도 정의와 대의명분에 맞기 때문이오.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시오. 내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을 것이오.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현무의 이러한 결론에 아무도 더 이상 이해를 달지 못했다. 결국 그들도 이러한 결론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그들은 애굳은 회의용 탁자만 박살내므로써 울분을 달랠 뿐이었다. 다음 날 남궁하와 후궁의 두랑 등은 모두들 새로운 소속을 찾아 떠나갔다. 현무는 비록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훌을 털어버린다는 마음으로 공석이 된 군사에는 임시적으로 주작회의 부회주였던 이수묘와 지설란을 임명하였고 천륜과 백호의 회주도 당분간 부회주들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맡게 했다. 그리고 새롭게 직무대리로 임명된 사람들을 축하도 할겸 대원들의 사기도 북도다줄 겸 해서 연애를 베풀었다. 하지만 남궁하 등이 없는 자리의 공간이 더욱 크게 느껴져 연애 내내 우울하기만 하였다. 결국 그날 현무는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고 현무와 남궁상일 등의 우울한 분위기가 전염된 탓인지 대부분의 대원들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조용한 가운데 그저 애굳은 술병만 비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현무의 숙소로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현무로서 처음 보는 여인으로 제법 예쁘게 생겼었는데 유선의 심부름으로 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낭자는 유소저와 어떻게 되시오 소녀는 아가씨를 모시고 있는 시녀로서 아주아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안과는 물론 소녀와 같이 아가씨를 모시고 있지요. 이에 현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안에게 유선을 시중드는 시녀들은 매남국죽 매남국죽에 4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 있었던 것이다. 알겠소. 그런데 무슨 일로 아가씨께서 현대주님을 한번 뵈보면 해서요. 그러자 현무는 약간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상당히 밤이 깊었는데 유선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니. 하지만 이미 취한 상태였던 현무는 이러저러한 생각을 해볼 틈도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다. 우선술이 취한 상태였고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유선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강했던 것이다. 그를 발견하자 경비를 서고 있던 대원들이 일제히 그에게 예의를 표했다. 대주 잘 다녀 오십시오. 현무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무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이 기이했다. 마치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연상하는 듯한 마침 열혈 위대의 정문 앞에는 한 대의 화려한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현무가 이에 오르자 곧바로 출발을 했다. 아주근 아마 마부석에 탔는지 마차 내부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밤이 상당히 깊었고 인정마저 뜸한 길을 마차는 그저 말발 굽소리와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내며 질주 하고 있었다. 문득 현무는 마차 안에서 술을 한 병 발견하고 무심코 이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보이는 건 온통 어두운 뿐이요. 말할 상대도 없어 따분 했던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내 마차의 속도가 느려지더니 마침내 멈추어지는 것이었다. 밖에서 누군가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멈춰라. 어디로 가느냐. 그 뒤를 이어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급한 일이 있어. 열혈 대주께서 내전에 들어가는 길이요. 어서 문을 여시오.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아마 마부의 음성인 듯 하였다. 잠시 후 휘장이 거티더니 수비무사인 듯한 한 청년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현무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황급히 그에게 예를 취한 후 휘장을 다시 닫는 것이었다. 통과 잠시 후 마차는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어느 한적한 건물 앞에서 멈추어 섰다. 아죽이 다시 나타났다. 대주 이제 내리시지요. 어 벌써 다 왔소. 아직이요. 이곳 부터는 내전이라. 마차를 사용할 수 없어서. 허허 그렇군요. 그럼 안내해 주시오. 예. 아죽은 공손히 대답하고 현무의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죽은 일부러 인적이 뜸한 곳을 골라 현무를 안내하는 것 같았다. 물론 아직 무맥래의 질의에 서투른 현무로서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또한 유선의 거처가 한적한 곳에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아죽은 유향소축이라는 한 아담한 별원으로 그를 인도하였다. 여기가 바로 유소저에 거쳐요. 이에 아가씨께서 본래 번잡한 것을 싫어하는 지라. 아죽은 현무를 빈청으로 안내하고 차를 한잔 내어왔다. 우선 차 한잔 드시고 계시면 곧 아가씨께서 나오실 거예요. 하하 나는 차보다는 한잔의 술이 더 좋은데 하지만 이미 현대주께서는 꽤 많이 술을 드신 것 같은데요. 허허 그대가 보기에도 그런가 예 그렇다면 이거 큰일 났군. 유소저가 싫어하지는 않을지. 술기운이 돌아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심중인 심중인 인유선이 그를 찾아 좋은 건지 현무는 아죽에게 가벼운 농담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죽은 그와 농담할 여유가 없는지 그저 형식적으로 대답을 한 후 자리를 물러났다. 그럼 차를 드시고 계세요. 이에 현무는 별수없이 빈청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허허 성격 차이 인가 지루한데 말 상대나 해주지 아마 아난 같았으면 필이 그랬을 거야. 참 그러고 보니 아난이 안 보이는 군 내가 왔다면 한 번 정도는 나 와 봤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자 현무는 다시 아죽을 불러 아난에 대해 물어보려다 밤이 늦었는지라 포기한 채 탁자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음 무슨 차지 향기가 독특한데 찻잔에서부터 모락모락 피어나는 아스라한 김과 그윽한 다향 왠지 그 향기가 조금 진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현무는 술기운으로 목이 많이 타는지라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유서는 그가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한참을 더 기다렸지만 감감 무소식 이었다. 어허 불러놓고 왜 이리 안오나 기다리면 시간이 더욱 안간다고 했던가 유선의 화사한 얼굴을 기다리던 현무는 마치 일각 일각 이 삼추 삼추와 같이 길게 느껴졌다. 항상 마음 마음 한쪽을 점령한 채 사라지지 않던 여인 그러나 현무는 지금처럼 그녀가 보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그녀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마구 가슴이 뛰었고 얼굴이 화끈거려져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어허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러나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가슴이 마구 뛰고 있으니 이상하게 흥분되는 현무 그러나 그는 그것이 단지 술기운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때 아죽이 다시 나타났다. 아가씨께서 들어오시라는데요. 어디로 말이냐. 그러나 그녀는 그저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가보시면 알아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죽은 현무를 소축의 안쪽으로 인도하더니 잠시 후 그를 한 방문 앞에 인도해놓고 다시 가버렸다. 여기예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가씨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쩐지 이상한 아죽의 태도였지만 상당히 흥분상태에 있던 현무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녀의 말처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이곳은 막상 안으로 들어간 현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스라한 등잔불 사이로 은은한 붉은 빛을 내는 부드러운 휘장 더 우기 그 휘장은 무척 얇았기에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는데 그 안에는 커다란 원형 침대가 자리잡고 있었으니 여긴 누가 보아도 여인의 침실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여긴 여긴 유선의 침실이 아니겠는가. 이에 현무는 무척 당황스러운 가운데 마구 가슴이 두방망이 치는 것 같았다. 심야의 여인의 초대도 그러한데 그 초대한 장소가 결코 사내라면 들어올 수 없는 규방 이었으니 그러나 현무는 비록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럽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선뜻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무언가 자신의 발길을 꽉 잡아 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가볍게 흥얼거리는 듯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비록 물소리 때문에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현무는 그 음성 이유선의 음성으로 생각했다. 현무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두 주먹이 붉근 쥐어지고 온몸이 마구 떨려왔다. 문득 현무의 머릿속으로 성숙한 여인의 나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희미하던 나신의 얼굴이 차츰 유선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 아 현무의 입에서는 기이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자신도 모르게 하체에 힘이 쏠렸다. 아니 내가 왜 이러나? 현무는 이러한 갑작스런 증상에 너무나 당황스러워 그대로 발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속삭이는 악마의 음성이 그의 발길을 잡았다. 유선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너를 초대한 것 아니냐. 너는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 하였더냐. 그런데 이제 와서 발길을 돌리려 하다니. 내가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바로 유선이 너를 불러서 온 거야. 한 번 불이 붓기 시작한 현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대로 욕실로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현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입술을 통해 느껴지는 통증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차린 현무는 주먹을 불끈지고 몸을 돌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욕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얀 수중기가 침실을 메우며 후끈한 열기와 함께 현무의 후각에 기분 좋은 향기까지 밀려들었다. 그러자 현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몸이 서서히 돌아가고 그의 시선의 얇은 휘장 사이로 은은히 비치는 여체의 굴곡이 비쳐졌다. 그 순간 현무는 이성을 잃어버렸다. 금강 부동신보가 펼쳐지고 휘장이 찢어졌다. 캬 갑자기 휘장이 찢어지며 자신을 덮쳐오는 그림자의 유선은 그야말로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르고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그녀의 나시는 한산의 품속에 있었다. 아 당신은 누구세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소리치는 유선 그녀의 시선에 현무에 울긋불긋하고 충혈된 현무에 얼굴이 들어왔다. 아니 현공자 미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읍 그러나 유선은 미쳐 말을 다 이을 수 없었으니 자신의 입술위에 현무에 두툼한 입술이 덮쳐버린 것이었다. 으응 유선은 몸부림치며 도리지를 쳤지만 어찌 이성까지 이른 사내의 힘을 당하겠는가 아 이게 아닌데 유선의 커다란 눈동자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맺혔다. 번호 8442 게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0일 공구 15제 목 연재 천부 외경 79 바로 그 순간 쾅 쾅 쾅 쾅 침실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공녀 괜찮소이까 유메 나 북궁휘야 들어가도 되겠어 순간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현무가 멈칫했다. 그 순간 얍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현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일장여 날아가며 우당탕탕 침대의 모서리에 거세게 부딪혔다. 유선 이 혼신의 힘을 다해 현무의 현무의 복부를 가격한 것이었다. 그때 침실의 문이 벌써라 그때 침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유메 무슨 일이야 그러자 유선의 다급하면서도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요 들어오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신법을 날려 욕실 입구에 칸막이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북궁이 등은 황급하게 다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간단하게나마 의복을 걸친 유선 하지만 현무가 여전히 충혈된 눈으로 비틀비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입가에는 피를 흘리면서 그러자 유선이 다시 커다랗게 고함을 질렀다. 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 미친 자를 미처 유선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침실문이 활짝 열리며 서너명의 사람들이 비호처럼 들어왔다. 이런 후암무치한 놈 죽어라 들어오자 말자 북궁이는 비틀거리며 유선에게 접근하고 있던 현무에게 그대로 일장을 후려 갈겼다. 이에 현무는 반사적으로 겨자무한보법을 전개의 일을 피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날 따라 현무의 움직임은 분악이 그지 없었으며 북궁이의 장력은 정광석화처럼 빨랐다. 헉! 으으! 결국 현무의 몸은 다시 비명소리와 함께 피를 쏟으며 날아가 벽의 거세게 부딪혔다. 하지만 자신의 약혼려나 마찬가지인 유선의 봉변을 목격한 북궁이는 이미 혼절한 듯한 현무를 향해 다시 이를 갈며 다가들었다. 이때 그의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신궁 화영이었다. 비키시오! 내 저 자를 당장 요절내고야 말겠소. 그는 이미 혼절하였다. 상황이 명확히 가려지기 전에는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 그러더니 화영은 일단 현무의 전신혈맥을 제압한 후 경비무사들을 불러 그를 투옥하게 하였다. 혼절한 채로 수비무사들에 이끌려 나가는 현무. 경황 중에도 화영은 그의 신색과 혈맥이 정상이 아님을 느꼈다. 과연 어찌된 일인가? 이처럼 파렴치한 일을 할 인물이 아니거늘. 저 붉게 변한 얼굴. 마구 들썩거리는 혈맥. 음 무언가 심상치 않아. 잠깐만요. 그는 도대체 누구죠? 현무를 끌고 나가는 수비무사들이 막 소축을 나서려 하는데 아주게 놀란 듯한 표정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현무대주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 없지만 화영단주께서 하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마 그래요. 그런데 저 피 좀 봐. 그러면서 아죽은 품속에서 손수건을 하나 꺼내 현무의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이에 수비무사들은 제지하려 하다. 평소 현무를 존경하고 있던 그들인지라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때 아죽은 아무도 모르게 현무의 입속에 조그마한 아략을 하나 넣어주고 있었다. 갑자기 유선의 침실에 나타난 사람들은 바로 북궁희와 화영 그리고 북궁지와 무맹의 부맹주이자 남궁세가의 현 가주인 남궁용수 등 모두 네 사람이었다.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그의 서신 하지만 그 내용은 유선의 처소에 누군가 침입을 하여 시녀들을 간산하고 유선을 핍박하고 있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다. 이에 이들은 비록 반신반의하면서도 유선의 처소에 모여들었고 하체에 피를 흘린 채 죽어있던 안안의 시체를 발견한 순간 마침 들려온 유선의 비명소리에 허겁지겁 달려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서신의 내용이 사실이었고 정작 그 장본인이 최근 성가를 날리고 있던 열혈대주 현무였으니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만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흑흑 갑작스런 충격과 수치감의 유선은 침대에 몸을 던진 채 마냥 흐느껴 울었다. 이에 북궁지가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하려 하였지만 그녀 역시 너무 의외의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으니 사실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화영과 남궁용수는 그저 탄식만 하고 있었고 북궁이 역시 충격으로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다. 무맹이 술렁거렸다. 현무가 술이 취해 유선의 처소에 난입하여 신혈을 간살하고 유선마 저 강간하려다 북궁이 등에 의해 붙잡혔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 삽시간에 무맹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나보고 믿으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황급히 뇌혹으로 달려갔으나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 망연자실하던 남궁하가 마침내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자신의 부친인 남궁용수에 찾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남궁용수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무가 추행하려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물론 나도 잘 믿겨지지 않는다.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이가 어찌 그 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그가 누군데 그런 파렴치한 일을 아니야 여기엔 분명 무언가 있어 더럽고 추잡한 음모가 몸부림치며 강하게 부정하던 남궁한은 잠시 후 조금 진정되는지 남궁용수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이에 남궁용수는 자신이 보았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현장에 가장 늦게 뛰어들었고 북궁이와 화영에 가려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었던 그는 남궁하가 바라는 대답을 해줄 수 없었다. 아니야 어찌 오빠가 그런 일은 말도 안 돼 비록 그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돼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음모가 개입된 거야 그의 뛰어남과 부각을 경계하는 누군가의 참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온 남궁한은 몇 번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결코 현무가 자의에 의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아무리 엮일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지만 그 말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이때 무휴가 찾아왔다. 그 역시 황당한 소식에 분노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남궁하를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음모가 개입되었을 거라는 내의 견일치를 보았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겠소? 일단 중도 여부를 먼저 조사해 보아야겠어요. 그리고 오빠의 거처와 유선의 거처 주변을 엄밀히 탐색해 보고요. 이미 남궁하의 어투에서 유언니라는 호칭은 빠져 있었다. 어찌되었건 그녀로 인해 현무가 공경에 처했고 만에 하나 그녀도 음모자의 하나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할 일은? 일단 무대주께서는 구파일방의 원로들을 움직여 오빠에 대한 약물 검증은 물론 이번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해 주세요. 그리고 화 영단주를 한번 만나 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알아주세요. 알았어. 내 글이 하리다. 그렇다면 남궁소전은 저는 일단 4대 회주를 불러오겠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주변을 조사할 것이에요. 갑작스런 충격에서 벗어난 무유와 남궁하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여기저기를 다니며 관련 정보의 탐색은 물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건의 의혹을 품은 사람들을 귀합해 나갔다. 두랑과 후궁회를 포함해 본래 열혈위대의 회주들이었던 사이는 황급히 남궁하의 처소에 모여들었고 열혈위대의 전대원들은 시위성으로 무명의 일리밖에 진을 치며 대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현무에 대한 약물 검증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단지 개편지가 전달된 경위만 의혹을 살 뿐 다른 사항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현무의 체내에서는 어떠한 약물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혼미 중에서도 그가 뱉어낸 아죽이란 시녀는 무명에 있지 않고 유시세가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무의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갑자기 현무에게 나타나 아죽을 가장한 채 그를 인도하였고 붙들려가는 그에게 약을 복용시킨 여인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러한 일을 했던가 만일 이번 사건에 개입된 그녀의 존재를 만일 남궁하 등이 알았다면 어떠하든 음모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해 내지 못했으며 현무마저 혼미 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현무에 대한 처형 내용이 확정되었다. 그의 죄는 유선의 시녀를 간살간살하고 유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당연히 단두형 단두형을 내려야 하나 그간 공적을 참작하여 내 대경맥을 파괴하고 우수 우수를 절단하여 영원히 무공을 익힐 수 없도록 하며 종신형에 처한다. 다시 한번 무맥내가 술렁거렸다. 그와 같은 형은 차라리 사형 사형 보다 못한 것으로 모든 혐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록 유선을 강간하려 했지만 그건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으로는 일개 신혈을 간살하는 죄인아 당금 무림맹주의 딸인 북궁지를 포함 수십 명에 달하는 백도의 젊은이들을 구해주었고 진마부에 두 개의 마천을 섬멸한 공적을 감안한다면 분명 지나친 형벌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에는 비록 무맥내 지위는 없었지만 당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는 구마도의이자 현천학림주인 유천학과 새로이 청년영웅단주로 화려하게 부각되었으며 맹주의 아들로서 무맥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북궁이의 압력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도한 형의 확정은 무맥내 현무를 지지하는 세력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현무가 대주로 있던 열혈위대로 그들은 4대 회주를 포함 남궁하를 제외한 전원이 무맹의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가명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여기에는 무적위대와 철갑위대의 일부 대원들까지 가세했다. 또한 수채스러운 일을 당해 차마 중인들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유성과 맹주의 딸인 북궁지 마저 그의 가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곧바로 무맥 핵심 지도부의 개입을 가져왔다. 무맥 내 쌍두마차로서 무적 흑표단을 이끌고 있던 용천비가 직접 정문 앞에 나타나 탄원하고 있던 젊은 무사들에게 열두 시진 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모두 체포하겠다는 통첩을 내렸으며 유천학은 급히 무맥으로 와 자신의 딸인 유선을 유시세가로 데리고 가버렸고 북궁지는 연금 상태에 처해졌다. 또한 현무와 가장 친했던 무유와 남궁아는 각기 소림장문인과 남궁 세가주의 의의 불려가 만약 경거망동을 했다간 파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사부님 어찌 제자에게 불의 불의의 길을 가라 하십니까? 그게 어찌 불의의 길이란 말이냐? 도대체 의의의가 무엇이며 불의 불의는 또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하등 부끄러움이 없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의가 아닙니까? 제자는 백번 죽어도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과연 어찌 행해야 하겠습니까? 사부님과 사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으나 또한 어찌 의의가 아닌 일을 보고만 있으리올까? 더욱이 그는 제자와 결의 형제를 맺은 사람입니다. 비록 태어난 것은 다를지라도 죽은 것은 같이 죽기로 한 무유의 눈에는 어느새 피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랑하는 제자의 이와 같은 고통을 보고 있던 공공대사는 그만 불호와 함께 깊은 탄식을 하고 말았다. 석가모니불 어허 이 일을 어찌할꼬 난제로군 난제야 그러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서록 내 뜻이 옳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된다면 너는 곧 백도무림계의 공적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소림은 너를 파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대자대비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의 뜻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찌 부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리오 애매하게 그지없는 공공대사의 말 그러나 공공대사는 그 말을 끝으로 입을 굳게 닫고 말았다. 아버님 소년은 이제껏 아버님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해 보지 않았습이다. 남들이 다 뛰어놀던 어린 나이에 아버님의 뜻을 따라 검을 잡고 책을 잡았으며 다른 여아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해보았던 그 흔한 속곱장난 한 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수도 없이 강호를 떠돌면서도 단 한 번도 아버님과 가문을 원망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소녀의 뜻에 따라 행할 것입니다. 백 번을 생각해 보아도 이 일이 옳다고 믿고 있거니와 그가 없다면 소녀는 존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느냐 가문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 사무림계뿐만 아니라 관부에까지 배척을 당하는 공적이 되는 것이다. 서로 그를 구하더라도 도대체 어디로 숨겠느냐 천하가 모두 추적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구할 확률도 또한 살아남아 제기를 할 확률도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소녀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목숨보다 천배 만배 더 소중한 그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궁화의 눈빛에는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을 확고한 의지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아버님 부디 이 불효여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소녀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온통 눈물 투성인 채로 남궁화는 일어나서 남궁용수에게 절을 올렸다. 차마 절을 받지 못하고 뒤로 돌아앉는 남궁용수의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가득 고였다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 불쌍한 것 내 어찌 너의 하직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물론 남궁용수는 그녀를 강제로라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하지만 부친인 그가 어찌 그녀의 성격을 모르겠는가 그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보다 더 한 일이라는 걸 이에 그는 죽음보다 더욱 깊은 탄식을 토해 내고야 말았다. 유일한 자식 비록 딸에 불과했지만 누구보다 총명했고 자질도 띄어 낫기에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기대 또한 컸었던 것이다. 하지만 보다 가슴 아픈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딸을 사지해 보내면서도 자신은 어떠한 일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번호 8443개 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0일 0915 제목 연재 천부 외경 80 평생을 의지하여 온 사문과 가문에 결별 선언까지 한 무유와 남궁하는 그날부터 은밀히 파옥파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미 진마부와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관계로 변한 지 오래였는데 이제 정도무림의 하늘인 무맹과도 싸워야 하는 현실에 문득 문득 한숨이 새어 나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은 현무의 해막간 미소를 떠올리며 굳게 마음을 먹었다. 이들의 거사에 동조자들을 모으는 일들은 주로 무유가 맡았으며 남궁하는 파옥과 탈출 경로 등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립을 담당했다. 그리고 며칠 후 무유가 은밀히 남궁하를 방문했다. 그래 성과는 좀 있었어요. 후후 그래도 현아우가 허살지는 않았던 모양이요. 의외로 그를 조다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어찌 오빠만의 덕이겠어요. 개중에는 무공자님을 보고 참여한 사람도 많겠지요. 참 주변에 감시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남궁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없을 리 없겠죠. 비록 우리들이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무유가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건네주었다. 자 여기 내 그동안 규합한 동조자들 명단이요. 이를 바라든 남궁하는 슬쩍 한 번 훑어보더니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무유에게 말했다. 의외로 많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소? 저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하나의 비밀 세력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근거지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추후 말씀드리겠어요. 운남의 성님은 어떻소? 안전하기는 그곳이 더욱 안전할 것 같은데 물론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그곳이 더 낫겠죠. 하지만 그곳은 너무 오지예요. 중원의 정세는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알겠소. 그렇다면 거사일은? 형이 집행되기 바로 이틀 전인 바로 모레밤 자시자시 좋소. 여하튼 남궁 소저만 믿겠소. 그럼 내일 미시에 여산의 열혈위대 본부에서 최종 점검 회의를 개최하죠. 알았소. 그럼 조심하시오. 예, 무공자님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무유가 은밀히 떠난 후 남궁하는 무유가 건 내준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감안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열혈위대 대원들이 내 대회주들을 중심으로 가장 많았지만 간혹 무적위대나 구철갑위대의 인물들도 눈에 띄었고 무유가 속한 소리마원의 제자들도 십여명 있었다. 대부분 현무에게 진정으로 간복한 사람들이거나 그에 의해 목숨을 구한 적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지금은 북궁위의 직속으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두랑과 후궁회도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다시 열혈위대로 복귀한 것처럼 각각 청룡회와 백호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후후 이들에다 남궁회가의 힘이 보태진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 당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서히 남궁하는 자신감이 붓기 시작하고 있었다. 후후 아무래도 오늘 밤은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아. 남궁하는 비록 한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어떤 야릇한 흥분도 느끼고 있었다. 다음날 미시 여산에 위치한 열혈위대의 회의실에 남궁화 무유 열혈위대의 구 4대 회주 등이 모였다. 그리고 남궁화의 탈주계획과 임무분담에 관한 설명이 시작되었다. 이번 거사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 외에도 만지만 보안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때문에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휘하 무사들에게 개의 별적으로 임무를 부여하되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유대주께서는 소리마원과 무적위대 구철갑위대에서 참여하게 되는 분들의 지위를 맡아주시고 내 대회주들께서는 각각 소속 회 회의 참여자들을 그리고 저는 역시 위대의 세계 참모합위 인원들과 제가 별로로 확보한 사람들을 지휘하겠습니다. 먼저 파옥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최대한 은밀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는 관계로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과 극소수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남궁사형께서는 등사회원 중 5명을 데리고 내일 밤 자시무렵 내 옥 주변에 불을 놓은 후 곧바로 서문서 문쪽으로 달려가 왕회주와 합류 그곳의 수비무사들을 무력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왕회주께서는 휘하 무사 20여 명을 데리고 남궁회주과 오는 즉시 서문과 그 주변을 탈출로로 확보하십시오. 무대주 후회주 두회주께서는 불이 보이는 즉시 저와 함께 현대주를 구출하여 서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이 일은 가장 신속을 요하는 일로서 현대주를 구출 서문까지 가는 시간은 단 이각입니다. 일이 시작되면서 무대주께서는 불문의 사자후로서 현대주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수비무사들의 소극적 태도를 유도해야 합니다. 아직 하금 무사들 사이의 현대주는 여전히 우상이니 말입니다. 다음은 도주로 개척입니다. 내 대회주께서는 내일 자시에서 한 이각 정도 지난 시간을 정하여 이번 거사에 참여하지 않는 열혈 위대 대원들을 무맹의 서문으로 집결시키시고 무조건 서문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저지하도록 명령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곧 집마부의 첩자들이라는 내용과 함께 또한 믿을 만한 수화들을 시켜 각각 한 대씩의 마찰을 자시의 서문 쪽에 대기시킨 후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일제히 내 개방위로 나누어 전력을 다해 질주하라 하십시오. 물론 적당한 시점에서 마부들만 남기고 벗어나라는 말을 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청룡의 대원들은 내일 밤 핫비에서 진춘으로 향하는 관도상 11일을 지난 부근의 대못을 박아 추적대의 마피를 무력화시켜주세요. 무대주께서는 핫비에서 진춘 쪽으로 향하는 중간 부근의 관도상의 모래 묘시 묘시에서 사시 사시까지 관도를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상 여행렬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피리 부녀자 등 일반 백성들과 인근의 승려들도 참여시켜 순수 상여행렬을 가장 추적대에 추적을 최대한 늦추어야 합니다. 백호회 대원들은 진춘 진춘 입구에 있는 기진협 기진협의 매복을 주작회 대원들은 진춘에서 청사 청사로 향하는 팔달령 팔달령의 매복을 그리고 등사회 대원들은 무호 무호의 청사 쪽 호환 호환에 있는 배들을 단 한 척도 남기지 않고 임대하여 팔방으로 흩어지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인원들은 전원 악도의 위수령에 집결 혹 그곳까지 추적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를 단숨에 이야기한 남궁화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무호와 내 대회주들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궁화의 뛰어난 전략의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몇 가지 의문이 있었다. 이에 무호가 나서며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임무를 수행하고 난 무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후후 이제 막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들은 그로부터 정확히 이후 은밀하게 여산여산의 관일봉관일봉 아래 협국에 모이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악부 이후의 추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최종행로는 저에게는 별도의 세력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담당할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행로는 극비사항으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경 우포로로나 잡힌다면 고문이나 서폰술의 대가에게 불가피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궁화는 차를 마시는 듯하며 슬쩍 무유에게 전음을 날렸다. 후후 이런 자리에서 그걸 묻다니 무대주답지 않으시군요. 내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로 해드릴게요. 이에 무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남궁화의 주도 면밀함에 감탄하고 있었다. 참 한가지 빠졌군요. 화영단주께서는 비록 우리 거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당일 어떻게 해서든지 용천비를 상당동안 붙잡아 두시기로 했습니다. 추적대로 가장 유력시 되는 그를 바로 그때 갑자기 무유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창문을 부수며 밖으로 나갔다. 어떤 놈이냐. 그러자 깜짝 놀란 남궁화와 후궁의 등도 동시에 무유를 따라 창문 밖으로 튀쳐나갔다. 이들이 지붕위에 올라 보니 어느새 무유는 청평산의 깊은 숲속을 향해 사라져가는 한 인형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에 남궁화는 같이 따라온 사대 회주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만일 우리의 거사가 저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든 게 허사가 될 텐데 후회주와 왕회주께서는 지금 즉시 무맹의 정문으로 그리고 두회주와 남궁회주께서는 서문으로 달려가 수상한 자가 아느로 들어가려 하면 이를 저지해 주세요. 저는 일단 무대주를 따라 저 자를 추격할 테니 그와 동시에 남궁화는 눈부신 속도로 거의 사라져가는 무유를 따라 몸을 날렸다. 그러자 남궁화의 지시를 받은 사대 회주들도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는지 굳은 표정으로 각각 무맹을 향해 몸을 날렸다. 어떻게 됐어요? 무유를 따라 거의 십여리를 쫓아갔던 남궁화는 어느 깊은 숲속의 한가운데서 망연자실 서 있는 무유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다. 그러자 무유은 한숨을 쉬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만 놓이고 말았소. 신법이 워낙 빠른데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에 남궁화도 탄식을 토해내고 말았다. 아 큰일이군요. 그들이 설마 이처럼 경비가 사뭄한 열혈위대 본부에까지 첩자를 보내다니 물론 급하게 사대 회주를 무맹으로 보내긴 했지만 외부에서 온 첩자가 아니라 내부에 심어놓은 첩자인 것 같소. 그는 진식을 손쉽게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열혈위대에 복장을 하고 있던 것 같았소. 여하튼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어서 무맹으로 달려가 봐야겠어요. 그럽시다. 몸을 날리면서도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기습을 하더라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데 만일 사전에 본 계획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그들은 현물을 구하지도 못한 채 이번 거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처지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무맹의 정문 쪽으로 가다 보니 후궁예와 왕천상이 기렵 으슥한 곳에서 한 구의 시체와 한 명의 포로를 앞에 둔 채 그들을 불렀다. 이에 무효는 우선 시체들의 복장부터 살펴보았다. 하지만 둘 다 열혈위대의 복장은 아니었다. 이들의 경공과 무공수주는 그러자 후궁예는 시체와 체포된 자를 교대로 가르키며 말을 했다. 이자의 경공은 상당하여 도저히 사로잡지 못하고 결국 왕의 주와 협공을 한 끝에 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무척은 미리 행동하는 바람에 체포하긴 했으나 경공이나 무공실력은 별로였고 그러자 무효는 그 시체에게 다가가 옷을 들춰보는 등 몇 가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의 신분을 추측할 만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찌되었건 이자가 조금 수상하기는 한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에 남궁아는 한참을 생각했으나 결국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후궁예를 향해 말을 했다. 할 수 없죠. 일단 후회주께서는 한 반시진 정도 더 지켜보다 서문 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왕회주께서는 이자를 데리고 저를 따르시고 서문 쪽에 두랑과 남궁상일도 한 명을 잡아놓고 있었다. 이에 남궁하와 무효는 이들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문초를 해보았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찌뿌린 안색은 펴지지 않았다. 이들 중 한 명은 그저 평범한 무맹의 무사였고 정문 쪽에서 잡힌 다른 한 명은 비록 진마부에서 무맹을 염탐하기 위해 보낸 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국 그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무효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남궁하에게 말했다. 휴 정문에서 살해당한 자가 바로 그 자였으면 좋겠는데 알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소? 약간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서로 그들이 우리의 계획을 알았다 하더라도 내일 밤을 거사일로 알고 있을 테니 그렇다면 어제로 할 거요. 오늘 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일 새벽 촉시축시로 하죠. 그때까지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겠소. 일단 최선을 다해봐야죠.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 성사여부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 이렇게 되자 그들은 갑자기 분주해졌다. 벌써 해는 위헌리허 서상으로 기울고 있는 유시무려 그들은 촉시까지 4시진 내에 모든 준비와 안배를 마쳐야 되었기 때 문이었다. 사대회주와 무유는 각각 자신의 휘와 무사들을 집결 각자의 임무들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남궁하는 남궁외가와 연락을 취하면서도 수시로 그 모든 사항들을 확인 점검하였다. 또한 그녀는 조금 전에 사건이 계속 걸리는지라 은밀히 무맹의 집행부의 동향을 살펴보았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다. 화영단주에게는 연락을 취했소. 예. 거사 시간이 바뀌었으니 어떠하든 오늘 밤 용천비를 내옥해서 멀리 떨어진 화울루로 불러내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잘했소. 이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마침내 예정했던 축시가 가까워 지자 무유 남궁아 두랑 후궁에는 현무가 갇혀있는 내옥으로 향했다. 멈추시오. 심야의 내옥을 향해 걸어오고 있던 사인을 발견한 수비무사들은 분분히 무기를 꺼내들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무유가 당당히 앞으로 나서며 말을 했다. 나는 영웅 청년단의 무적 위대주 무유다. 속히 수비대장을 불러와라. 이에 수비무사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자신들이 상대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수비대장을 불러왔다. 내옥을 지키는 수비대장은 우아악수란 인물로 바로 무적 흑표단주의 신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아니 무대주께서 이 밤중에 이곳에는 웬일이오. 나는 이곳에 갇혀있는 열열 위대주를 구하러 왔다. 그러자 우아악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무유를 얼처 군이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는 무맹의 중재인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이에 무유는 벼락같이 호통을 질렀다. 닥치거라. 그는 진정한 영웅이며 협사인데 누가 감히 그의 죄를 묻는단 말인가. 그러나 우아악수도 결코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무유의 호통에 주눅이 들기는커녕 비릿한 냉소를 지었다. 흐흐 이미 그의 죄가 만천하에 알려졌거늘 어찌 억지를 쓴단 말이오. 속히 물러가지 않으면 무대주도 체포하겠소. 하하 내놈이 용천비의 위세를 믿고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러면서 무유는 두랑을 향해 말을 했다. 두회주. 이자는 하극상 하극상의 죄를 범했소. 당장 참하시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비로소 우악수는 겁을 먹은 듯 주충거렸다. 야수와 같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좌숙해검 두랑의 소문을 그도 익히 들었던 것이다. 아 아니. 이자들이 감히 모반을 여봐라. 뭣들 하느냐. 그러나 그의 말은 채 이어지지 못했으니 어느새 두랑이 그를 향해 빗살처럼 달려들며 목을 날려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런 상황에 수비 무사들이 어찌할 바 모른 채 웅성거렸다. 바로 그때 무유의 사자옥가 터져나왔다. 모두들 듣거라. 열혈대주는 진정한 영웅이다. 이번 사건은 그의 전공을 질투하는 자들이 꿈인 치사한 모략이건을 어찌 이에 현혹되겠느냐. 이에 나 무유는 그를 구출하려 하거니와 이에 순수히 응한다면 영웅을 위하는 길이요. 목숨을 부재하겠지만 만일 거역한다면 나 무유의 검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번호 8444 이와 같이 소리친 후 무유와 남궁아 그리고 두랑과 후궁에는 주춤거리는 몇 명의 무사들을 베어버린 후 벼락같은 기세로 내옥을 뚫고 들어갔다. 아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무유다. 막상 내옥 안에 들어왔지만 현무가 어디에 갇혀있는 제 알 수 없었던 무유는 고함을 지르며 현무를 불러보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의 죄수들이 웅성거리고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아마 가장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이들을 모두 풀어주는 것도 좋겠네요. 남궁아는 무유와 함께 내옥의 아래쪽으로 향하며 두랑과 후궁예를 시켜 내옥의 문들을 몽땅 열어주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때 내옥 밖에서는 수비무사들이 아직까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이거 큰일이다. 어서 비상을 울려야 하지 않느냐. 비상은 무슨 사실 무대주의 말씀이 맞지 않은가 더욱이 현대주는 무맥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같은 하급무사들의 애환을 알아주던 분이 아닌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지만 자칫하다간 우리도 성치 못해. 까짓거 나도 이 기회에 무맹을 탈퇴하고야 말겠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옥의 좌우측 건물에서 갑자기 불길이 속기 시작했다. 불이야. 불. 어서 불을 꺼라. 그리 안해도 혼란스럽던 내옥 주변은 갑작스런 불길과 마침 내옥 안으로부터 몰려나오는 죄수들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순간 무효와 남궁아는 마침내 현무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현무는 아직 혼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탱탱 부어 터진 얼굴에 온몸에 말라붙은 피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 마치 처참하게 죽은 시체와 같은 몰골로 아 오라버니 너무나 처참한 현무의 모습에 남궁아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러나 무효는 이러한 남궁아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시간이 없소. 어서 그를 데리고 빠져나갑시다. 망연자실 그의 앞에 주저앉아버린 남궁아를 재촉해 일으켜 세운 후 혼절한 현무를 들쳐 업었다. 잔인한 자들. 어찌 사람을 이리 방치한단 말인가. 비록 시간이 없어 더 이상의 울분을 억누른 채 현무를 얻고 뇌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지만 무효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뇌옥 밖은 그야말로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주인은 불길이 타올라 화광이 충천한데 불길을 피하는 사람들 불을 끄려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었고 뇌옥을 빠져나온 죄수들은 여기저기에서 수비무사들과 되잡이지를 하고 있었다. 후후 다행히군. 자 갑시다. 죄수들을 풀어준 후 사위를 경계하던 두란과 후궁에는 무효의 소리와 그의 등에 엎인 인형을 보고 마침내 그의 구출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무효와 남궁하를 따라 신형을 날렸다. 중간에 간혹 몇몇 수비무사들과 마주치긴 했지만 그들은 무효 등의 신분을 확인하자 더 이상 캐어 물을 수 없었다. 아니 왜 저리 황급히 달려가지 무슨 일이 있었나 글쎄 이 밤중에 더구나 무대주의 등에는 피투성이의 사람이 엎여 있잖아 그가 도대체 누구지 서문 역시 이미 남궁상일과 왕천상에 의해 성공적으로 접수된 후라 그들은 그대로 무맹의 서문을 빠져나갔다. 그대들은 속히 문을 닫아 건 후 우리들을 따라오길 바라네 예 알겠습니다. 무대주 그들은 수하드를 시켜 서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무맹래에 호각소리와 다급하게 두드리는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비상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무유 이와 동시에 히히힝 하는 말 울음소리와 함께 총 4대의 마차들이 무맹의 사방으로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이때 용천비는 화영과 함께 화울루에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북소리에 깜짝 놀라며 일어서고 있었다.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지 비상이 걸리다니 하하 별일 아닐 거야 불이라도 난 것이겠지 화영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쪽 하늘에 화광을 가르쳤다. 그렇군 하지만 가봐야겠네. 허허 한참 술맛이 나는데 어디를 간다는 말인가 그러나 용천비는 화영의 이러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 사람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그 무슨 소리인가 자네야 모든 직을 사퇴한 상태지만 나야 무적 흑표단을 막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용천비는 서둘러 화울루를 벗어났다. 허허 남궁 소저 여기까지가 내 역할의 끝이요. 부디 무사했으면 졷 의련만 떠나는 용천비를 바라보며 화영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가 탈출을 하다니 급히 무적 흑표단으로 복귀한 용천비는 현무가 탈옥을 했다는 수하들의 보고에 길길이 날끼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있어 그를 탈옥시켰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탈출하고 어서 뇌옥의 수비대장을 불러와라 그는 두랑이란 자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이건 모반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내놈들은 이제껏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냐 예 그 그것이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인지라 그러자 용천비는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쾅 하며 탁자를 후려치고 말았다. 닥치거라 이놈들 바로 그때 수하무사가 급히 다가왔다. 단주님 군사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그러자 용천비는 이를 부드득 갈며 일어섰다. 당장 흑표단의 비상을 걸어라. 내 군사를 만나고 와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무맹의 지도부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천비 휘하의 무적 흑표단 500여명 전원과 열혈위대를 제외한 청년 영웅단 휘하 세 개 위대의 그들을 추적하라는 긴급 명령이 떨어지고 때 마침 청년 영웅단 단주였던 북궁 위가 유선을 호위하여 금능에 가 전임단주였던 화영에게 청년 영웅단을 지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안희성 일대 무맹지부와 가입방파들에게 일제히 전서구가 떴다. 하지만 그들의 추적은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니 영문도 모르는 채 서문 앞에서 우왕좌왕하던 열혈위대 잔류대원들의 방해를 받았고 사건 직후 사방으로 흩어져 나간 마차들로 인해 탈 출행로를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수많은 추적 전문가들과 재간우상 휘하 모사모사들이 총동원된 결과 이들이 진춘쪽으로 도주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진춘쪽으로 달아났소. 그렇다면 그 다음 행로는 피리 청사와 무호를 거쳐 장강을 넘거나 대별 산맥 대별 산맥을 통해 동백 산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이오. 그러니 용단주는 진춘을 거쳐 청사쪽으로 추격하시고 화단주는 동호를 건너 대별 산맥입구 쪽으로 추격하기 바라오. 내 무맹의 각지부에는 미리 연락해 두겠소. 남궁아와 무유가 현물을 탈출시킨 시간은 축시 무렵. 그런데 정식으로 추격대가 무맹을 나서는 시간은 뮤시어스니 남궁아의 지략이 적중해 그들의 최초 진로 진 롤을 파악하는데 벌써 두시진이 소유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니 그들 이진 춘쪽 관도에 접어든지 채 시별이도 못 갔는데 관도상에 꽂혀있던 수많은 대못에 의해 2,300여기의 마필들이 손상되어 버렸던 것이다.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워낙 다급하게 추격을 하고 있었으 니 비록 하고서도 쉽게 대여를 멈출 수 없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내 그들 중에 남궁하라는 여우가 끼어 있음을 잊었구나. 용천비는 그리 안해도 추격이 늦었는데 적의 종적을 찾기도 전에 무수한 인마가 거동불능이 되어버리고 이로 인해 추격이 지연되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수히 꽂혀있는 대못들과 부상당한 인마를 그대로 밟고 지나갈 수는 없는 법 결국 이들을 제거하고 다시 출발하는 데는 다시 반시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남궁하의 지략은 이제 시작이었다. 달리는 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한참 달리던 그들 앞에 다시 새벽에 미명을 뚫고 이동하는 대규모의 상여행렬이 나타난 것이다. 갑자기 선두의 행렬이 급격히 느려짐을 느낀 용천비와 화영이 급하게 말을 몰아 선두로 나섰다. 아니 왜 이리 늦어지느냐. 하지만 이들은 굳이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 그들의 눈이라 해서 장례 행렬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이놈들아. 속히 길을 비키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짓밟고 자나 갈 테니. 다급한 마음에 용천비가 마구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상여행렬은 마치 어떤 개가 짓느냐는 듯 신청도 않고 그대로 느릿느릿 진행할 뿐이었다. 아니 이놈들이 정말 안되겠다. 그대로 밀어버려라. 마침내 용천비는 성질을 누르지 못해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명령은 미처 시행되지 못했으니 화영이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이들은 평범한 백성들이거늘. 허허 답답하오. 이들도 모두 그 남궁아란 계집이 우리의 추격을 늦추기 위해 꾸민 계략이란 말이오. 서로 이것이 그들의 계략이라 할지라도 무고한 백성들을 짓밟고 가는 것은 정말 안될 일이오. 맹주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이에 용천비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쳤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들의 뒤만 쫓아가란 말이오. 잠깐 기다려 보시오. 내 저들을 한번 설득해보리다. 용천비의 다급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영은 느긋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오더니 웃으면서 용천비에게 말을 하였다. 하하 그들이 비켜주기로 했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 용천비는 자신은 다급해 하는데 화영은 느긋한 태도를 변하지 않고 있자 속만 부글부글 끓었다. 더욱이 정작 비켜준다던 상여행렬은 그야말로 늘어터진 황소들 마냥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내화 내화가 치밀어 죽을 지경이었다. 한편 이 시간 남궁화와 무휴 일행은 마찰을 한 대 빌려 탄 후 청사를 지나고 있었다. 당초 그들은 흔적을 남기고 검문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마찰을 택하지 않고 무휴가 직접 현무를 업고 가는 방법을 선택 했었는데 현무의 부상이 너무 심하여 마지 못해 마찰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무는 무휴가 소환단을 복용시키고 공력을 주입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취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에 남궁화가 치물한 목소리로 무휴를 만류하였다. 그만두세요.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에요. 사실 오빠는 거의 삼갑자에 이르는 공력에 달마 형공이라는 초상승 내공신법을 익히고 있어 자연치료가 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나 충격이 컸고 결국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궁화의 표정에는 쓸쓸함과 철향함이 가득 빼여 있었다. 그럴 수밖에 현무가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유선의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었으니 그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리하여 그를 구하기 위해 명예도 가문도 모두 버린 채 도주하고 있는 그녀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무휴는 그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슬쩍 말을 돌렸다. 하긴 아우처럼 담백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 간살과 강간미수라는 오명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남궁아는 그저 쓸쓸히 웃을 뿐이었다. 물론 그러한 누명도 누명이겠지만 그 대상이 바로 유선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는 사실을 총명한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마음을 애써 돌렸다. 후후 어차피 그의 그러한 마음까지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던 나였지 않는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생각을 그렇다고 이대로 둔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니요. 아무쪼록 하루속히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만 바랄 뿐이죠. 허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작 그의 탈출을 위해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무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건만. 아무튼 우리는 하루빨리 장강을 넘어서야 해요. 아직 정식으로 천 라지망이 전개되기 전에 하지만 장강을 넘어 다시 어디로 갈 생각이요. 여전히 무맹의 세력권이고 관의 추적도 예상되지 않소. 일단 장강을 넘어 황산 쪽으로 갔다가 번양호를 거쳐 다시 역도강 역도강을 해 대별 산맥을 통해 화산으로 갈 거예요. 피리 그들은 우리의 행로가 황산이나 아니면 그 아래쪽에 있는 무이 산맥 쪽으로 생각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마찰을 버린 채 서로를 따라 이동해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무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후후 아무리 제갈 군사가 지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코 남궁소 저에게는 못 미칠 것 같아. 벌써 그의 생각을 훤히 읽고 있지 않은가. 결국 남궁하의 예측은 또다시 적중했다. 마찰을 버리고 산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살펴보니 날이 박자마자 관도상에는 수많은 무사들이 쫙 깔려 지나가는 마찰나 행인들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의 실력이야 별것 아니여서 전혀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으나 문제는 그들의 위치가 노출된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은밀하게 이동한 결과 그들은 결국 그날 오시오시 무렵 무호에 이르렀고 이미 등사회 대원들이 준비해 둔배에 탈 수 있었다. 호안의 배들을 모조리 임대했나요? 예단 한 척도 남기지 않고 몽땅 임대해 잠시 후 모두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좋아요. 수고했어요. 배들을 모두 보낸 후 각자 흩어져 악부의 위수령으로 직결하세요. 예 군사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대주께서는 좀 어떠신지 부상이 심한 듯 한데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등사회의 합장인 그의 표정은 대주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다. 허허 아우의 어떠한 점이 이렇듯 사람들을 잡아 끌고 있는지 그 합장의 그 합장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은 무유는 은근히 현무해 그와 같은 장점이 부럽기까지 하였다. 비록 자신의 수화들도 충심으로 따르고 잊었으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번호 8,445개 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0일 097제 목 연재 천부 외경 82 이때 화영과 용천비가 이끄는 추격대는 진춘입구에 있는 기진협기 진협에 이르고 있었다. 어떻소? 화단주 이곳은 적들의 매복이 설 수 있는 곳인데 양쪽의 고지대로 형성된 협곡을 맞이하게 되자 용천비가 걱정된다는 투로 말을 하였다. 벌써 남궁화의 기지에 의해 두 번씩 이나 당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때 화영은 내심은 어떻던 간 심드렁하게 대답하였다. 물론 일반적 상황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쫓기는 입장에서 과연 매복 기습을 할 여유가 있겠소. 후후 하긴 서로 매복이 있더라도 얼마나 있겠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겐 시간이 없으니 매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뚫고 나가는 수박에 사실 이렇게 용천비가 서두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장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제가루상 의 당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강에 이르면 피리 물길을 이용할 테고 그렇다면 물길의 특성상 아무리 추적술에 뛰어난 사람도 흔적을 잡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자 정면 돌파다. 모두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기진협을 통과한다. 용천비와 화영의 명령에 따라 1,200여 명에 이르는 추격대는 최대한 속력을 내어 기진협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선두가 기진협의 험난한 현노에 들어사자 곧바로 이를 기다리고 있던 백호회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자 우리 모두 대주를 위해 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우자. 예 대주를 위하여. 미리 기진협의 좌우측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백호회의 무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바이며 돌멩이며 암기 화살 등을 분분히 날리기 시작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자비한 공격. 그러나 용천비는 이러한 공격에 주춤거리는 추적대를 마구 독려하면서 앞으로 앞으로를 외치고 있었다. 별것이 없다. 모두들 방패를 사용적의 공격을 막으며 신속히 통과하라. 결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에겐 나의 칼이 먼저 목을 칠 것이다. 이와 같은 용천비의 저돌적인 진격의 백호회 대원들도 질릴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이를 그대로 밟고 진격하고 말이 쓰러져 진로를 막으면 부근에 있던 중간 지휘자들이 곧바로 그 말을 어 육을 만들어버리며 진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동료들이었으니 자 연 공격이 무뎌 질 밖에 없었다. 그리고 적들의 수요는 천명이 훨씬 넘는데 그들은 단지 150여명 결국 이들은 지형적인 이점을 안고 공격을 하였으나 겨우 그들의 추격을 일각정도 늦출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들이 추격에만 급해 이들에 대한 공격을 생략하고 곧바로 통과하고 있었던 탓에 그 희생은 극미했다. 음 용천비의 용맹에 대하여 익히 들어보았지만 실로 대단하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함과 저돌성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과연 그를 충심으로 따를 수 있을까 멀어져 가고 있던 그들을 바라보며 백호 회주인 후궁예가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이윽고 수하들을 향해 지시를 내렸다. 자 이제 모두들 흩어져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무호를 돌아 악부의 위수령에 집결한다. 비록 그들은 먼저 갔지만 팔달령과 무호 호환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을 테니 후궁예의 말처럼 진춘을 통과하며 무맹지부로부터 500여 명의 지원을 받은 용천비에 추격되는 팔달령 팔달령에서 다시 주작회의 대원들에 의해 다시 기습을 받고 다시 추격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팔달령은 기진협과 달라 적들의 반격이 비교적 용의의 주로 여인들로 구성된 주작회의 대원들은 상당수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없는 저지를 뚫고 막상 무호에 이른 용천비는 그야말로 막막하기 짝이 없었다. 이미 도주자들은 무호를 건넜는지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이들을 추적할 배들도 단 한 척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휴 결국 이곳에서 추격을 단념해야 한다는 말인가 무호의 배들이 몽땅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필히 이곳을 통해 도주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느 방면으로 도주했는지 알 길도 없고 추적할 수단도 없으니 남궁아란 그 계집이 이토록 주도 면밀할 줄이야 그러나 용천비는 도저히 그대로 철수할 수 없었다. 그대로 돌아간 후 상부로부터 떨어질 질책도 질책 이었지만 이 정도가 되면 자존심의 문제였던 것이다. 결국 그는 끝까지 추격하기로 마음먹고 무사들을 동원해 뗏목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한편 인근의 마을사람이건 어부들이건 몽땅 잡아들여 세세하게 조사했다. 이러한 집요한 그의 노력이 통했는지 어부들 중 하나가 자신들의 배를 몽땅 임대한 무사들이 대화하는 내용의 압부가 언급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되었다. 그들은 압부로 갔다. 속해 북은 무맹지부와 백도 제파들에게 전서구를 끼워라. 그곳에 천라지망을 펼치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는 자들은 모 두 잡아들이라고. 진춘에서 용천비와 헤어져 대별 산맥쪽으로 방향을 튼 화영은 이때 동호를 향해 평온하게 진격하고 있었다. 하필에서 진춘까지 올 때는 그 무수한 저항이 있었지만 진춘을 벗어나자 아무런 저항도 없었던 것이다. 후후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하지만 나는 그저 명령대로 동호까지 갈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청사 청사에서 악부 악부 까지는 배로 해서 거의 두 시즌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하지만 무효와 남궁화 등은 도주하는 입장인지라 그저 바람을 받고 노를 젓는 것만에 만족할 수 없었던 지라 교대 교대로 선미 선미 에 서서 물을 향해 장풍 날렸다. 그러자 그들을 태운 배는 그야말로 무리를 나는 마침내 미시무렵이 되자 그들은 악부 부근의 한 한적한 호환 호환 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도에 쫙 깔렸던 무사들이 이곳 악부라 해서 없을 리 업었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지역에 정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대를 내리는데 한때에 무사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 꼼짝하지 마라. 조사할 것이 있다. 그러나 무휴등이 어찌 한가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있겠는가. 하하 꼼짝하지 마라 해서 꼼짝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들 은 바빠서 먼저 가노라. 그 말 과 함께 현물을 등에 업은 무휴와 남궁화 등은 놀라운 속도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아니 저 자들이 감히 이에 무사들은 그들을 실고 온 배를 잡으려 하였다. 하지만 그 배 역시 그들을 내려놓은 채 잽싸게 다시 떠나버렸으니 무사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글쎄 금방 사라져 버렸으니 알 길이 있나? 단지 그들이 사라지는 수법으로 보면 감히 우리들이 상대하지 못할 고수들임은 분명할 터. 혹시 이번에 수배령이 내려진 그자들이 아닐까? 설마 오늘 아침에 수배령이 떨어졌는데 벌써 이곳까지 왔으려고 그래도 수상하잖아. 검문에 불응한 것이나 무공수준이나 더욱이 그중 한명은 등의 사람까지 없고 있었는데 에이 그래도 그리고 사실 현무대협을 잡는 일에 협조하고 쉽지 않아. 하긴 나도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해. 상부의 명령 때문에 이 짓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들은 이번 일을 그냥 묵과하기로 하고 다시 본래의 근무지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때 근무지를 은밀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흐흐 바보 같은 자식들 현무란 자가 도대체 뭐라고 그가 너희들 밥 한 끼 술 한 모금이라도 사준 적 있나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쓸데없는 의리보다는 포상금을 선택해야겠다. 무유와 남궁화 등이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부상당한 현물을 얻고 있었던 관계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별것 아니라고 지나쳐버린 어부 나무꾼 등 평범한 백성들 하지만 그들 중에도 신고한 사람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준다는 방을 유심히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정말영 정말영 바로 악불을 벗어나 장강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고개 였다. 따라서 현물을 데리고 장강 쪽으로 향하던 무유와 남궁화 일행은 불가피하게 이 고개를 지나게 되었는데 악불의 관문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필히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무유와 남궁화는 부득불 변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무유와 남궁화는 평범한 시골부부로 위장하고 현문은 마치 그들의 노부노부 마냥 위장하고 수레에 태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발령에 이르자 십여명의 무사들이 그들의 길을 막 아섰다. 잠깐 멈추시오. 무유가 수레를 멈추며 바라보니 그들은 무맹을 상징하는 복장을 입고 있었다. 음 이들은 아마 인근 금능지부의 무사들인 모양이군. 이에 무유는 남궁화에게 슬쩍 눈짓을 했다. 이들이 무맹지부의 무사들이라면 그들은 무유나 남궁화 그리고 현무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무공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득 문득 무유의 뇌리 속으로 한 인물이 떠올랐다. 철심협한 철심협한 신무외 바로 무명의 금능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벼로가 말해주듯이 그는 협을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야말로 사내라 할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이 험이라면 험이었고 따라서 무공수준은 상당히 고강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금능지부장으로 있는 것도 그의 이러한 성격 탓에 기인한다 할 수 있었다. 악 그를 건드리지 말아요. 순간 들려온 남궁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무유는 비로소 신무외의 생각에서 벗어나 장례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궁하가 한 무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사나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무유가 깜짝 놀라며 남궁하에게 물었다. 아니 부인 도대체 왜 그러시오. 그러자 남궁하는 여전히 그를 노려보며 대답했다. 이자가 글쎄 오 아니 아버님의 옷을 마구 벗기려 하잖아요. 이에 무유도 화난 표정으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이처럼 추운 날씨에 병이 들어 거동도 못하는 늙은 노인의 옷을 벗기려 하다니. 예상보다 거센 항의의 그 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현무에 옷깃을 잡았던 손을 슬쩍 내려놓았다. 평소 힘없는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던 지부장의 성격이 생각났던 것이 다. 이를 보고 있던 무유와 남궁하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감돌았다. 만일 그가 고집을 피워 현무의 옷을 벗겼다면 천으로 감싼 상처 부위와 장풍의 흔적을 감지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은 결코 시골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상처란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잠깐 그때 갑작스런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무유가 보니 그는 아마 이들의 지휘관인 것 같았다. 너희들은 의심난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지 어찌 그만두려고 하느냐. 가까이 다가온 그가 현무의 옷을 벗기려는 무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다. 저희도 그러려고 했지만 병든 노인에게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는 통에 상관없다. 어서 그 노인의 옷을 벗겨봐라. 사실 그 지휘관은 본래 상관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정작 무유와 남궁아의 태도가 예사 시골부부 같지 않았으니 평범한 시골 사람들 이 어찌 감히 칼을 찬 무사들 앞에 저처럼 당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지금 이곳에는 비상이 내려져 있었으니 그로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지시에 의해 무사들은 다시 무유와 남궁아의 저지를 물리치고 현무의 옷을 벗기려 했다. 이에 무유는 남궁아에게 전음을 날렸다. 남궁 소저 안되겠소. 이들을 일단 치고 나갑시다. 휴. 할 수 없죠. 그대로 치고 나가 단숨에 장강을 건너버리는 수박에 줬소. 그럼 제가 술을 세겠소. 하나 둘 셋 무유가 셋을 샘과 동시에 남궁아는 현무를 향해 접근하고 있던 무사들에게 장풍을 날렸고 무유는 잽싸게 현무를 들춰 업고 신형을 날리기 시작했다. 으 으 남궁아의 갑작스런 장풍에 미처 피하지 못한 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일장열을 날라가 버렸고 무유와 남궁아는 그 사이를 뚫고 나갔다. 그러자 뒤에 있던 지휘관과 칠팔명의 무사들이 황급히 이들을 막으려 했다. 하하 너희들이 감히 나를 막겠다는 것인가. 무유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달리던 기세를 전혀 늦추지 않은 채 그들 중 중앙에 서있던 무사 두 명을 발로 걷어차버렸고 남궁아 역시 그저 가벼운 손짓으로 세 명의 무사들을 날려버렸다. 어딜 감히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어림없다. 사실 그들이 비록 무맹의 무사들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후기지수들인 무유와 남궁아를 당해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거의 순식간에 일곱 명의 무사들이 쓰러져버렸고 나머지 무사들도 그들의 놀라운 무의에 미쳐 쫓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그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지휘자만은 조금 달랐다. 이런 병신같은 자식들 그는 자신 역시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싶은 듯 수하들을 향해 마구 욕설을 퍼붓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늘로 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하늘로 78장 치솟아 오르더니 펑 펑 하며 터지더니 오색 불꽃을 토해내었다. 아마 대상자가 나타났다는 신호용 폭죽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실 그 신호용 폭죽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무유와 남궁화가 그들을 지나쳐 미처 백여장도 가지 못하여 어느새 수많은 무사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의 출연을 예상하고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전면에 포진하고 발길을 저지하는 수백명의 무사들 특히 그들 중앙에 유난히 패기가 물씬 흐르는 장연무사 눈에 끼었다. 하하 무대주 어서오시오 네 이미 기다린지 오래됐소 이다. 부득불 걸음을 멈춘 무유와 남궁화의 눈에 낭패감이 흘렀다. 남궁소저 아마 그들은 우리를 기다렸던 모양이요. 생각보다 그들이 치밀하군요. 저자가 철심협한 신무에라 했던가요? 그렇소. 나하고는 꽤 잘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소. 어떻소. 저들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후퇴를 하는 것이 그건 별로 혁명하지 못해요. 그들의 천라지망에 걸리고야 말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 뚫고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내 그를 한번 설득해보리다. 이렇게 서로 간 의사소통을 한 후 마침내 무유가 앞으로 나섰다. 심지 부장 오랜만이 구려 그나저나 나의 앞길을 막을 세미요. 무대주 께서 순수히 포박을 받는다면 내 무대주의 체면을 봐서라도 최대한 편의를 베풀겠소. 그대는 천하의 협객으로 소문난 사람이오. 그런데 어찌 현대주의 무고함을 모른단 말이오. 물론 나 역시 현대주의 소문을 들었고 평소에 꼭 한번 만나봤으면 하던 사람이였소. 하지만 나는 무맹의 소소. 내 어찌 무맹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소. 그가 음무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말이오.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르오. 오직 그를 잡아드리라면 명령만 알 뿐. 신무엘의 말은 의외로 단호했고 전혀 양보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무효는 탄식을 하고 말았다. 그는 명실공한 협객이었고 무맹지휘부에 대해서도 일부 불만이 이들이라 생각하여 대화를 시도해보았는데 역시 고지식한 성격은 별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효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을 하였다. 사실 진실이란 항상 감춰져 있게 마련이오. 그대가 어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직접 몸으로 체험했으면서도 현대주 그는 진정한 영웅이며 이 시대에 몇 명 남지 않은 뜨거운 의기를 지닌 협한 이외다. 그러한 인물을 기어이 패인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소. 번호 8446개 시자 윤원중 미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0일 098제 목 연재 천부 예경 83 이에 신무에도 약간 망설여 지는 모양이었다. 자신 역시 현무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진정 한번 사귀고 싶던 인물이었다. 더욱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그러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막연한 추측도.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진마부와 전면전을 치르는 비상시국이요. 만에 하나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무맹을 배반하는 일은 나 신무엘가 결코 용납할 수 없소. 그러자 무유도 마침내 그를 설득하려는 생각을 포기한 듯 하였다. 하하 비상시국이라. 좋지. 하지만 아무리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그에 휩쓸려 진정한 협객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은 나 무유도 역시 용납 못하오. 이제껏 그러한 명분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아시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러한 것이 다 어느 특정인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니. 여하튼 그대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린 뚫고 나가는 수밖에. 이제껏 그대를 설득하려 한 것은 우리의 안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무사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그랬을 뿐. 그러면서 무유는 남궁하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남궁 소저 준비하시오. 뚫고 나갑시다. 과연 저들 중 어느 누구나 무유의 발길을 막을 수 있는지 보겠소. 이에 남궁하도 흔쾌히 대답 했다. 좋아요. 비록 그들이 진마부가 아닌 무맹의 무사들 이긴 하지만 그 길밖에 없다면 부득불 희생을 무릅쓰는 수밖에 이미 그들 전면에 포진하고 있던 수백의 무사들은 전투대형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무유와 남궁하는 그들의 위맹한 기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너희들이 진정의 의를 알고 있다면 결코 나 무유의 앞길을 막지 마라. 허공에 몸을 띄운 채 무유는 외치고는 그대로 진영 중앙을 향해 수십장을 연이어 갈겼다. 이에 남궁하도 그의 의사를 짐작할 수 있다는 듯 같은 지점을 향해 폭풍 같은 장세로 합세 하였고 이 여파로 중앙에 서있던 십여 명의 무사들이 분분히 뒤로 물러서자 무유와 남궁하는 그대로 그들 가운데로 파고 들었다. 비록 단 두 명에 불과했지만 하나하나가 개세에 무공을 지닌 고수들 이들은 마치 송곳 같은 기세로 대열의 중앙을 가르기 시작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그들은 단 두 명 어찌 우리들을 당할 것인가. 이에 신무에도 무사들을 독려하며 그들을 향해 어지러이 공격하여 왔다. 나를 막지 마라. 막는 자에게는 죽음뿐. 마침내 무효와 남궁하는 검을 빼어들었다. 해치고 식지 않는 자들이라 애써 권장만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뚫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과연 그들이 무기를 빼어들고 잇따라 절초를 전개하자 그들의 앞길이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다. 시야를 가득 메우고 밀려드는 성남 파도 속을 거슬러 가는 한 척의 외로운 조각대. 하지만 그 조각대는 조금씩 조금씩 파도를 거슬러 앞으로 힘겹게 전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고수라 할지라도 어찌 수백명의 정의 무사들 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겠는가. 배도 배도 끝이 없는 이내 장막 더 우기 사람을 하나 베어버리는데 그는 힘은 거대한 나무를 베는 것보다 힘이 들었으니 무유와 남궁화의 검은 차츰 무뎌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서 닥치는 대로 찔러오는 공격에 여러군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무유는 등에 업고 있던 현물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 통에 더 많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무유가 비장한 음성으로 남궁화에게 전음을 날렸다. 안되겠소. 내가 이들을 막을 테니. 그 사이 남궁 소저가 현아우를 데리고 먼저 피신하시오. 그러자 남궁화 역시 전음으로 대답하였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다 우리 모두 죽거나 이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오. 시간이 없소. 무유는 그처럼 현명하고 주도 면밀한 남궁화가 어로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더욱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망설이는 것을 보고 애가 탔다. 하지만 이때 남궁화는 비록 힘겹게 적들을 상대하면서도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 태연한 신색을 유지하고 잊었다. 허허 이거 정말로 무슨 계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초연한 것인지 무유의 생각에 자신들은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 사대 회주들이나 소림 하원의 제자들 만이라도 데리고 왔어야 했다. 아무리 위장 전술도 좋고 적의 추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거사의 목적인 현무를 무사히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대비는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위수령에 가있는 입장이었으니 자연히 그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너무 믿었구나. 이제는 어쩐단 말인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무유는 자신들의 앞쪽 그러니까 무맹무사들의 뒤쪽이 극도로 혼란스러워 지고 있음을 느꼈다. 분명 전투는 자신들 이 있는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건만 그쪽에서부터 무수한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는 사이 그들을 막고 있던 무사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에 무유와 남궁화는 더욱 힘을 내어 전면에 무사들을 십여명 쓰러뜨렸다. 그러자 그들의 시선에 한참 무맹의 무사들을 물리치며 접근하는 흑색 무복을 입은 일단의 무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그들의 전면 허공에서 커다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가주 속하들이 너무 늦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에 무유가 시선을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첫눈에 무척 위맹하게 생긴 중년대한 하나가 이쪽을 보며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궁화가 밝은 목소리로 화답하였다. 호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먼저 갈 테니 이들의 추격을 저지해주세요. 예 명을 받듭니다. 그러더니 그는 허공 중에 그대로 소리쳤다. 가족 께서는 아직 건재하시다. 먼저 가실 테니 모두들 전력을 다해 이들을 저지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있던 무유의 귀전에 가느다란 전음 소리가 들려왔다. 뭐 하고 계세요? 어서 저를 따라 오시지 않고 무유가 놀라며 시선을 돌려보니 어느새 남궁화가 검을 거두고 장풍을 날려 전방에 있던 무사 몇 명을 날려 보낸 후 몸을 날리고 있었다. 이에 무유는 많은 의문을 느꼈지만 일단 그녀를 따라 남궁소죠. 그들은 과연 누구요? 호호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언제 말하지 않았던가요? 저에게도 숨겨진 힘이 있다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해드리지요. 일단은 장강을 넘는 게 중요하니 허허 참 알 수가 없군. 그들이 장강변에 이르자 예의 그 검은 무복의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공손히 예를 취했다. 가주를 뵙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아요. 배는 예 저희들을 따라오십시오. 그들을 따라가자 마침 우거진 갈대숲 사이에 한 배 여섯 명이 탈 수 있는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자 어서 올라타세요. 이에 무유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눈빛으로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무유는 잠시 후 또 다른 의혹을 느꼈으니 배는 곧장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흐름에 따라 하류 쪽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아니 왜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그러자 남궁화가 생끗 웃으며 대답하였다. 호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바로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상류 쪽으로 갈 것으로 그 길이 그 길이 무맹과 그 세력권에서 멀어지는 길인데다 우리는 한시가 급한 도주자들이니 말이에요. 이에 무유는 남궁화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오히려 무맹 가까운 곳을 통해 도주로를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의표를 찌른다는 것이었다. 과연 남궁화의 이러한 생각이 적중했는지 더 이상 그들의 도주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들은 장강의 흐름을 타고 하류 쪽으로 진행하다가 아예 급능을 지나쳐 한 시즌 정도 백길을 더 달린 후 마침내 다시 장강의 북쪽 강변에 배를 내렸고 이후 합비를 우회하는 대담한 전략으로 탁양을 거쳐 험난한 대별산맥 대별산맥 입구에 이르러 일단의 흑이무복을 입은 십여명의 무사들과 합류하였다. 바로 정발령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중년대한 일행이었다. 대별산맥 쪽 역시 재갈후상의 예상에 놓였고 따라서 화영이 이끄는 청년영웅단이 이쪽으로 향하긴 했지만 이들의 도주로가 장강을 넘어선 것이 증명된 순간 이들에게 다시 남행을 하여 장강을 건너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터라 이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무사히 험난한 산악지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은 그 사이 간홍 무맹 측 무사들이나 관병들을 만났고 탁 양을 지날 때 그들을 수배하는 방이 붙어있는 것을 목격하긴 하였지만 단지 형식적으로 검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이목을 속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동백산을 거쳐 화산까지는 험준한 대별산맥 대별산맥을 타고 가면 되었기에 더 이상 추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곳 화산 부근은 지세가 험난할 뿐만 아니라 무맹과 진마부간 충돌하고 있던 지점 이었기에 오히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남궁하는 풍속에서 지형도를 꺼내 무유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짐작하셨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화산이에요. 물론 그곳까지는 진총사께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궁하는 그녀의 우측에 서있던 중년대안을 무유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그는 바로 낭인대부 진무빈이라는 자로서 강호 10대 고수 못지않다고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강호 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무유 등과는 생소한 처지였던 것이다. 이에 무유는 그와 인사를 한 후 다시 남궁아에게 말을 하였다. 그럼 남궁 소적께서는 저는 다시 장강을 넘어 여산에 직결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뒤따라 가겠어요. 알았어. 그럼 속히 따라오시오. 무유가 떠나간 뒤 남궁아는 곧바로 신영을 날려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가 가는 곳은 약속장소인 관일봉 관일봉 아래 협곡이야 민 봉내봉 봉내봉 이었다. 봉내봉은 비록 높은 봉울이었지만 정상 부근에 평퍼짐한 공지가 있었는데 마침 남궁아의 신영이 여기에 나타나자 수백 명이 이르는 검은 무복의 무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가주를 뵙습니다. 그들은 바로 악양의 정발령에 나타났던 남궁외가 남궁외가의 무사들이었던 것이다. 남궁아는 그들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모두들 수고가 많았어요. 대부분 자신과의 인연이 있었고 남궁세가의 천년 저력을 투입해 길러낸 그야말로 믿을만한 수화들. 물론 그들은 남궁과의 부흥을 위해 키워 적기에 설마 이들이 한사내를 구출하고 또 그로인해 정파무림의 하늘인 중원무림맨과 충돌하는 데 활용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하지만 남궁아는 이러한 감회를 애써 눌러버렸다. 이미 결단은 내려졌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일만 남았던 것이다. 이때 강인해 강인해 30대의 한 무사가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남궁외가의 내총사인 진무빈과 함께 외총사 외총사를 맡고 있는 천열무객 류희천이란 사람이었다. 지시하신 대로 여산 주변 50여리를 면밀히 감시하였지만 아직 무맹측이나 진마부측 무사들로 보이는 자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일봉 주변은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측 무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속속 들어오고 있을 뿐 어찌할까요 감시를 계속할까요 이러한 진축명의 보고에 난궁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이곳 여산에 재직결하는 시간을 그토록 촉박하게 주었던 것이다. 선옥 포로로 잡혀 입을 열게 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한가지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건 바로 내부의 첩자였다. 만에 하나 내부의 첩자가 있다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곧바로 무맹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됐어요. 이제 그들을 모두 철수 시키세요. 그리고 대신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 우리의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세요. 전서구를 날리거나 무슨 표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무사들은 그들은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이쪽에 합류시키고 다른 한쪽은 태 백산의 제 2부로 복귀시켜 무공수련과 평상시 정보활동을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남궁아는 몸을 날려 관일봉 쪽으로 향했다. 관일봉 아래 협곡에는 역시 수많은 무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남궁아가 나타나자 그들은 분분히 일어나 예를 피워 였다. 비록 이들은 남궁아나 무유가 아닌 현무를 중심으로 모여든 세력이었지만 이미 무맹의 본부에서 현무를 빼어돌린 그녀의 기지에 감탄을 하고 있었고 생사를 걸고 같이 거사를 일으킨 지라 지난 동료의 식을 느끼게 된 것 같았다. 먼저 청룡의 주인 두랑이 그녀의 앞으로 나와 그간의 경과와 피해 사항을 보고했다. 거사에 참여한 인사는 열혈위대의 약 무사 그리고 무적위대와 철가비대 소리마원의 제자 등이 약 200여명에서 총 800여명에 이르렀는데 기진역과 팔달령 그리고 위수령에서 무맹의 추적을 저지하는 가운데 250여명의 희생자가 생겼고 위수령에서 이곳 숭상까지 오는 과정에서 30여명의 무사들이 행방불명 되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도 희생자가 적었던 것은 이들이 무맹측 추격대와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추격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에 어느정도 시간을 번 후 곧바로 퇴각한 까닭이었다. 그래요 고생들 많이 했군요. 두랑의 보고에 대해 난구하는 이렇게 치아를 한 후 신영을 날려 비교적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갔다. 전체 무사들을 상대로 행선지 등을 알려주려 함이었다. 모두들 이번 거사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간 동료들이었던 무맹측과 싸움이었지만 저는 이번 거사가 무림의 정의와 의리를 지키려는 숭고한 일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비록 이번 거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무맹의 공적으로 몰리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모든 강호인들이 여러분들의 의기를 높이 살 날이 있을 것이에요. 현대주 께서는 무사하시며 현재 무휴대주 함께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향하고 있어요. 그곳은 바로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210이 떨어진 장치 장치 부근 소유산으로 앞으로 정확히 일각후 출발하겠어요. 출발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조별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남궁하는 무사들이 각기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한적 한 곳으로 두랑을 불러냈다. 두회주 이번에 우리 거사에 동참하여 주신 대 깊은 감사를 드려요. 당연한 일입니다. 네 비록 사람을 잘 본다 할 순 없으나 대조와 같은 사람은 결코 그처럼 비열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군요. 그것보다 무슨 일로 두랑은 남궁하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적한 곳으로 불러낸 이유가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남궁하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소매 속에서 자 그만 책자 하나를 꺼내 두랑에게 건네 주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데 번호 번호 8447 게시자 윤원중 위 5280 등록일 1999 5월 10일 0919 제목 연재 천부 외경 84 이에 두랑은 의혹을 느끼면서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는 듯 책자를 펼쳐보았다. 아니 이건 순간 그의 시선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남궁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건 바로 두회주의 쾌도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신법과 하나의 도초 도초 사실 두회주의 쾌도식은 절세적일 만큼 위력적이에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를 피할 경우 오히려 역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게 단점 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상대가 이를 피하더라도 연속하여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동안 두회주께서 수고하신 데에 대한 보답이에요. 두랑은 그리안에도 고민하고 있던 자신의 쾌도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남궁하의 이야기에 기뻐하며 경탄을 금치 못 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강한 의혹을 느꼈으니 이는 남궁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주는 느낌 때문 이었다. 마치 헤어짐을 의미하는 듯한 군사께서 지금 하신 말의 의미는 그래요. 짐작하신 대로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두회주는 동영으로 저는 화산으로 이에 두랑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나며 남궁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남궁하의 표정은 태연하기 그지 없었다. 날카롭게 그지 없는 두랑의 시선 그리고 이를 담담하게 받고 있는 남궁하의 깊고 깊은 눈빛 결국 두랑은 깊은 한숨과 함께 시선을 내려뜨리고 말았다. 휴 알고 계셨구려 그래요 짐작하고 있었어요 두회주가 바로 동영 낙인류 낙인류의 후계자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나를 열혈이 돼 청룡회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요. 하지만 무맹과 짐마부간 싸움에서 두회주가 우리 열혈위대를 해롭게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번 거사에는 두회주 역시 대주에게 간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동영 출신 이 아닌 무무를 추구하는 한 무사 무사로서 말이에요. 남궁하의 이야기는 전혀 거침이 없었다. 모든 사항을 확신하는 이 이에 두랑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남궁하 역시 그러한 그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잠시 후 두랑의 입이 다시 열렸다. 약간은 허무함 마저 느껴지는 나직한 말투로 고맙소. 나의 진심을 알아주어서. 사실 나는 이번 거사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밀고하여 무맹 집행부에 환심을 사야 했소. 그것이 내 임무를 수행하는 척경 척경 일 것이기 때문이오. 하지만 우습게도 나는 대주의 인간성과 무혼무혼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소. 그리고 그와 같은 분이 비열하는 무에 빠져 희생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소. 그대의 말처럼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그리고 어쩌면 이곳 중원을 다시 밟게 될지도 모르오. 친구가 아닌 적이 되어. 하지만 난 중원무림 전체하고 싸울지 언정 결코 대주와는 싸우기 실소. 그는 본국에 있는 사부 이외에 내가 존경하는 유일한 인물이니 말이오. 이 책자는 내 소중히 간직할 것이오. 바로 중원무림 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여인이 준 귀중한 선물이니. 그러나 결코 나의 대대에서는 이를 보지 않겠소. 그대가 가르쳐준 무공으로 그대의 동포들을 살해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오. 그동안 고마웠소. 한가지 부탁은 우리 열혈위대의 무사들에게 내가 동영으로부터 온 첩자였다는 이야기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오. 구차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난 그동안 동영의 첩자가 아닌 진정한 열혈위대 대원이었음을 자신할 수 있기 때문이오. 대주의 조속한 쾌차를 비오. 그리고 대주를 향한 그대의 아름다운 마음이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말을 끝내자 두랑은 잠시 남궁아를 바라보더니 그대로 몸을 날려 사라져 갔다. 이를 보고 있던 남궁아의 얼굴에 깊은 감회가 서렸다. 역시 그는 진정한 무사였어. 그가 동영인만 아니었다면 오빠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잠시 후 남궁아는 무사들을 인솔하여 화산이 아닌 장치 장치 소요산 소요산 물론 이는 첩자들의 색출과 이들을 방간방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남궁아의 계책 계책으로 이 과정에서 남궁아는 두 명의 첩자를 찾아냈으며 이들이 전소구를 날린 직후 잡아 처형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남궁아는 방향을 선회화산으로 향했다. 방간 손자병법 중 용간 용간 편에 나오는 여섯 가지 첩자 유형으로 적의 간첩을 아군의 간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정도무림의 하늘이라는 중원무림맹의 공식결정에 반하여 달마검협 무유 천해옥인 남궁아 등 무맹 소속 800여 명의 무사들이 현무를 구출하여 잠적한 사건은 강호무림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의 안에도 진마부와의 초반전투에서 고전을 하고 있던 무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록 그 위세가 실추되고 있었으며 진마부에서는 무맹 지도부가 현무의 활약을 시기하여 비열한 음모로 그를 제거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이는 그만큼 졸려라고 포용력이 없는 무맹 지도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고의적으로 퍼뜨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강호상의 비난 여론을 무맹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했다. 이러는 가운데 무림맹주인 신주제일검 북궁소는 드디어 정비된 오로무단을 이용해 대대적인 대반격을 감행하였다. 그러자 상황은 달라졌다. 과거 북궁소의 측거로 인해 일방적으로 몰리던 무맹은 오로무단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단숨에 잃었던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하였고 마침내 화산 화산과 동정호를 축으로 길게 남북으로 있는 세력선 세력선을 중심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지리한 소모전의 양상으로 변하고 있었다. 한편 이즈음 현무와 무휴 남궁하들이 합류한 화산 화산의 남궁회가 남궁회가 제1부 제1부 본부는 하나의 강력한 세력으로 개편되고 있었다. 갑작스런 충격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현무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한 남궁화와 무휴 그리고 열혈위대 무사 등의 희생을 알고 심기일전 심기일전 무공수련에 전념하고 있었고 무휴와 남궁하는 무림의 전황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외가의 기존 인원들과 새로 편입된 세대위대 소리마원의 무사들을 조련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들이 크나큰 역할을 하리라 믿으면서 오빠가 걱정돼요. 비록 몸은 완전 회복되었다고 는 하나 아직 심적 충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말도 없이 무공수련에 만 전념하고 있으니 저러다가 혹시 주아인마이라도 처하지 않을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마음은 현무의 곁에 가있는 남궁아였다. 하지만 이러는 남궁아에 대해 무휴는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켜 주었다. 너무 걱정 마시오. 아직 아오가 그 사건의 여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는 하나 그는 결코 약한 인물이 아니오. 더욱이 그가 익히고 있는 달마형공이나 초국무웨 등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요. 오히려 아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욱 무공수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모르오. 아마 머지않아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아니 예전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요. 그를 그렇게 걱정하는 남궁소조의 마음을 봐서라도 필이 그렇게 될 것이요. 우리는 다만 그가 다시 비상하고자 할 때를 위하 여의들을 조련하고 나름대로 체비를 갖추고 있으면 될 것이요. 이때 현무는 남궁아의 우려처럼 아직 심적 충격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무공수련에 전념하고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한가한 시간만 되면 항상 자신으로 인해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자신에게 그토록 잘해주었지만 무참히 간살당한 아낭과 몸을 부르르 떨며 어서 이 미친 자를 잡아가라고 외치던 유선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총명하고 아름다운 남궁아가 항상 옆에 있어서 유선이 주는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상 그의 첫사랑이었고 현재의 그가 있기까지 심적인 지주 역할을 해왔던 유선이 아니었던가 어찌되었건 자신은 그러한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잊지 못할 차가운 눈빛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무는 남궁아의 우려처럼 이러한 심적고 통으로 인해 주하인마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니 청평산에서 해릉선사의 가르침과 천부 외경의 일부 의미를 깨우친 그의 마음 공부는 이미 이러한 경지를 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심적고통을 느끼고 칩거하며 무공을 수연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그의 무공과 마음 공부는 한단계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궁 언니 현무 공자님의 목에 걸려있던 그 거북이와 뱀이 그려진 폐폐 알죠?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남궁 하를 대신하여 현무의 시중을 들고 온 지설란이 그녀에게 찾아와 밑도 끝도 없이 끄집어낸 이야기였다. 알지. 그건 바로 오빠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폐인데 소매는 그와 똑같이 생긴 폐를 본적이 있어요. 비록 문의는 봉황 문의 이었지만 그러자 남궁 하가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아니 어디서 부캐 신녀 설지라고 알거에요. 왜 모르겠어. 바로 나와 같이 오봉 오봉 에 속해 있는데 비록 그녀가 멀리 부캐 있고 강호 출입이 뜸한지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녀가 그와 같은 폐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지메 그게 정말이야. 그래요. 틀림없어요. 분명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비록 우연히 엮고 얼핏 보기는 했지만 워낙 특이하게 생겨서 그래 지메 고마워. 너무나 감격해하는 남궁아를 보고 지설라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언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하다 뿐이야. 어쩌면 오빠의 신세내력이 밝혀질지 모르는데 그러자 지설란도 덩달아 기뻐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언니 그럼 사실 그 폐는 갓난아이 상태로 버려진 오빠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폐였대. 그래서 오빠의 이름도 현무 현무라고 지었고 그럼 어서 형공자님에게 알려야겠네. 그러자 남궁아가 가만히 그녀를 제지했다. 아니야 오라버니는 지금 중요한 연무중이며 무맹은 물론 진마부와 관부에서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이야. 아직은 강호 출입이 위험해. 그러니 일단 설소절을 이쪽으로 오라고 하자. 지설란도 남궁아의 이야기가 수궁이 같다. 알았어요. 그럼 누구를 보내지요. 지매가 갔다 와. 내 든든한 호의를 붙여줄 테니. 그럴까. 후후 그래. 그러자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지설란은 발그스름하게 얼굴을 불켰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던 남궁아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렸다. 그래 지매. 외로운 오빠에게 가족을 찾아줄 수만 있다면 아니 신세내력이라도 밝혀줄 수만 있다면 지매는 오빠의 사랑을 얻을지도 몰라. 다음날 남궁아는 무유와 상의한 후 소리마원의 제자 중 무유를 제외하면 가장 강하다는 거문으로 하여금 화은빈과 함께 북해로 떠나도 로카였다. 특히 거문은 지난번 설지를 호송해 북해에 다녀온 적이 있었기에 안성맞춤 이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대평원 대평원 하지만 그곳은 하루종일 말을 달려가더라도 나무 한구루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거칠은 황야 황야와 사막 사막 군데군데 초지가 펼쳐져 있는 척박한 땅 이었다. 바로 감숙성 이북의 험준한 고비산맥 너머에 펼쳐져 있는 네몽고 고 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중원대륙의 거의 반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이었지만 거주하는 인원은 거의 수십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적은 수의 몽고 민족이 세계를 정복하였고 중원대륙의 거의 세배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닌 대제국 대제국 을 건설 하였던 것이니 이는 그만큼 이들 민족이 우수한 혈통을 지녔고 그 지력이나 용력이 뛰어남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록 황제위의 계승과 제후국들 간의 다툼으로 국력이 쇠한되다 한족들의 대반격으로 200여 년 만에 다시 몽고 고원으로 그 활동 영역이 좁혀지고 수많은 부족들이 몰살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의 잠재력만은 여전히 중원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몽고 고원에 다시 풍운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한 풍운의 주역은 바로 천하무림 연주였던 천라한 이후 최대의 무골무골 이라는 혼천제후 찰모가란 20대 후반의 청년 이었다. 바로 5년 전 막북 무림계의 호련이 나타나 단 2년 만에 가장 거칠고 가장 억세다는 막북 무림계를 일통하였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알타이 산맥을 넘어 신강 무림계까지 장악한 희대의 풍운하 이제 그가 정사대전으로 혼란한 중원 무림계를 넘보고 있었던 것이 다 갸륵대 총사 예 존주 존주 지금 중원의 정세는 어떠합니까 무맹과 진마부간의 전투가 화상과 동정호를 잇는 양측 세력의 경계선에서 소모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양측이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인지라 머지않아 천지범복의 대혈투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사자를 연상시킬 정도로 위맹한 체구의 이글리글 타오르는 눈빛을 지닌 혼천재후 찰모가 그리고 이완은 대조적으로 몽고인으로는 드물게 왜소한 체격에 쭈글쭈글한 피부 그러나 간혹 내뿜는 안광이 결코 평범한 노인내로 보기는 힘든 갸륵대 총사 바로 그들 이인이 대화의 주인공들이었다 갸륵의 정황설명에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찰모가의 시선이 다시 갸륵을 향했다 그 여인은 갑작스럽게 뛰어나온 질문에 갸륵은 잠시 의연한 눈빛을 흘렸다 그 여인이라 하심은 후후 그대들이 존우존우로 부르는 천맞이화 찰극무연을 말함이요 그 여인은 지금 무엇하고 있소 이에 갸륵의 안색이 잠시 흐려졌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의 어조에서 무언가 불길한 상황을 연상하였던 것이다 천라안이 지녔던 대부분의 무공과 기양영초를 제공해 사실상 오늘의 혼천 제부를 가능케 하였으며 암암리 막북 무림계를 조정하는 여인 하지만 찰모가의 태도는 분명 그녀에 대해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알고 있던 찰모가는 결코 누구의 밑에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으니 필경 언젠가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쟁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후 중원무림이 아무튼 알았소 중원정세는 수시로 나에게 보고해주기 바라오 예 알겠습니다 존주 이야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파악한 갸르기 자리에서 물러났다 번호 8,448개 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0일 0919 제목 연재 천부 외경 85 홀로 남은 찰모가의 눈빛이 화산처럼 타오르며 냉소적인 중얼거림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갸륵 그대 역시 언젠가는 제거해야 할 위험한 인물이지 찰금 무형과 함께 단지금은 유보한다 대세를 완전 장악하기까지는 무언가 심상치 않는 대화이며 중얼거림이었다 바로 중원이라는 거대한 대지를 놓고 이루어지는 그리고 10년 전 대열전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다던 천맞이와 찰금 무현이 최초로 언급이 되었다 바로 천라한의 누이동생이자 악마의 두뇌를 지녔다던 악무훈의 처처였던 그녀가 음모의 핵을 차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도 한편 이곳은 금능에 위치한 유시세가의 별원 방향으로 해는 중천에 떠서 삼라만상 삼라만상을 생명의 기로 충만시키고 있었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던 유선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만은 밝게 하지 못하였다 휴 아름다운 여인의 깊은 탄식에 이제껏 밝은 햇살 아래 활짝 핀 기와여 초들이 시들해지는 것 같았다 중원천지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에 미모와 재질을 겸비한 여인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깊고 깊은 우수에 잠겨 시간의 흐름을 잊고 잊었다 아무리 지워버리려 해도 그녀의 내디를 떠나지 않는 환상 그것은 바로 노노한 현무의 얼굴이었다 그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결코 그처럼 무례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익히 알면서도 자신은 왜 그를 무자비하게 가격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를 생마 생마로 만들고 말았을까 그의 여리고 여린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며 또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북궁이는 사라진지 오래였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북궁이란 존재는 하나의 실체가 아닌 환영 환영 이었다 바로 자신의 오만과 허영이 빚어낸 그리고 언젠가부터 현무라는 한 사내가 나타나 그 환영 환영을 밀어내고 자신의 가슴에 깊숙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아무리 부정 부정 하려 했지만 결코 부정할 수가 없었던 그 사내 밤에 정취가 그토록 그윽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최초로 자신에게 외롭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던 그 사내 자신의 입술 자신의 나신 나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까지 점령해버린 그 문득 유선은 그의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그의 해막간 미소가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생각해보면 그와 함께 했었던 시간들은 항상 편안했다 항상 즐겁고 유쾌하기만 했었다 바로 그 불행했던 사건이 있었던 날만 빼놓고 은한 성광 파괴류 은한 성광 파괴류 천중 청희형 만물 천중 청희형 만물 천하 단아 불 수광 천하 단아 불 수광 사이압 농처 철로 사이압 농처로 차가운 별빛은 신의 물에 부딪혀 부서지고 맑은 달빛은 만물을 비춘해 어찌하여 나 홀로 빛을 느끼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속 눈물만 흘리는가 다시 한번 그녀의 내리에 현무에 분노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다 어서 가야 돼 어서 가서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 너무나 사랑하고 있노라고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노라고 어서 말을 해야 해 그이가 더 이상 화를 내기 전에 바로 사랑 이었다 모든 자존심을 팽개치게 만들고 신분도 명예도 그리고 부친의 노한 얼굴도 모두 있게 하는 그건 바로 사랑 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길을 떠났다 항상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던 시비들도 그대로 놔둔 채 오직 용서를 비는 서신 한 장만 덜렁 남겨둔 채 그렇게 길을 떠났다 유씨 세가가 발칵 뒤집혔다 설마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았던 유선이 가출을 할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평상시 거처를 많이 비웠다 무공수련을 위해 수년간 남해보타함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호유람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들을 집 밖에서 보냈었다 비록 여인이었지만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야 한다는 유천학의 생각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달랐다 가문의 치욕이 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건을 겪었고 철저히 부친의 의사의 반환은 가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유천학의 성품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유천학의 태도는 분명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유천학은 마치 폭발하는 화산처럼 노했고 시비들이나 식솔들은 물론이고 유시세가의 모든 무사들이 벌벌 기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그 자식이 집을 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새가 새가의 밥을 먹고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평소에 잘 화를 내지 않던 그였지만 한 번 노했다 하면 산천 초목이 다 떤다고 하는 유천학이었다 그러한 그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노했으니 과연 그 누가 그 앞에서 감히 대답 이라도 제대로 하겠는가 검천 검천 예 가주 무척이나 강인해 보이는 백의의 중년무사가 유천학 앞에 섰다 내 두 달의 시간을 주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애를 잡아와라 천하를 다 뒤져서라도 명을 받들겠습니다 도객 도객 예 가주 마치 잘 갈아진 칼날처럼 날카로운 기세를 품어대는 흑의의 청년이 유천학 앞에 섰다 지금 당장 북경으로 달려가 철하에게 내 말을 전하거라 설옥 10만 금위군 금위군 도철원 도철원 그리고 100만 관병 관병 모두 동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그 애를 찾아내라고 예 명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명을 받고 나가는 도객의 뇌리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바로 유천학의 양자 양자로서 40대의 나이에 병구상서 병구상서 겸 대장군의 지휘에 오른 유무철이란 무장이 명사 명사 예 가주 마치 저승사자와 같이 창백한 얼굴의 표정 변화가 전혀 없는 문사차림의 중년이니 유천학 앞으로 나섰다 너는 북궁희에게 가서 전하라 그 애는 무맹에서 수치를 당하고 집을 나갔다 진마부와 전투고 뭐고 당장 나서 그 애를 찾지 못한다면 결코 두 번 다시 나를 볼 생각을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추양 추양 예 가주 이번에는 염소수염에 뱁새눈을 한 60대 노인이 유천학 앞으로 나왔다 천지객 현물한 놈이 있다 그는 용천비의 추적을 봤다 장강에서 사라졌다 그를 찾아내라 그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병신이 돼도 좋다 예 가주 그리고 가학가학이라는 유시세가의 총관은 유천학의 비밀서신을 지니고 무맹주 추천상을 만나기 위해 떠나갔다 유시세가가 발칵 뒤집히고 유천학의 분노가 폭발하자 그 여파는 곧바로 천하로 퍼져나갔다 유선이라는 한 소녀를 찾기 위해 거의 10여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움직였으며 국경의 수비대를 제외한 백만 관군들에게 특급 경계령이 내려졌다 더욱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껏 강호무림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던 관부 관부와 황실 황실 고수들이 대거 정사대전 정사대전 이 벌어지고 있던 강호상에 출연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남궁 외가의 정보원들을 천하에 깔아놓고 있었던 남궁 하가 이러한 강호상의 변화에 대하여 모를 리 없었다 남궁 하는 이와 같은 정보를 접하자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유천하게 동양 등 추가적인 정보수 집을 지시한 후 진무빈과 비천야를 불렀다 진총사 지금 이 시간부터 본가의 대외활동을 모두 중단시키시오 남궁 외가의 내총사였던 진무빈이 공손한 태도로 남궁 하의 명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나갔다 이번에는 남궁 하의 시선이 비천야를 향했다 열혈위대의 정보압을 이끌면서 그녀와는 상당히 친숙해진 인물 비록 그 무공은 별로 뛰어난 것이 없었으나 경국만은 천하십대고 수화 겨루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그였다 지금 무휴대협은 어디가 있나요 글쎄요 답답하다고 강호정세나 파악할 겸 나가 있다는 사실밖에 당장 그를 찾아 잠시 은익하라 하세요 천하의 이목이 우리들 몇 사람에게 쏠려 있으니 그리고 혹시 유선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그녀를 이곳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내용도 함께 그를 찾는 일은 아마 진총사가 도와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남궁아의 표정에서 사태가 무척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지한 비천야도 지체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 다시 혼자 남은 남궁아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누구보다 총명한 여인으로 알고 있었건만 왜 그리 무모한 행동을 하였는지 이 일이 결코 오빠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 다행히 그녀가 이곳의 위치를 모른다지만 문제는 무대협이야 무대협의 성격으로 만일 그녀를 만난다면 필히 이곳으로 데리고 올 텐데 누구보다 총명하고 같은 여인이었던 남궁아는 유천학과 마찬가지로 유선의 가출동기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도 그러나 한편으로 남궁아는 유천학의 태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생각을 하였다 아무리 아무리 청금처럼 아끼는 딸이 가출을 했다 지라도 사사로운 집안 문제로 인해 백만 관군을 움직이고 진마부와 전투에 정신이 없는 무맹을 움직인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단지 유선과 현물을 찾는 일 외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중원무림과 당금 무림정세 와도 필히 관련이 있을 거란 사실도 음 그 역시 무림의 욕심을 품고 있었다는 말인가 무림인이 아닌 그가 관부와 황실에 충분한 사위감이 있을 터 인데도 굳이 북궁희와의 혼사를 추진한 것도 이상하고 낙양 낙양 중원고대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고도 고도로서 최초로 주주의 수도관된 이후 후안 후안 북이 북이 서진 수당 후당 후진 등 고대 아홉 개 왕조가 도읍으로 정한 역사적인 도시였다 특히 이곳에는 삼국시대의 명장 명장 관우 관우의 목이 무친 관림당 관임당 이란 곳이 있는데 당시 호북성의 당양 당양 에서 관우의 목을 베었던 오 오 나라의 송권은 도원결의 도원결의 삼형제인 유비와 장비의 보복을 우려하여 관우의 목을 베어 위나라 조조 조조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러한 손권의 의도를 파악한 조조 역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그를 의사의사로 칭하고 제후의 예를 갖추어 이곳에 후위 장사를 지내줌으로써 그 화살을 다시 오나라로 돌리게 하였고 바로 이곳 관림당은 이러한 관우를 기르기 위해 지어진 사당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관림당 옆에는 장군루 장군루라는 꽤 유명한 주루가 있었는데 바로 관훈장을 추모하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무사들과 시인묵 객 시인묵 객들을 주요 고객으로 운영되는 술집이었다 이러한 장군루의 3층 창가에 언젠부터인가 한 청년이 앉아있었다 이미 서산에 해가 떨어지고 먼 대지로부터 서서히 어둠이 밀려들고 있는 유시말 유시말 장군루는 마침때를 맞은 듯 더들썩한 분위기에 여기저기에서 유쾌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들이 장례를 가득 메우고 있건만 그 청년은 마치 전혀 다른 차원의 인물이냥 전혀 미동도 않고 그저 창반만 바라보고 있었다 왠지 짙은 허무가 느껴지는 그의 눈빛 그의 앞에는 전혀 손댄 흔적이 보이지 않는 한 병의 술과 빈잔 하나가 댕그라니 놓여있을 뿐 문득 그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휴 막상 이곳까지는 왔건만 과연 그를 만나야 할지 이제와 그를 만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인가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막상 세가를 나설 땐 그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그 애품에 안겨 펑펑 울고 싶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리 무거운가 왜 이처럼 그와 만남이 두려워 지는 걸까 바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현무를 찾아 나섰던 유선이었다 떳떳하게 유람을 나온 것이 아니라 중원천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부친의 눈을 피해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불 남장을 하고 역용 역용 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유선은 부친의 성격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었으니 평상시에는 무척 부드럽고 자애로운 인상을 주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결심하면 목에 칼이 들어온 데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실행을 하여드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야 맞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자신의 부친인 유천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친의 반응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였던 유선이지만 막상 그녀가 강호상에서 접하는 분위기와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했다 마치 천하가 그녀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던 것이다 문득 유선은 자신이 그날 밤 집을 나선 후 지금까지 겪은 그 무수한 고초가 떠올랐다 번호 8456개 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1일 0846 제목 연재 천부 외경 86 그녀는 당초 화산을 목표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 방향은 서행 서행 이하 아닌 남행 남행 이었으니 뻔히 예상되는 추적을 염려한 탓이었다 그리고 점심나절 도착한 선성 선성 에서는 생전 처음 뒷골목을 찾아 역용약 이며 역용 도구들을 구입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녀의 미색을 탐내 몇몇 한량패들이 수작을 걸었지만 당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던 그들인지라 문제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에 유성과 같은 여인이 뒷골목에서 역용도구를 구입하고 더욱 이 한량패들을 혼내주기까지 했으니 유시세가의 치밀한 정보망이 어찌 지척지척 거리에서 이를 놓일 리 있겠는가 곧바로 선성 선성 부근은 물론이요 안희성과 절강성 등 화중지역 화중지역 전역에 비상이 걸렸고 유시세가를 중심으로 광과 무맹이 합동으로 전개하는 천라지망이 펼쳐졌다 그리고 검천 검천 이 세가의 핵심 고수들을 이끌고 직접 추적해왔다 그로부터 유선의 행로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잠 잠 잠 한 번 식사 한 번 변변히 하지 못했고 수많은 추격대를 격퇴시켜가 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무수히 산을 넘고 수많은 호수와 강을 건넜으며 수도 없이 변장도 해보았다 하지만 세가 고수들의 추적은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다 다만 좌좌로 가는 듯 하면서 우우로 가고 동동으로 가는가 씹으면 어느새 서서로 향하는 등 특유의 총명한 두뇌를 사용해 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어느정도 추적을 지연시킬 수만 있었을 뿐 여전히 그들은 집요하게 그녀를 추적해왔던 것이다 길을 가다 겨우 만두 하나 사서 먹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첩첩 산중 짐승의 굴에서 웅크리고 밤을 지샜다 차분히 목욕 한 번 하지 못했고 산속을 가다 평범한 나무꾼이나 사냥꾼을 만나도 그저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마음 한 번 편히 놓지 못했다 천하 제일가의 후예인 그녀가 어찌 이러한 고난과 압박을 받아보았 는가 너무나 달라져버린 환경 속에서 그녀는 참으로 많이도 울었고 많이도 생각을 했다 자신에게서 가문의 후광을 빼고 나니 이렇듯 보잘것 없고 초라하기만 한데 과연 그동안 자신은 무엇이 그리 잘났었고 왜 그리 오만 했었던가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무의 얼굴 그녀는 그대로 현무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겨 펑펑 울고만 싶었다 한 사내의 존재가 그처럼 그녀의 가슴에와 닿은 적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이러한 고생 끝에 겨우 집요한 추적을 따 돌린 듯 하였고 마침내 자신이 강호주유를 할 때 우연히 구해준 바 있던 개방의 후계후 아삼청의 도움으로 이곳 낙양의 장군로에서 무휴와 만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한가닥 불안한 만은 아직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 수많은 수단들을 다 동원했지만 결코 떼어버리지 못했던 집요한 추적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인지 후후 아마 그들은 장강에서 나의 흔적을 놓였던 것일게야 끊임없 이 흐르는 물은 결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이려니 물론 그녀는 무수히 물을 건넜지만 그때마다 추적이 이어진 건자 신을 건네준 사공에서 거나 건너고 나서의 조그마한 흔적 등 무언가 허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번만은 완벽했기에 마침내 그들도 흔적을 못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나갔다 창공에 하얀 반달이 떠올랐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의 비치는 유선의 얼굴 비록 역용을 해보잘 것 없는 얼굴 이었지만 깊고 깊은 눈빛만은 달빛을 닮아 있었다 그리움과 안타까움 왠지 모를 서러움이 가득 베인 우수에 가득 찬 눈빛 거암망야천 거암망야천 반월 조우원 반월 조우원 피월 제아심 피월 제아심 사구남루심 사구남루심 눈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니 하얀 반달이 나의 얼굴을 비춘해 저 달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님을 그리워하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쪼르르르 마침내 빈잔에 술이 따라졌다 그리고 하얀 손 하나가 그 술잔을 잡았다 그 옛날 현무와 함께 마셨던 술 문득 유선은 그때가 너무나 그리워졌다 후후 여욱과 화인이라 했던가 저 반달을 사이에 두고 빛나는 두 개의 별이 툭 눈물 한 방울이 술잔에 떨어졌다 그리고 유선은 그 술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자신의 서러움과 함께 그러는 사이주루의 한 사내가 나타났다 허름한 마일을 걸치고 등에는 책꽃다리 손에는 낡은 서책 한 권을 든 전형적인 서생 차림의 청년이었다 하지만 유선은 첫 눈에 그가 바로 자신과 만나기로 한 무유임을 알아보았다 어쩐지 눈에 익은 체구와 눈빛 특히 그의 날카로운 안광과 무공으로 닦여진 잘 짜여진 몸매는 관찰력이 예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단순한 서생이 아님을 짐작할 정도였다 이에 유선은 자신의 심란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의 어설픈 변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웃을 일도 아니었다 사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소림이 낳은 최대의 후기지수요 당당한 중어노룡의 일원인 달마검협 무유가 언제 변장을 해보았겠는가 고달픈 고달픈 도피생활에서 그래도 정겨운 무유를 발견한 유선은 한층 마음이 밝아진 것 같았다 특히 그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현무와 결의 형제를 맺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이니 그래 일단 그이를 만나는 거야 그이만 내 곁에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렵지 않아 내심 이렇게 마음을 정한 유선은 조심스런 눈빛으로 주위를 한번 살핀 후 서서히 무유에게 접근했다 마침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무유도 유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비록 유선의 변장은 완벽할 정도였지만 낙산 이후 상당히 많은 기간을 그녀와 동행했던 무유에게 그녀의 눈빛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야 하는 입장 그들은 서로 모른 채 했다 그리고 유선도 그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 하자 곧바로 그의 좌석에 합석하지 않고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사람을 불렀다 주인장 마침 괜히 자리를 옮기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점소희가 쪼르르 달려왔다 내 이곳으로 자리를 옮길 테니 술과 안주를 다시 내오시오 그러면서 유선은 무유에게 은밀히 전음을 보냈다 무대협 오랜만에 뵙게 되는군요 무유에게서 곧바로 전음이 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한 채였다 유소저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소 내 이야기는 다 들었소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사문도 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드니 아니 그게 왜 유소저 때문이오 따지고 보면 유소저 역시 우리 못지않게 피해자인 것을 그래 무슨 일로 형공자님이 계신 곳을 좀 가르켜 주세요 그 일을 만나야 해요 음 역시 그 일 때문이군요 무유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투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의외란 심정이었으니 그래 천하의 신화군주 유선이 어찌 보면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주어 다할 현무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찾아나 서다니 당초 그는 현무가 내심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현무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그치고 사실상 그 둘이 결합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가급적 현무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현무의 위치가 사면 초과에 몰린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가 자신을 찾는다면 필히 현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무유가 의외라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잊었다 알았소 내 직접 유소절을 현아오에게 데려다 주겠소 자신의 이러한 결정이 얼마만한 위험을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상 하면서도 무유는 유선의 부탁에 선뜻 응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길이 아직도 심적고통을 겪고 있는 현 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찾아나선 유선에게 자신이 응당해 주어야 할 의무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그곳은 바로 화산의 운중협 운중협에 위치하고 있소이다 하지만 지금 천하의 이목은 모두 유소저에게 몰려있으니 조심해서 나를 따라 오시오 그러면서 무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 한 차례도 유선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유선이 장군로를 벗어났다 낙양에서 화산까지는 건 오백여리에 이르는 거리 무공을 익힌 그들에게는 하루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최대한 조심을 기해야 하는 관계로 때로는 관도를 피해 산길을 택했고 때로는 가까운 거리를 피해 우회해야 했으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경공도 전개할 수 없었던 관계로 그들은 꼬박 이틀을 소비하고서야 비로소 화산 입구에 접어들게 되었다 무유가 뒤따르던 유선에게 다시 전음을 날렸다 이제다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무유가 이야기하는 것 이상 이 일이 초래할 위험을 알고 있던 유선은 서슴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은 이제까지 아무런 불상사가 없이 이곳에 이를 얻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그리던 현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다 잠시 후 그들은 화산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역에 위치한 한 협곡에 다 다를 수 있었다 골이 깊어 끝이 안 보이고 항상 구름에 덮여있다는 운중협 특히 그곳은 유난히 짙은 구름이 덮고 있어 거의 일마장 앞도 잘 안 보일 정도였다 유선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구름 탓도 있지만 거기에 진운 진운 때문인 것으로 짐작하고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구름으로 인해 시약이 가리운 탓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진이 펼쳐져 있는지 그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마침 그녀의 심중을 짐작이라도 하듯 다시 무유의 전음이 들려왔다 천문 역행금 쇄진 이라는 천고의 절진 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멀리서 따를 것이 아니라 바싹 따라와야 합니다 자칫 진해 가치기라도 하면 남궁 소절을 불러올 때까지 갇혀 가진 고생을 해야 할 테니 이에 유선은 그의 말처럼 바싹 뒤따르면서도 남궁 하를 생각하게 되었다 같은 여인인 자신이 보아도 무엇 하나 점이 없는 아름답고 총 명한데다 무궁마저 고강한 여인 서로 간 뜻이 잘 통하여 한때는 무척이나 가까운 적도 있었지만 현 무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서먹하게 변해버린 미묘한 관계인 그들 사이 문득 유선은 자신의 이번 방문을 남궁화가 달가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그녀에게 무척 미안한 일이 될 거라는 생각도 사실 자신 역시 현무를 구해주었고 그의 무공인문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남궁화에 비하면 어림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처럼 물심양면 모든 것을 현무를 위해 헌신했고 적극성도 없었다 단지 기회가 되어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니 유선으로서는 이제 와서 그녀의 그러한 적극성과 헌신성이 부럽기만 할 뿐이었다 서서히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는 무유와 유선 하지만 그들은 계곡 입구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는 줄 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바로 검천 검천 이라는 이름에 아직은 중원무림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의 고수이자 유천하게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그가 무유가 한 젊은 청년과 함께 진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남궁화는 깊은 탄식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와 함께 오고 있다는 청년은 필경유선이 변장한 모습일 터 그녀가 무유를 차지 않고 또한 찾더라도 비천야가 자신의 정가를 먼저 전달한 이후이길 바랬던 그녀의 바람이 결국 헛수고에 그쳐 버렸던 것이다 후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어떠하겠는가 단지 그들 이 유시세가의 치밀한 추정망을 피했을 것을 바라는 수밖에 그러면서 그녀는 서서히 발길을 입구쪽으로 옮겼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이곳에 도착한 이상 그들을 맞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유언니 어서오세요 그간 고생이 많았지요 진을 지나면서 역용을 해제하였던 유선 비록 십여일간의 도피생활 때문에 상당히 여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기품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때 유선의 커다란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 그간 고생도 고생이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현무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남궁아의 태도가 고마웠기 때문이었다 아 남궁 동생 정말 미안해 남궁아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뭐가요 모든 것이 다 그러지 마세요 언니 오히려 언니가 고생하며 도피하는 동안 도움을 못주어서 제가 미안한데요 그것보다 어서 빨리 오빠를 만나봐야죠 아직 오빠에게는 사실을 안 알렸어요 가서 한번 놀래켜주세요 유선 유선에게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준 남궁하는 곧바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리 그녀의 마음이 넓다고 하더라도 여인으로서 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선이 도착을 하고 현무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속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속 상해하고 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그들이 추적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동원할 수 있는 정보망을 완전히 가동시켜 무맹측이나 유시세가의 동향을 감지해야만 했고 나름대로 수비망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 다시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야만 했다 결국 정작 화약더미에 불씨를 안고 들어온 무유나 유선은 태어나건만 그녀만이 홀로 애를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는 사이 오랜만에 차분히 목욕도 하고 또한 남궁화가 내준 의복으로 갈아입은 유선은 어느새 평상시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채 마치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는 시골 처녀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현무에 거처로 향하고 있었다 지척에 불과한 현무에 거처 였지만 그곳을 향하는 시간은 마치 억겁처럼 길기만 하였고 그녀의 내리 속에는 온갖 상념이 환영처럼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현무가 거처하는 방문 앞에 도달한 순간 그녀의 심정은 그대로 멎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금능에서 그 많은 귀공자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으면서도 단 한치의 평정도 잃지 않았고 강호를 주유하면서 당대 제일기재라는 북궁이를 포함한 무수한 연걸들을 만나보았지만 그저 담담히 대할 수 있었던 그녀가 현무라는 한 사내의 방문 앞에서 이처럼 긴장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유선은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번호 8457 게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1일 0847 제목 연재 천부 외경 87 단아한 모습으로 탁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현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뒤로 쓸어내렸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미광 미광 이 온화하고 수려한 그의 옆 얼굴을 아스라이 비치고 있었다 순간 유선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목이 메이던 그의 모습이었던가 당초 평범하게만 보았던 한 청년 그를 강호상에서 다시 보았을 때 그저 반갑고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그 갑자기 자신의 처소에 난입하여 무례하게 굴었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분노 당혹감을 느꼈고 북궁희의 장풍에 맞아 마치 구겨진 휴지처럼 무사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원인 모를 슬픔을 느꼈던 그녀였다 하지만 막상 그가 처형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부친 부친 부친의 부친에 의해 세가 세가 강제로 끌려갈 때는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는 듯한 절망감을 맛보았다 그리고 세가 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내리에는 온통 현무의 생각밖에 없었다 단지 떠올리기만 하여도 왠지 가슴이 아팠고 그의 영상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녀 현무를 만나면 해야겠다는 무수한 말이며 행동들이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오직 그의 얼굴에 시선이 박힌 채 그대로 화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참 책을 읽고 있던 현무는 얼핏 옷자락에 스치는 소리를 들었지 만단지 시비가 차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독서를 계속 했었다 그러나 그 후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자 문득 기이한 생각이 들어 책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순간 그의 시선에는 마치 꿈결같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영상이 잡혔다 아니 그대는 항상 그의 내리를 지배하면서도 실체를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유선의 모습을 발견한 현무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섰으나 미처 말도 다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선체로 굳어져버렸다 마치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자신의 앞에 나타난 유선의 영상이 사라져버리기라도 하듯 그때 유선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현무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다 소녀 유선 현공자님께 죄를 빌려왔어요 눈물이 그윽한 눈동자는 여전히 현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음성은 은은히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이에 현무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선은 그대로 현무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다 현공자님 정말 죄송해요 소녀를 용서해주세요 현무의 품에 안긴 채 그대로 흐느끼는 여인 그리고 어리벙벙한 상태로 그녀를 끌어안고 있는 현무 도대체 어떻게 하여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무엇이 이 오만한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의 품에 안겨 울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그리 죄송하고 미안한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해답은 곧바로 유선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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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랑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감정 사랑 바로 그것이 천하의 신화군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변화되게끔 만든 것이다 한참 한참을 더 현무의 품속에서 흐느끼며 하소연하던 유선은 이윽고 어느정도 감정이 진정되었는지 살며시 얼굴을 붉히며 현무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죄송해요 현공자 제가 너무 어린애같이 굴었지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대담했던 행동이며 고백의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차마 현무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유선현무는 그러한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고맙소 이렇게 와주어서 다시 유선이 현무의 품에 안겨왔다 이미 그의 품에 안겨 실컷 울었고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 해서인지 그녀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비로소 그녀는 한 사내의 품이 이처럼 포근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탁자에 나란히 마주 앉은 현무와 유선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동안 서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유선이 어떻게 하여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러던 차에 무유와 남궁아가 찾아왔다 호호 오빠 축하해요 그리고 언니도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질투를 느낄 법도 하건만 남궁아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들고 온 간단한 술상을 탁자위에 차려놓았다 그러자 무유가 좌석에 앉으며 현무의 등을 탁 치며 말을 하였다 세상에 세상에 우리 아우처럼 복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천하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 두 여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니 이에 현무는 쑥스럽게 웃었다 참 형도 하지만 현무는 무유의 말처럼 자신이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다 특히 남궁아에 대해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함에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치 괜히 미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사랑한다는 현무의 말을 들은 남궁아는 것으로는 입을 삐죽이면서도 내심은 날아갈 듯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하 이거 질투가 나서 살 수가 있나 누군 천하절색의 미인들이 둘이나 있고 누군 하나도 없으니 에이 난 술이나 마셔야겠다 무유가 짐짓 화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술병을 잡아갔다 그러자 남궁아가 얼른 술병을 가로채 그의 잔에 술을 따르며 그의 얼굴을 보며 기이하게 웃었다 후후 거문이 이야기하더군요 북해신녀 설치소저가 무대협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무대협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것이 아닌데 검은 검은 이 자식은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 따뜻한 이들의 좌석은 그 어떤 자리보다 포근했으며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는 와중에서도 남궁화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닥 불안감은 이들의 미래가 반드시 박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주고 있었다 남궁화가 무맹과 유시세가의 움직임을 감지한 때는 그들의 본대가 화산의 남궁외가의 본거지를 향해 출발한 직후였고 이미 화산 주변에 이들의 천라지망이 전개되고 난 이후였다 유난히 그들의 동정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남궁화가 이처럼 늦게 정보를 입수한 것은 본거지를 은폐하기 위해 화산 주변의 정보원들을 모두 철수시킨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무맹과 유시세가의 움직임이 은밀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더욱이 누군가가 이번 일을 진마부에도 유출시켰는지 화산의 이면 리면 즉 협서성 합서성 쪽에서도 진마부의 일계무단이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던 것이다 아 이 일을 어째 내가 너무 방심했어 일단 태백산으로 옮겼어 야 했는데 비로소 남궁화는 자신이 상황을 너무 낙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유시세가의 잠재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무유나 유선으로서는 그들의 추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방심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서로 그들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일단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대피하여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옳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태는 벌어진 것 남궁화는 서둘러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현무와 무유 등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을 치기 위해 유시세가와 무맹 그리고 진마부까지 동원되고 있다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 일로 동원된 무사들은 얼마나 됩니까 무맹에서는 정광일크의 용천비가 이끄는 중로무단 1만여 명 유시세가가 3가지께의 수호의사 대 1천여 명에 5천 명에 금이 돼 그리고 진마부가 목마천주 목마천주 조형당이 이끄는 1만여 명 해서 연인원 2만6천 명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다는 말이요 거기에다 화산파를 비롯한 임금 방파에서 천라지망을 펼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 지역이 양 세력 간의 접경지역이라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양 세력 간의 충돌에 대비하여 과다한 인원이 투입된 것이에요 남궁하의 이러한 설명에 모든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세력이라 해봤자 당초 무맹을 벗어나 이곳에 합류한 400여 명의 열혈의대 등 무사들과 남궁회가의 인원 200여 명 해서 총 600여 명 정도였고 긴급히 태백산의 이본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겨우 2,300명 정도인데 이건 도무지 중과부족도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다 현무는 그만 허탈한 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허허 아예 이번에 우리들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군 이때 유선이 나섰다 모두 저로 인해 비롯된 일 제가 나가겠어요 미리 가서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고 병력을 철수시키도록 하겠어요 남궁하의 최초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얼굴이 창백해지며 망연자 실외하던 유선이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남궁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의 마음은 잘 알지만 이미 늦었어요 언니가 지금 돌아간다 해서 유가주의 성질상 병력을 물릴리도 없거니와 이번 일은 무맹과 유시세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필경 중원무림을 향한 일종의 수순일지 모르고 비록 남궁하의 마지막 말은 아무도 그 의미를 짐작하지 못했지만 나머지는 모두들 동감하는 내용이었다 그러한 행동으로 병력을 돌릴 생각이면 당초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은밀하게 계획을 꾸미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무림의 이단자들이 되어 버린 현무와 남궁하 무유 등을 제거하기로 무림의 거대 세력 간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았고 상황은 무맹이나 짐마부가 양자 간의 싸움의 최대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유천학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만 하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무조건 뚫고 나가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하였지만 지금 남궁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들에게 투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럴 경우 무유화자 신 그리고 유선은 비록 무림의 이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배경이 있으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본보기로 현무와 사대회 주를 처형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러한 길은 남궁하가 어찌 입 밖에 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녀의 목숨보다 아니 천하 그 자체보다 훨씬 소중한 현물을 희생시키는 길을 이대로 버틸 수도 있지 않겠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버틴다고 하여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어요 무력으로는 아무리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고 천문 역행금 쇄진이 있다고 하나 보름 정도 더욱이 그들이 대규모 화약을 사용한다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포위망이 좁혀지기 전에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궁하는 자신이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세워놓은 탈출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안은 뻔한데 더 이상의 설왕설레는 상황을 더욱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자칫 중론이 투항하기로 모아진다면 그야말로 그녀는 진퇴의 양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뚫기 어려운 곳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유시세가와 금이위의 세력이에요 이들은 수는 가장 적을지라도 최정예인 세가의 위사단이 있고 우리에 대해 가장 적대적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무맹의 중로무다는 비록 용천비가 우리에 대해 일을 갈고 있지만 일반 무사들은 아직까지 우리들에 대한 감정이 호의적이고 진마부의 무사들은 단지 유시세가의 요청으로 지원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이고 저나 오빠로 인해 우문왕 등을 잃은 원하는 지금으로서는 미약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개조로 나눌 생각이에요 일개조는 바로 오라버니와 유언니가 지휘하여 서쪽의 진마부 진영을 뚫고 나가고 일개조는 저와 무대협이 지휘하여 남쪽의 무맹측 저지선을 뚫는 것이지요 다만 각자 데리고 갈 수 있는 인원은 자원자에 하나여 100명 정도예요 그들이 노리는 건 우리들 지도부이지만 단지 우리들만 나가면 이곳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고 그렇다고 대부분 희생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우리들과 200명 정도 인원이면 저들은 굳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곳을 천문역행 금세 진을 깨는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공격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이미 태백산의 이본부에는 연락을 해놓았으니 탈출 과정에서 이들이 일부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탈출에 성공하는 경우 모두들 운남의 성님으로 오세요 마침내 남궁화의 탈출 계획 설명이 모두 끝났다 그러자 이미 다른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그들은 서둘러 탈출 준비를 시작하였다 번호 8463개 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2일 0927 제목 연재 천부 외경 88 그리고 그로부터 이가쿠 현무와 유선은 일백여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남궁화와 무유 역시 일백여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하메 부디 몸 조심하고 피리 운남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소 예 오라버니도 조심하세요 단명지상 단 명지상 이 아니니 반드시 탈출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멀어져 가고 있는 현무와 유선의 일행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남궁화 그녀의 맑은 두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내렸다 이를 보고 있던 무유가 넌지시 이야기했다 왜 그를 따라가지 않았소 이에 남궁화는 눈물을 훔친 후에 있어 웃어 보였다 오빠와는 너무 오래 같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 실증을 낸대요 무유는 가만히 남궁화의 손을 잡아주었다 마치 그녀의 친 오라버니가 된 듯한 심정으로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곱다고 느꼈다 이 여인 역시 왜 현무를 따라 가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토록 힘들게 만나게 된 현무와 유선을 배려해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남궁화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추가되었으며 무엇보다 진마부쪽 포위망이 가장 뚫기 쉽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훗일 무림사가 화산대탈주로 기록하게 되는 2만6천명의 공격대와 이들의 포위망을 뚫는 200명의 열혈 청년들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바로 그들이 운중협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하지만 화산 인근의 천라지망을 구축하고 있는 백도의 세력들을 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명분이 약한 이번 싸움에 별로 열의도 없었으며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허약한 무사들만 내보내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인지라 현무와 유선이 앞장서서 길을 트고 모두들 사직생 사측생의 기세로 무공을 전개하는 일행을 맡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그들은 이들의 핵로를 향해 신호탄을 날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는 핵로가 계속 노출되고 있어 갈수록 이들을 막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뚫고 또 뚫고 죽이고 또 죽여도 끝이 없는 천라지망 아직 진마부의 본대를 상대하기도 전에 일행들은 지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에 현문은 갑자기 핵로를 남쪽으로 수정했다 안 되겠소 남쪽으로 갑시다 아니 왜요 남쪽에는 무맹의 무단이 오고 있으며 저쪽 조가 가는 곳인데요 이대로 장안장안과 함양 함양 쪽으로 가다가는 진마부와 만나기도 전에 우리 모두 지쳐 죽어버릴 것만 같기 때문이요 일단 남쪽으로 해서 민산산맥 민산산맥을 타고 다시 서행 서행 합시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요 현문가 진마부에서 탈출할 때처럼 야음을 틈타 기습탈출을 감행하는 것도 아니고 백주대 낮에 뻔히 핵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민산산맥의 초협에 있는 기린산 입구에 들어 서자 적들의 포일망이 훨씬 약해지고 있었다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비록 탈주자들도 힘들긴 하였지만 아무리 신호를 날려도 추적자들이 집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공격이 뚝 그쳐버렸다 이에 유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무에게 물어왔다 웬일이죠 갑자기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이요 저들의 공격이 끊겼다는 것은 이미 진마부의 본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소 그러면서 현문은 이미 70여 명으로 줄어든 일행들을 잠시 쉬게 한 후 자신의 조에 편입된 후궁예로 데리고 지세를 살피려 앞쪽으로 나아갔다 1만여 명에 이르는 공격대였고 이미 자신들의 핵로가 노출된 이상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요 추가 공격이 없다면 일단 최대한 원기를 축적한 후 그들이 다가올 때를 기해 단숨에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으며 그 경우 가장 손쉽고 저항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형을 따라 탈출할 생각에서였다 이미 천평산에서의 깨달음과 화산에서의 연무를 통해 무공이 한 차원 이상 증진된 현무의 경신술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후궁예가 낑낑대며 따라가 보니 이미 현무는 인근에서 가장 높은 봉 우리에 올라 앞쪽을 살피고 있었다 회주 좀 어떠합니까 현무는 묵묵히 전방을 가르쳤다 후궁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현무가 가르치는 전방을 살펴보니 전방 20여리 밖에서 산등성을 온통 메우며 접근해 오는 무수한 무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짐마부의 무사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많기는 많군요 우리들이 과연 저들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면서도 현무는 전방의 산세를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의 전방에는 모두에서 3개의 봉우리와 2개의 협곡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 중 좌측과 중앙의 봉우리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 나 우측의 봉우리 만큼은 절벽과 같이 경사가 급했으며 온통 바위산이었다 이에 현무가 우측의 봉우리를 가르키며 말했다 어떻소? 저쪽의 절벽을 넘는 것이 그쪽은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오르다가 혹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피할 곳도 없고 우리에게 험하면 저들에게도 험하긴 마찬가지요 게다가 짐작헌데 저들이 저 곳까지 도달하려면 한 시진 정도가 소모될 것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들보다 한 이각 정도 먼저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니 가파른 산을 오르느라 지친 데다 협곡이 곤란한 지형적 이점을 안고 기습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현무는 다시 일행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일단 마음을 정했으니 한 시가 급하게 행동해 옮겨야 했던 것이다 이윽고 일행들에게 돌아온 현무는 급히 일행들을 재촉해 우측의 협곡 아래로 이동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 절벽을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가에 의해 우리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다 긴말을 안겠다 모두들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현무는 밧줄을 한 움큼 들쳐 매고 가장 앞장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유성과 후궁에가 따르고 일반 대원들은 절벽에 험함의 혀를 내 두르면서도 이미 현무를 따라 나설 때부터 생사를 각오한 몸들인지라 하나 둘씩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비록 절벽은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나 군데군데 갈라진 흔들이 있어 현무와 유선 후궁에 등 고수들이 오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물론 중간중간 매끄럽게 깎인 곳과 손잡을 곳이 없는 지역도 있었으나 벽호공을 이용해 현무가 먼저 오른 후 수중의 밧줄을 이용해 일부 무공이 약한 자들을 끌어올리는 덕분에 모두들 무사히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현무의 귀전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악 놀란 현무가 황급히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마 손잡은 곳이 미끄러졌는지 한 대원이 추락하고 있었고 그의 추락은 단지 그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의 밑에서 절벽을 오르던 대원 서너 명과 부딪히며 동시에 수명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순간 현무의 눈에서는 짙은 안타까움이 배어나왔다 비록 그들 중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의심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맥없이 희생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불의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일행들은 꾸준히 절벽을 오르고 있었고 마침내 현무는 10여 장 위에 절벽의 끝이 보였다 이제 되었군 그러나 현무가 이처럼 안도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문득 절벽의 끝에 사람의 머리가 하나 불쑥 나타나는 것이었다 아니 벌써 이에 현무는 까무라치게 놀랐지만 마음보다 행동이 오히려 빨랐다 나타난 머리가 경악하며 소리치려 하는 순간 현무의 손가락에는 어! 느새 날카롭게 그지없는 일선지가 쏟아져 나와 그의 미간을 뚫어버린 것이었다 아악! 순간적으로 머리에 구멍이 뚫린 그가 떨어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온 산에 가득 메아리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초로 나타난 단 하나의 머리 하지만 그 뒤로는 수십 개의 머리가 나타났으며 그들은 나타나기가 무섭게 현무 등을 향해 무수히 머리통만한 바윗돌들을 던져대는 것이었다 모두들 피해라 현무는 미처의 일선지를 전개할 틈도 없이 아래쪽을 향해 경고음을 발한 후 놀고 있던 우수를 어지럽게 흔들어댔다 그러자 그의 우수에서는 급한 와중에 황급히 쏟아낸 장풍이라 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위력의 장풍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쏟아져 내려오는 바윗돌들을 이리저리 튕겨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 그는 바로 아래를 향해 다급히 소리치며 마침내 신형을 위로 솟구쳤다 유소저 그리고 후회주 올라갑시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허공에서 솟구치는 그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바윗돌들 하지만 현무는 이들 중 일부는 박살을 내며 일부는 피해가며 순식간에 절벽 끝에 내려설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검을 뽑아내며 자신의 최대 절개인 천지무 극검법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그의 검으로부터 무수한 검그경 검그경들이 생성되더니 마치 빗살처럼 그의 전후 좌우로 비산비산대였다 이에 사망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십여 명에 이르는 무사들이 그대로 푹푹 쓰러져버렸다 바로 그 기회를 이용 유성과 후궁예가 절벽 위로 올라섰고 현무는 주위를 살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무는 경악하며 눈을 부릅들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럴 수가 현무의 생각처럼 절벽 끝은 일정 공간 분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그 후면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고 지금 절벽 분지는 물론이고 이를 향하는 곳에는 새까맣게 진마부의 무사들이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 이를 어찌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러한 지형도 있었단 말인가 현무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반대편 쪽이 비록 그들이 올라온 곳보다는 험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못지않은 경사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며 현무는 그러한 전략을 택했는데 특이하게 그 봉우리는 마치 무척이나 완만한 산을 반으로 뚝 쪼개어 그 한쪽만을 세워놓은 듯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진마부 무사들은 마치 그들이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전력의 태반을 이쪽으로 집결하고 있었던 것이니 현무로서는 그야말로 도끼로 발등을 찍는 심정이었다 전투에서 지형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였고 그처럼 기이한 지형이 하필이면 이곳에 존재하는 자신의 부른불운에 크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진마부 무사들 무리 속에서 나직은 한 인물이 걸어 나오며 소리를 쳤다 천지객 현무 오랜만이군 그래 겨우 탈출한다는 것이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그는 바로 낙산에서 현무와 만나 일전을 겨룬바 있었던 목마천주 조영당이었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할 말이 없었다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엇 은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저 자신을 믿고 따라온 대원들에게 미안했고 천하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찾아온 유선을 볼나지 없었다 이때 그의 옆으로 다가온 유선이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주며 속상였다 이것도 운명이라면 따라야죠 우리의 원 없이 한번 싸워봐요 무 처음이군요 현공자를 이렇게 불러보는 것이 난 무와 함께라면 서로 이 자리에서 죽는데도 여한이 없어요 무 사랑해요 현무 역시 유선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나도 사랑하오 그대 언젠가 무휴 형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 내 그댈 얻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데도 아무런 한이 없다고 그렇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따를 수밖에 단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갚아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 수천명 대 80명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조영당은 투항하는 자는 살려준다고 수차 거듭 소리쳤지만 80명 중 투항하려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 조족지열 조족지열 이란투석 이란투석의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참으로 열심히 싸웠다 명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적들을 하나라도 더 동행시키기 위해 최후의 기력을 모아 칼을 휘둘렀고 쓰러지더라도 그 방향만은 적들을 향해서였다 그리고 쓰러져 가는 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으으 대주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소관이 먼저 감을 용서해 주시오 그동안 대주를 만나 진정 기뻤소 마침내 후궁에까지 쓰러지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현무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잘 가시오 후회주 정말 고마웠소 이미 죽고 사는 문제는 염두에 없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무림의 평화와 장구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으며 자신의 계기대를 걸며 기꺼이 한 목숨들을 바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뿌리마저 밝혀내지 못한 그를 과연 저승에서 인들 받아들여 줄까 하는 일이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현무는 사그러지려 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북돋아 올렸다 이미 그의 주위에는 온통 짐마부의 무사들 뿐 아직 모두가 쓰러진 것은 아니겠지만 필경 그들의 주변에도 이렇듯 온통 적들일 것이다 으아아아 현무의 입에서 절규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몸이 허공으로 칠팔장을 뛰어 올랐다 대원들이여 나를 따르라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기필코 뚫고 나가자 그리고 당근 무림을 주도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비열했는가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자 분노에 찬 절규 그 뒤를 이어 현무의 몸에서는 무수한 절기들이 연이어 전개되기 시작했다 검을 잡은 우수에서는 현천삼검과 천지무극검이 연이어 펼쳐지고 남은 좌수에서는 은한학성수와 백팔나항금나수가 그리고 그의 발에서는 수유강극태법과 청마태가 펼쳐지고 있었다 과연 사람이 저와 같이 많은 무공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하지만 현무의 몸은 마치 거센 바람을 맞은 풍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풍차 위에 튀겨진 물방울처럼 무수한 파편들이 전후 좌우 사방으로 비산비산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주위에 있던 수십 명의 진마부 무사들이 마치 폭풍을 만난 허수아비들처럼 푹푹 쓰러지고 일부는 분분히 허공으로 날려가 버렸다 자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따르라 현무는 그 여세를 몰아 그대로 전방을 향해 몸을 날렸고 그 뒤를 유선과 남아있던 대원들이 따랐다 너무나 놀라운 현무의 기세에 진마부의 무사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주춤거렸고 일부는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눈앞에 걸리적 거리는 것은 무엇이든 날려버리며 길을 뚫어가는 현무 그리고 유선의 보검이 그 뒤를 이어 막는 것은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것이었으니 비록 일부 용기 있는 무사들이 서둘러 그들의 앞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헛배의 목숨만 잃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마부 무사들은 결코 조물의 기들이 아니었고 평소부터 엄격한 훈련을 통해 규율이 확실히 선정의 무사들이었다 따라서 당초 현무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당황하였지만 잠시 후 중간급 두목들을 중심으로 대여를 정비해 체계적으로 현무 일행을 막기 시작했으며 현무 일행의 진행 속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번호 8464개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2일 공구 28제 목 연제 천부 외경 89 배도 배도 끝이 없는 인인의 행렬 이에 현무와 유선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그들은 10여명씩 조를 형성해 취약한 대열의 중간 부분을 짐유하게 공격하고 있었으니 현무는 앞장서 길을 뚫는 가운데에서 이 제 겨우 20여명 밖에 남지 않은 대원들을 보호하느라 단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수화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만이 탈출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허허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결국 현무는 체력 소모 못지않게 전투위지도 급속히 약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듯 현무의 시선에 진마부의 후방을 가르고 들어오는 일단의 무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100여명 정도로 모두들 검은 색 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기습의 묘화 사전에 준비한 등 무수한 암기 등을 사용해 마치 송곡 같은 기세로 적의 후방을 가르고 있었다 현무는 첫 눈에 그들이 바로 남궁화가 이야기했던 태백산 남궁외가 남궁외가의 무사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그의 눈에서는 번쩍 불을 품었다 자 구원대가 도착했다 모두들 최후의 힘을 내어 뚫고 나가자 일행들은 모두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현무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구원대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무의 외침을 계기로 마지막 힘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현무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졌고 또 다시 진마부의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무 일행과 남궁외가의 구원대 간 조우가 이루어졌다 현무대협 저희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바로 남궁외가의 외총사직을 맡고 있던 철현무객 류희천이었다 고맙소 이렇게 와주셔서 늦고 빠르고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마부의 무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에 더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제 저희들이 길을 트겠습니다 그럼 부탁하겠소 이에 류희천이 수하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자 시작하라 그러자 남궁외가의 제자들이 일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 중 일부가 그것을 전방을 향해 던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린아이 주먹만한 물체들로서 바로 진마부의 무사들 허공에 서 펑 펑 하며 폭발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폭발과 함께 무수한 암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일부는 짙은 연기를 품어내 삽시간에 사방을 짙은 연기로 채워버리는 것이었다 그 순간 류희천이 현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시지요 갑작스럽게 연기로 시야가 가리워지고 그 틈을 이용한 암기와 화탄공세는 그들 전방에 포진하고 있던 진마부 무사들을 순간적으로 무력화 시켰고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남궁외가의 무사들이 재빠르게 앞으로 전진하며 그들의 포위망을 뚫었다 그리고 현무와 유선 남아있던 십여명의 제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그 뒤를 따랐다 잠시 후 남궁외가의 무사들이 지닌 화탄들이 바닥이 났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무사히 진마부의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봉우리 아랫부분에 이르러 있었다 이에 류희천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제 되었다 속히 미환팔괴진 미환팔괴진을 펼쳐라 그의 명령에 남궁외가의 무사들이 사방으로 분산되며 기이한 형태의 지명을 이루면서 품속에서 붉고 파란 두 개의 깃발을 꺼내더니 중앙부에 위치해 있던 한 무사의 구령에 따라 전후 좌우로 현란한 보법을 밟아가면서 깃발을 흔드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장관이었고 또 어찌 보면 마치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동작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격을 하던 진마부의 무사들은 그들 앞에 이르자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과 그물에 걸리기라도 하듯 우왕좌왕하면서 자 그들끼리 서로 얽혀 넘어지는 등 극도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자 먼저 가십시오 저희들이 벌 수 있는 시간은 단지 이 가격에 불과합니다 현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남궁화의 작품인 것으로 짐작하고 새삼 그녀의 재주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뮤희천의 말처럼 감탄만 하고 있을 순 없는 일 그는 급히 대원들을 이끌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우리들만 떠나게 되어 미안하오 하하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류희천과 남궁회가 무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난 현무 일행은 심한 부상과 바닥난 기력으로 대부분 경공을 전개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극구의 정신력을 발휘해 가며 험한 민산산맥을 따라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짐마부의 포위망은 드넓은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경로를 택하든 곳곳에서 길을 막는 자들이 나타났고 미처 제거하지 못한 자들이 올린 신호탄으로 인해 악전 고투는 끄덕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험로를 달리면서 치루어야만 하는 처절한 고투 고투 그들이 또 다시 한때의 무사들을 만났고 이에 현무가 마지막 힘을 모아 그들으로 모두 처치할 수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 모든 대원들이 희생되어 버렸으며 마침내 유선마저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 도저히 더 이상은 아름답던 그녀의 얼굴은 온통 피와 땀으로 얼룩졌고 머리는 산발된 데다 군데군데 찢어진 의복 사이로 말라붙었다 다시 터진 상처들 이 보이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래도 가야만 하오 현무는 차마 유선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만한 인내를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신 역시 체력적으로는 단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공주를 어머니로 두고 천하제일의 권문 세력가를 부친으로 둔 그녀가 만일 자신을 알지 못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날이 있었겠는가 그녀가 현무의 어깨에 기대어 가만히 속삭였다 무! 이제는 포기해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업어요 무와 함께라면 현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련했던 그녀 밤하늘에 높이 떠서 반짝이던 별처럼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환상 속의 여인 하지만 그러하던 여인은 지금 자신의 품 속에서 자신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있다 빛 하나 찾을 수 없는 암땀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현무의 눈에 슴막이 서리고 콧등이 시큰해져 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무는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른 채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한 발 또 한 발 누가 보더라도 힘겨운 발걸음 넘어질 듯 휘청휘청하면서도 현무는 결코 넘어지지도 않았고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다 그녀를 위해서도 도저히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 앞에 다시 20여 명의 무사들이 나타났다 흐흐흐 마침내 우리들의 손에 걸렸군 그런데 이건 너무 싱거울 것 같군 가만히 있어도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돼 그는 벌써 수백 명 이상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수십 회의 포위망을 돌파했어 짜식 겁은 많아 가지고 잠깐 기다려 내가 단숨에 처치해 버리지 그러면서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그에게 공공을 빼앗길 세라 서너 명의 무사들이 황급히 갓 잇따라 나서며 그 중 하나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죽여도 되나 여자만은 생포하라는 명령이다 흐흐 그랬었지 하지만 조금 만져보는 것은 괜찮겠지 천하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며 이 순간 현무의 눈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이 놈들 내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지언정 내 놈들만은 동행하고야 말리라 이러한 호통소리와 함께 현무는 최후의 잡력을 모아 신영을 날리며 현천 3검을 전개했다 천지 무극검과 같이 현란함과 변화는 없었지만 대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속도와 위력만은 그 어떤 검법보다 강하다는 현천 3검 이에 다가오던 무사들이 경악하며 칼을 들어 올렸지만 현무의 천강검은 그들의 칼을 수수깡처럼 자르며 순식간에 그들의 목을 모조리 잘라버렸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 그들의 잘린 목에서는 마치 분수처럼 핏줄기가 쏟아져 내렸지만 현무는 미처이를 피할 생각도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었으며 검을 땅에 꽂아 이에 의지함으로써 겨우 중심을 잡고 있었으나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호랑이는 죽기 전에는 결코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무의 주의로 다시 진마부의 무사들이 모여들고 잊었다 다 쓰러져 가는 그였지만 언제 또 다시 공격을 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들 잔뜩 긴장하며 무기를 불끈 잡고서 현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유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미 흐려진 그의 시선에 유선의 형체는 가물가물거리고 잊었다 그의 입에서 알아듣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다 미 안 하 오 끝까지 그 대 를 지켜 주 지 못 하 여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의 몸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아 아 아 이를 보고 유선은 안타까운 신음소리를 흘려냈지만 이미 현무의 신형은 진마부 무사들에게 가려져 버렸고 그녀 역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커다란 호통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멈춰라 아니 또 어떤 자들이냐 일이 막 성사되려고 하는 순간 방해자가 나타나자 진마부 무사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가 났던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시선에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십여명의 흑이인들이 들어왔다 중앙에 위압스런 기세를 흘려내는 중년대안이 있었고 그의 주위에 역시 날카로운 안광을 품어내는 인물들 그들을 발견한 순간 현무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무사들은 기겁하며 모두들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천주를 뵙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번 공격대의 지휘자인 몽마천주 조영당과 그의 십부장들이었던 것이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혹시나 하며 이들을 살피던 유선의 눈에 짙은 절망감이 감돌았다 그래도 그 전에는 조물의 기들이었으니 남궁외가의 무사들과 같은 구원대가 나타난다면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렵게 되었다 조영당도 조영당이었지만 그와 함께 나타난 몽마천 즉 흑풍곡의 10대 고수는 그녀와 현무가 정상적인 상태였다 할지라도 상대하기 힘든 그러한 고수들이었던 것이다 번호 8469 개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3일 097제 몽연제 천부외경 90 그런데 웬걸 진마부 무사들 앞에 다다른 심무장들은 묵묵히 무기를 뽑았고 이에 그들이 의혹을 느낄 틈도 없이 그들의 목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켁 왜 우리들을 그들은 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하지만 심부장들은 그들의 의혹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쓰러진 자 중 한 사람의 의복을 벗긴 후 현무에게 입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유선에게 다가와 보따리 하나를 던지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서 그 의복으로 갈아입고 안에 들어 있는 역용도구를 이용해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장하시오 이에 유선은 어이가 없었다 죽이든 생포하든 할 것이지 난데없이 변장을 하라니 이때 그녀의 귀천으로 조영당의 전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여협 시간이 없소이다 다른 자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빨리 변장을 하시오 그 길만이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오 그의 표정은 전혀 놀리는 듯한 기색이 없었으며 어조 역시 심각했다 이에 평소 조영당의 성격을 듣고 있었던 유선은 그 일이 자신이 나 현무에게 결코 해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돼 서둘러 보따리를 끌렀고 그 안에서 흙의 무복을 꺼내 겉옷 위에 걸쳤고 머리를 묶고 역용약을 바르는 등 변장을 하기 시작했다 비록 서둘러 행동을 한다고 했으나 기력이 쇠진한 유선의 행동은 지루할 만큼 늦었고 그 사이 영문을 모르고 접근하던 또 다른 진마부 무사들이 몰살 당해버렸다 만일 그녀가 여인이 아니고 설옥 여인이래도 평범한 여인이었으면 진즉 강제로 변장을 시켰을 것이다 여하튼 유선이 그들의 요구대로 변장을 다하자 조영당이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수혈을 집었고 그녀가 영문도 모른 채 쓰러지자 십부장들을 시켜 준비했던 들것에 그들을 옮겨 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민산산맥의 이른모를 협고 단지 목이 잘린 수십 명의 시체만이 두 눈을 부릅뜬 채 이들의 영문모를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편 이 시간 화산 운중협을 떠나 남행하던 무유와 남궁화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무의 조화는 다르게 지형을 잘 못 잃지도 않았고 더욱이 총명하기 그지없는 남궁화가 포함되어 있었던 터라 다행히 아직까지는 용천비가 이끄는 무맹의 본대와는 맞닥뜨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격조에는 용천비의 핵심 세력인 무적 흑표단 이외에도 거의 1만여 명에 이르는 중노무단의 전 인원이 가세하고 있는 데다 인근에 있는 백도재파들의 파견대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남궁화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눈을 속이고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들은 벌써 수많은 적들과 충돌하였고 그동안 태백산의 구원대를 포함 150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내며 지금 이곳까지 100여리에 이르는 현로를 뚫고 나왔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결국은 위치가 완전 노출되었고 지금은 300여 명 정도 되는 무맹의 지대 지대에 포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그들의 10배에 달하는 무수한 무사들이 전후 사방에는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이다 지독한 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뜻을 같이 하던 동료들을 말 살아기 위해 이렇듯 비열하게 나오다니 그들의 지독함에 무휴가 질렸다는 듯 투덜거렸다 이미 그의 전신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안생 역시 창백해 기력소 모가 극심함을 짐작해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슬며시 남궁화의 눈치를 살폈다 위기 위기마다 터져나왔던 남궁화의 놀라운 기지와 전술 이번에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궁화 역시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래살래 저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저 뚫고 나갈 수밖에 다만 이제 어둠이 깊어지고 50여리만 더 지나면 동백산이니 그 곳까지만 가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무휴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50여리라고 하나 이렇듯 포위된 상황에서 그 거리는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풀이 죽은 남궁화의 모습을 보자 무휴는 다시 오기가 발동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주로 남궁화가 주도를 해왔으니 이제는 명색이 사내대장구라고 하는 자신이 나설 때라는 생각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아우가 아끼는 여자였으니 그래서 애써 표정을 밝게 하면서 그녀를 향해 껄껄 웃었다 하하 50여리라 채 반시진도 걸리지 않는 거리군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뚫어봅시다 막는 것은 모조리 베어버리고 걸리는 것은 모두 걷어 차버리고 애써 밝게 이야기하는 무휴의 의도를 남궁화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애써 쾌활한 표정을 지으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좋아요 못할 것도 없지요 무휴의 사자후 사자후가 터져나왔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느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평생을 협의만을 쫓아가던 나다 내 이제부터 내 모든 무공을 다하여 뚫고 나갈 것이니 막을 자는 한번 막아보거라 내 한몸 죽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나 다만 의지도 없이 불합리한 명령에만 쫓는 너희들이 가엾도다 무휴가 검을 높이 치켜들어 공력을 주입시켰다 그의 검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광회를 품어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 그의 검이 둥그런 원을 그려내고 있었는 대주의의 모든 기운이 그의 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 마치 그의 검이 허공에서 폭발하듯 무수한 거명 거명을 토해내는 것이었다 바로 그의 최대의 절악인 달마해검 중 원월만공 원월만공이 전개된 것이다 자 모두들 나를 따르라 우리의 뜨거운 의기를 보여주자 무휴의 사자호와 놀라운 달마해검의 위력에 주춤하는 무맹의 무사들 을뚫고 무휴가 몸을 날렸고 이어 남궁하 그리고 남아있던 50여 명의 대원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막는 무맹 측 무사들의 기세는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눈부신 투혼을 바라는 그들의 기세도 기세였지만 무휴의 사자호가 그들에게 던져놓은 회의관 때문이었다 진마부 무사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어찌되었건 나름대로 정도 정도와 명분 명분을 쫓는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진마부와의 전투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던 그들이었는데 하물며 한때 뜻을 같이 하던 동료들이었으니 그들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을 이용해 무휴와 남궁하 등 일행은 무사히 1차적 인포 희망을 뚫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이어 전개되는 2차 3차 포 희망과 중과부족의 냉험한 현실에는 그들의 뜨거운 의기도 무용지물이었다 그야말로 악정고투 악정고투에 하나 둘 쓰러져만 갔고 무휴와 남궁하의 검도 무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듯 주춤거리는 사이 어느새 또 다른 한때의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아 여기가 끝인가 애써 용기를 북돋아 가며 고군분투하던 무휴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고 남궁하의 투명한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오라버니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 순간 못 견디게 보고 싶은 현무의 얼굴이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웬걸 막상 적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들이 의외로 무맹측의 무사들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휴의 시선이 남궁하를 향했다 이번 역시 남궁하의 안배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궁하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어찌되었건 좋소 이 기회를 이용해 이 자리를 벗어납시다 비록 이제 2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와 같이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이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포위망을 전후해서 압박하기 시작했다 비록 무휴 일행은 모두들 부상당한 데다 상처까지 심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새로 나타난 무리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세로 무맹측 무사들을 휩쓸고 있었다 특히 그들 중 가장 앞서서 달려오는 일라밀려 일라밀려는 실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무휴 일행에 가까이 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대주 접니다 검은 무대협 소녀도 왔어요 이에 무휴가 시선을 돌려보니 바로 부캐를 향해 보냈다던 검은과 부캐 신녀 설치였다 무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하 대주 일단 이들 조물애기들을 쓸어버린 후 이야기합시다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검은 그리고 그날 이후 한시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설치 이들 두 사람의 등장은 무휴로 하여금 새로운 기력이 소산하게 만들었다 다시금 그에게서는 달마해검이 전개되고 남은 좌수에서는 반야장까지 펼쳐지고 있었다 게다가 검은을 따르던 복면인들은 모두들 일당백이라 할 정도로 누구 하나 무공이 약한 자가 없었다 결국 순식간에 무맹측 무사들은 지리멸멸에 흩어져 버렸고 그 기세를 몰아 이들은 무맹의 3차 포위망까지 뚫고 동백산 깊은 곳에 도착해 수목수목과 수석수석을 이용해 남궁화가 전개한 천문밀이진 천문기완진 속에 몸을 감출 수 있었다 비록 급히 설치한 진법이었지만 고금고금의 진법을 달통한 남궁화가 설치한 진법인지라 재가루상이 오기 전에는 결코 진법의 존재조차 감지하기 힘들었고 비로소 일행들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어인일인가 무엇보다 도저히 나타나기 힘들었던 검은과 설치에 출연해 내내 궁금하게 생각했던 무휴가 검은에게 물었다 대주 이곳을 가르켜 이심전심 이심전심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아 글쎄 보름은 잡고 가는 북해 길인데 단 3일 만에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던 설소절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설소절을 모시고 화산으로 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곳을 향하던 하원의 동료들과 남궁가의 무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미 장문인의 비밀명령을 받았고 여기에 남궁 부맹주의 밀명을 받은 남궁가의 정예무사들이 두 분을 구출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천우신조 천우신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득불 이들은 복면을 하게 되었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사람들이 복면을 벗고 무휴와 남궁하를 향해 다가왔다 전부들 낯익은 얼굴들 전부들 정겨운 얼굴들이었다 특히 설치와 무휴는 거의 2년 가까이 그리던 사람들이라 서로에게 시선을 향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무맹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에 계신지 알 수도 없었고 궁주님께서 무공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출타를 허용하지 않는지라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슴막슴막이 어리고 있었다 고맙소 설소저 이 못난 무휴를 기억해 주어서 이때 남궁하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비록 오랜만에 만난 그들인지라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싶었지만 현무와 그녀 사이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다 설동생 폐를 가지고 왔어 아 남궁언니 경황 중이라 미처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런데 폐라면 무슨 이에 지설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건 말이에요 제가 만나자 말자 확인했던 아하 이건 말이군요 그러면서 설지는 목에 걸고 있었던 폐를 꺼냈는데 바로 현무가 지니고 있었던 폐와 똑같았다 단지 현무와 봉황의 그림이 달랐지만 한편 이때 현무는 드넓은 평원을 질주하는 마차 속에서 비로소 깨어나고 있었다 무 이제 정신이 드나요 눈을 뜬 현무의 시선에 가장 먼저 유선의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고 역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조영당이 눈에 띄었다 아 유소죠 이게 어찌된 일이요 우리가 죽어서 저승에라도 온 것이요 하하하 저승은 무슨 저승인가 바로 진마부로 향하는 나의 마차일세 그렇다면 영문을 몰라 의욕에 가득 찬 현무의 손을 잡아주며 유선이 대답을 하였다 추대혁께서 진마부의 무적행에 갇혀있대요 그래서 추소저와 조천주께서 형공자와 저를 구출하게 됐고요 진작에 두 분을 구했어야 하는데 사실 공격대의 지휘자는 내가 아니고 진흑송이었던 까닭게 그러면서 조영당은 그간의 결과를 현무에게 소상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낙산에서 의혹을 느꼈던 조영당은 진마부에 돌아오기 무섭게 추수빈을 찾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의혹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무형상위와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해 비밀리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금의 부주가 누군가 변장했으며 진짜 부주는 무적행에 갇혀있다는 사실과 중헌마교가 비밀리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유시세가로부터 무림의 이단자 현무가 숨어있는 화산을 정벌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다 이에 조영당이 자청의 공격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그를 믿지 못한 진마부주가 진흑송을 실질적인 공격대 대장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현무의 랭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고 험난한 계곡 속에 이르러 비로소 구원의 손길을 보낼 수가 있었으며 궁여지책으로 현무와 유선을 진마부 무사들로 변장시켰다는 것이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조영당의 이야기를 듣고 현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언가 진마부 내에 심상치 않는 기운이 감돌고 추천상의 병고에 대에서는 이미 추명을 통해 그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설마설마 해뒀는데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이건 결코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번호 8,470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13일 098 제목 연재 천부 외경 90일 다름이 아닌 마독의 제왕이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졌다는 사실은 그 이면 리면에 존재하는 음모와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세력의 무서움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현소협을 초빙한 것이요 진마부 내에서는 마땅히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기에 현무의 내리석으로 추수빈의 맑고 갸날픈 영상과 그녀에게 약속하던 내용이 떠올랐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면 언제 어디서건 달려가겠다는 좋소 일단 가봅시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부딪혀 보는 거지 그러면서 현무는 우려가 가득 찬 눈빛으로 유선을 바라보았다 이미 진마부 무서로 변장해 본래의 아름다움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두 눈동자만은 한없이 맑고 영롱한 빛을 품어내고 있는 그녀 총명한 그녀가 현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유선은 애써 현무의 이러한 눈빛을 모른 채 했다 칫 위험하다는 핑계로 나를 떼어 놓으려고 난 갈 곳도 없을 뿐더러 당신과 헤어지기도 싫다는 말이야 얼마나 어렵게 만났는데 어림도 없지 이에 현무도 별수 없이 체념했다 사실 그녀를 보낸데도 이미 전 무림이 그녀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운남의 성님 이외에 마땅히 보낼 곳이 없었으며 성님까지는 이곳에서 몇 천리에 이르는 머나먼 곳이었던 것이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교류 속에 마차는 서서히 사천성 영내를 넘어 성도의 진마부로 향하고 있었다 진마부와 무맹이 쟁패를 벌이고 있는 당금 중원물임에 최대 화제의 인물은 무맹 소속도 진마부 소속도 아닌 천지객 현무라는 약관의 청년이었다 항주 지역의 시시한 무관 무관 출신으로 이략 소림하원의 제자로 선발되더니 사상 유례없이 소림의 명예 제자로 인정된 그 강호출도와 동시에 수십 명의 백도 젊은이들을 구해내고 10대 고수 중에 일원인 우문왕을 제거함으로써 가장 화려하게 신고를 하였고 무림맹이 주최한 청년영웅대회의 우승에 이략 무맹의 열혈대주가 되었는가 하면 천해옥인 남궁하와 함께 진마부의 이대마천 마천을 숙밭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략 무리모룡을 능가하는 명성을 얻어두며 급기야는 무림의 이단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휴 남궁하와 강호 최대 세력인 무림맹을 탈출 독립함으로써 화제를 끊이게 하지 않았던 그 그런데 그러하던 그가 이번에는 진마부와 무맹은 물론이고 황실의 금위위까지 연인원 3만여 명이 동원된 섬멸작전에서 수천명을 척살하고 유유히 사라져 버렸으니 그는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는 상관없이 최대의 문제야 문제야 이자 동시에 당대 최고의 풍우나 풍우나 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들 3대 세력은 그를 이단자 이단자 생마 생마 살인마 살인마라 지칭하며 무림의 공적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힘과 기계를 가장 중시하는 강호의 여론은 오히려 그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3만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사들을 동원하고도 현무 능커녕 무휴와 남궁하 등 수계급 인물들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3대 세력의 무능함을 비웃고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현무에 대한 명성은 높아만 가고 혹자는 그를 가르켜 신주제일검 북궁소 패왕 추천상 유시세가주 유천학과 함께 당금 강호무림을 움직이는 4인 중의 하나로까지 거론할 정도였던 것이 다 이러는 와중에서도 무맹과 진마부 간의 산발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이덕고 유선을 찾고 현무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무림에 출연한 유시세가의 호위대와 5천명의 금위위들은 그대로 강호에 잔류한 채 은연 중 무맹 측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사대전의 정황은 초기의 진마부 측 우세에서 무맹의 오로군단 결성과 유시세가 측일지 원에 힘입어 서서히 무맹 측의 우세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양측은 경천복지 경천복지 할 최후의 격전은 남겨놓고 있었으니 무림은 평온함 가운데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금능의 운해각 운해각이라 함은 방금 명황실의 고관대작들이 자주 찾는 고급 술집 중의 하나로 모든 시설들이 밀실 형태로 갖추어져 있어 비밀스런 회의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관부인물들에게는 작은 황실로까지 일컬어지는 그러한 곳이었다 때는 유시 유시 무렵 아직 좌측으로 보이는 장강하류에는 햇빛이 남아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빛을 등해 이고 이곳 운해각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 각각 이진 얼굴에 범상치 않는 기세마저 흘리고 있어 첫눈에 벌써 무시 못할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40대 후반의 인물 그는 바로 병부 병부와 함께 당금대명의 병권을 양분하고 있는 오도독부 오도독부의 제독 제독인 오승우라는 장군이었다 비록 부마도위이자 현천항림주인 유천학의 후원을 입고 있는 유무철에 비해 그 영향력이 미약했으나 그래도 외형상은 어엿한 대명병권을 좌지우지하는 대장군이었던 그 하지만 그는 오늘 평복을 입고 있었으며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로 시종도 없이 홀로 운해각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곧바로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나 그를 안으로 안내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대인 소인을 따라 오십시오 그 자는 왔는가 예 한식경 전에 이미 도착해 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사 후 오승우는 하나의 별실에 안내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헐렁한 흑색 장포를 걸친 평범하게 생긴 중년인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 그가 들어서자 자리에 일어서 그를 맞이하였다 어서 오시오 장군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참으로 기이했다 생긴 것은 분명 평범한 중년 남자인데 목소리만은 기이하게 울리는데 남녀노소를 분간히 힘들었으며 힘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무연중 강한 힘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음색이었던 것이다 이에 오승우는 그를 기이한 눈빛으로 한번 일견하였으나 곧 본래의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았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호부상서의 부탁으로 내 그대를 만나긴 하였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오 국기를 흔들만한 중대한 사건이라니 불필요한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으며 들을만한 가치가 없는 이야기면 결코 듣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이에 흑색 장포인이 가볍게 웃었다 후후 성질이 급하시군요 좋습니다 저도 곧바로 말씀드리죠 혹시 지금 유무철이 지금 직권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직권남용이라니 강호물임에 5천명의 위사들을 파견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오 예 그렇소이다 그러자 오승우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일은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이오 왜 그렇지요 그는 국록을 먹고 있는 위사들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집 나간 자신의 동생을 찾는데 사용하였으며 전통적으로 형성된 관과 무림불개입원칙을 깨며 공공연히 무맹을 지지하고 있는데도요 물론 일부 불법적인 사실이 있음은 잘 알고 있소 하지만 나름대로 명분도 있소 그가 찾고 있는 유선이라는 아이는 그의 동생에 그치지 않고 공주마마의 딸인 군주의 신분이오 더군다나 유무철은 위사들을 강호물임에 주재시키는 이유로서 무맹과 짐마부의 쟁투로 인해 희생되는 일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오 그러니 그러한 일로 최대 개국공신이자 부마도이오 현천항림주의 양아들인 대장군 유무철을 탄핵할 수 없는 일이오 오승우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한 상황과 함께 명확한 정황 판단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인물이었다 이에 흑의 장포인은 오히려 만족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단지 입만 웃는 것이어서 관찰력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가 피디 역용을 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소문대로 정확하신 분이군요 하지만 그는 머지않아 피디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됩니다 명분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많은 관병들을 동원해야만 하고 무림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더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때 장군께서 나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 증거자료나 증인을 모아줄 수도 있으며 충분할 만큼 정치적 지원이나 무력지원도 가능합니다 비로소 오승우의 안색이 변했고 그의 안면근육이 굳어져갔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후후 호부상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욱이 나의 제의는 장군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공략하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나의 조건은 단지 그들이 제거되는 것에 불과하니 장군께는 전혀 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오 하지만 그들의 조정래 세력은 너무 강하며 유천항림주에 대한 황제의 신임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소 하하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장군께서는 풋내기인 유무철의 눈치나 보며 계속 살아가는 수밖에 흑의 장포인에 비웃는 듯한 태도 이에 오승우는 화를 발칵 내었다 말을 삼가시오 그의 음성은 마치 벼락과 같았고 그의 전신에서는 위맹스런 기세가 흘러나왔다 세계 최강이라는 몽고의 군단을 상대로 무수한 전투를 겪어낸 용장 용장다운 기세였다 하지만 흑의 장포인은 전혀 움츠려 들지 않았다 왜 그리 화를 내시오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하지만 굳이 장군께서 내 제의를 거절할 생각이면 그렇게 하시오 아직은 유천하기에 언제까지 장군을 그 자리에 두리라 생각하시오 이에 오승우는 더욱 화를 내며 칼 자루를 움켜주었다 금방이라도 칼을 뽑아 그의 목이라도 벨기세였다 그러나 차마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그에게서는 대장군인자 신이 감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신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난 가겠소 더 이상 그대의 말을 들을 필요 없으니 그러면서 오승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흑의 장포인의 태도는 처음과는 정반대였다 오만한 태도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비웃는 듯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후후 잘 가시오 하지만 나의 제의가 결코 그대의 내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오 한 번 기세가 꺾인 오승우는 그의 비웃는 듯한 말에도 더 이상 상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밀실을 나서고 말았다 이를 보고 있던 흑의 장포인에게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대는 결코 나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새파란 품내기 유 무철에게서 당한 항과 울분이 가득 쌓여 있으니 하지만 유천학이 제거된다면 그대 역시 제거될 인물 그대의 뒷자리는 황제의 대외원정을 막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터 바로 이때 밀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청소하게 생긴 초로의 관인관인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바로 그와 오승우의 면담을 주선했던 호구상서 장희량이란 인물이었는데 흑의 장포인에게 예를 취하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까 후후 그에게는 자극이 필요한 법이요 그건 그렇고 황제가 대외정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정령 사실이요 예 황관 황관 왕진평이 알려준 것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북원 세력이 고려와 서장 그리고 운남의 양왕 양왕와 연결을 꾀하고 있으니 이제 갓 세워진 명명의 안정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지요 좋소 그럼 계속 수고해 주시오 훗날 필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터이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장희량의 말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마치 헛개비처럼 어느새 그의 모습이 장래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이에 장희량은 무시당한 분풀이라도 하듯 밖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봐라 뭣들 하느냐 어서 술이나 내어오지 않고 흑의 장포인 역용을 하고 있기에 그가 누구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명황실의 호부상서를 마치 하인 부리듯 부리고 당대 최고의 실력자 유천하게 제거를 노릴 정도면 필이 범상치 않는 인물임에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얼굴 모습은 달랐지만 그 분위기나 음색이 합디도 화촌의 규원장 규원장에서 신비노인들과 무언가를 꾸미던 존존 이라고 불리던 그 자와 흡사했다 동백산에서 천문미리진의 몸을 숨기고 부상당한 상처를 치료하던 무유와 남궁하 일행은 그로부터 5일 후 무맹측의 천라지망이 해제된 직후 은밀하게 운남의 성림으로 향했다 비록 현무의 안의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직까지 그가 잡혔다거나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없고 어차피 그곳에서 합류하기로 한 까닭에 부득불 그곳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열에는 북해신녀 설지와 함께 구원대에 포함되었던 소리마원과 남궁세가의 제자 일부도 참여하였고 검은은 설지의 서신을 가지고 다시 북해신궁으로 향했다 남궁하가 그리 궁금하게 생각하던 폐폐의 매력을 아직 설지가 미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 폐는 가문의 매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건으로 설지가 무공연말을 끝낸 이후 알려주기로 하였는데 그녀가 무유 등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하게 궁을 나서는 바람에 미처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본래 북해신궁으로 가는 것은 설지가 직접 맡아야 했으나 그녀가 무유와 떨어지기 싫은 기색을 보였고 남궁하로서는 아예 이 기회에 피디 현무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북해신궁을 중원무림으로 불러 드림으로서 현무의 신세내력도 밝히고 동시에 현무의 든든한 후원 세력을 만든다는 일석이조 일석이조의 계책을 세운 후 이를 시행할 사람으로 다시 검은을 선택한 것이다 이미 무맹의 천라지망이 해체된 이후이며 지혜로운 여인 남궁하가 포함되어 있는 일행들은 도중 아무런 흔적이나 마찰 없이 무사히 운남의 성림에 도착해 당옥상이나 먼저 와 있던 유은회의 회원들과 반가운 재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기다리던 현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니 남궁하나 무유는 물론이고 그가 어쩌면 자신의 친오빠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설치까지 다 애가 탈 지경이었다 어떻소? 나가서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요 답답한 마음에 무유가 이렇게 주장하였고 은근히 그와 함께 중원을 주유하고 싶던 설치마저 찬동하고 나섰지만 남궁하는 고개를 살래 살래 흔들 뿐이었다 왜 저라고 오빠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숨어 다녀야 하는 신세 그리고 오빠는 더욱 은밀히 움직이고 있을 것인데 나간다고 한들 어찌 쉽게 찾겠어요 직접 못 온다면 PD 연락이 올 것이니 일단 기다리면서 우리의 힘을 키우고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와 같은 남궁하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합당하였기 때문에 무유 등은 중원으로 나가는 일을 잠시 유보하고 대신 당문의 제자들과 새롭게 추가된 인원들을 훈련하고 포섭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애가 타는 마음을 달래려 하였고 남궁하는 자신의 총명과 당문의 암기 제조술을 상호 보완하여 보다 위력이 강한 새로운 암기 제조에 대신 관심을 돌렸다 번호 8476개 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4일 0945제 목 연재 천부 외경 92 하지만 이때 현문은 이들의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짐작하고 서신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짐마부 무사들로 변장하여 무사히 짐마부 내부로 들어오고 추수빈과 반가운 재회를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는 적진의 한가운데서 적들의 최대 비밀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현문은 비밀리 무영상위를 강호로 내보내 강호 정세를 파악하게 한 후 그와 유선이 아예 무영상위로 화신해 짐마부 내를 돌 아다니며 비밀을 탐지하고 조영당과 함께 끌어들일 만한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으며 밤이 되면 그의 장기인 영정이체수를 이용해 낮 동안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지역을 포함 짐마부 영내를 샅샅이 뒤져나갔다 그러하니 밤낮없이 정신없이 바빴고 차분하게 난궁하나 무유의 기다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고 덕분인지 현문은 마침내 짐마부 최대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행동을 위하여 추수빈과 유성 그리고 조영당 등을 불러 한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자신이 이제까지 파악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금 짐마부 내에는 실로 무서운 일이 전개되고 있소 지금의 짐마부주는 바로 파천마 진자량이 화신한 것이며 진자량은 다시 제3의 인물이 변장한 모습이요 그런데 정작 두려운 일은 그가 바로 전대의 중헌마교주이자 진자량의 형인 천지혈마 진천학이라는 사실이요 아니 그럴 수가 그는 11년 전 한중의 대폭발 시 천하무림 연해 3대 고수와 중원의 5대 고수들과 함께 폭사하지 않았소 무엇보다 당시 함께 싸웠으며 폭발 현장을 수색까지 했던 조영당이 기겁하고 놀랐으며 그 놀라움의 강도는 추수빈이나 유선도 못지않았다 이에 현무는 그들의 놀라움이 당연하다는 듯 그들의 태도를 지켜보았으며 그들의 감정이 조금 진정되는 듯 하자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이요 더욱이 당시 살아난 사람은 그 외에도 한 사람이 더 있는 듯 하오 그가 누군지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역시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 피디 어딘가에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소 그와 진자량은 마침 폐관 수련을 하던 추천상 부주를 암습하여 무적행에 가두었고 아직은 진마부 내의 그의 영향력이 워낙 대단한지라 추구주로 변장하게 된 것이요 그러한 연후 그들은 진마부 심마천 중 여덟 대마천을 완전 포섭했으며 아직까지 포섭하지 못한 곳은 바로 조천주께서 이끄는 흑풍곡과 토 마천주 마그경이 이끄는 지저혈교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혹시 의심을 살까 싶어 진마부 내의 이목을 외부로 돌리려 했고 결과적으로 정사대전을 일으키려 하였는데 미처 이들도 예측하지 못한 사이 삽시간에 정사대전이 발생하게 되어 이들도 의심을 품게 되었고 따라서 비록 정사대전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양측의 주력이 전면적으로 맞붙는 건곤박투를 주저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인 것 같소 그러면서 현무는 잠시 숨을 돌리려는 듯 탁자 위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현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연이어 계속되는 기상천외한 일에 미처 찻잔에 손을 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허허 외들 그렇게 긴장되어 있소이까 아직도 놀랄 일은 한참 더 남았는데 뭐라고 더 있다는 말이오 그렇소이다 그 중 가장 경악스럽고 공포스러운 이른 이들이 바로 일천구의 활강시를 제조하고 있으며 중언마교의 전설인 흑천마왕 흑천마왕을 깨우려한다는 사실이오 아니 뭐라고요 지금 흑천마왕이라 하셨소이까 조영당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말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은은한 공포마저 어려있었다 이에 유선이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흑천마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놀라나요 그러자 현무가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주었다 이미 진마부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 그녀와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인 사이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현무의 부드러운 시선을 느끼고 유선은 살며시 얼굴을 붉힌 반면 추수비는 이러한 그녀를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그녀와 현무와의 사이도 예전에 비할 수 없이 친밀하게 변화되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넘기 힘든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어 서로 간 더 이상의 접근을 자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는 사이 조영당이 현무를 대신해 흑천마왕이라는 그 공포의 전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흑천마왕은 중헌마교에 살아있는 전설이요 그는 바로 마교의 3대 교주였던 아수라혈마 포천극이란 자로서 생전에 마교를 크게 일으켜 마도천하를 이루고자 수만 명을 살해한 절대마두라 할 수 있소 하지만 그의 극악한 만행은 결국 당시 해탈을 위해 응거중이던 소림의 6대 조사인 혜능선사의 하산을 불러왔고 결국 그에 의해 치명적 인 부상을 입게 되었지요 하지만 한가닥 생기는 남아있던 그는 죽기 전 바로 마교의 발생지라 할 수 있는 흑천음 얼지동에 들었고 거기에서 흑천음 얼지기를 받으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강시로 만들어 버린 것이요 그것도 보통 강시가 아닌 청강목천강시라는 전설상의 강시대법으로 청강목천강시는 아직까지 인쇄에 출현한 바 없으나 불문의 금강불괴처럼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 되나 단 한가지 단점은 매 월보름이면 발광지경 발광지경에 들게 되는데 이 경우 동정남녀각 10명식의 생혈을 피부로 흡수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쳐 통제불능의 마물마물로 화한다고 알려져 있소 하지만 아직까지 이 흑천마왕이 잠들어 있다던 흑천음 얼지동의 위치나 그를 깨우는 방법이 실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 진가형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단 말인가 조영당은 마침내 탄식으로서 말을 마쳤고 이에 유성과 추수비는 물론이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저 막연히만 알고 있었던 흑천마왕의 전설의 몸서리를 쳤다 그러한 전설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천지번복할 일이었던 것이다 이를 이용해 중원재패를 노리는 과정에서 흘릴 피도 피었지만 어찌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열을 매월 20명씩 구한단 말인가 결국 매월 20명씩의 동남동녀를 구해 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아무리 무림재패도 좋지만 그들이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인공로 천인공로 할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죠 그를 깨우는 시기가 유선이 답답한 심정을 누르고 물어왔다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소 하지만 채 한 달도 못 남은 것 같소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물론 막아야죠 그것만은 모두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모두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난 이 일을 무맹측과 유시세가에 흘리기로 하였소 그들 역시 이 일을 묵과하지 못할 터 그들의 힘이라면 능이 이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사대 회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와중에 흘릴 피를 어찌 해야 할지 현무의 이야기는 분명했다 정사대 회전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흑천마 왕의 부활만은 막아야 한다는 하지만 이때 현무는 어찌되었건 정사대전의 시초에 자신이 개입되어 있었는데 어쩌면 수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게 될 정사대 회전마 저 자신이 열어야 한다는 애굳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있었다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당초에 그는 피를 볼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 미 자신으로 인해 이미 수천명이 죽어버렸지 않았던가 이러한 현무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던 추수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하였다 현공자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근 무림정세예요 인간의 힘으로서 어찌 이를 막겠어요 물론 추수빈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였다 어차피 정사대 회전은 예고된 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시일내 깨달을 수 있는지 자신이 없었으니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가 터뜬 꿈에 불과했다 결국 현무는 상념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다행히 무맹측이 승기를 거두고 무사히 흑천마왕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우리는 단지 추구주를 구출해 탈출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규측에는 활강시 등 비전의 무기가 있으니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역시 흑천마왕을 없애는 일에 목숨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요 무맹만 하더라도 그 전력이 객관적으로 우리 진마부보다 앞선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유시세가와 금위위들 이 합세한다면 필히 흑천마왕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여 무맹으로 하여금 우리의 정보를 믿게 하는가 하는 것이요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한낱 불확실한 풍문이나 역공작으로 여긴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테니 아마 여기에도 현대혁께서는 묘안을 세워두었을 것이라고 믿소만 이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현무에게로 향했다 이에 현무는 조심스런 태도로 말을 이었다 물론 우리의 정보가 신빙성이 있다는 일부 증거자료를 확보하긴 했지요 하지만 그 자료로서만 완벽하게 믿게 할 수는 없는 일 문제는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자료들을 들고 가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말을 잇는 현무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미묘한 감정은 그대로 유선의 가슴에 와 닿았다 현무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은 바로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유선밖에 없다는 이야기였고 결국 유선은 부친의 노여움과 자칫 북궁희와의 정략 결혼의 희생물이 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무맹이나 유시세가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으니 그녀의 심정을 잘 아는 현무로서 어찌 이야기를 마칠 수 있었겠느가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급했고 단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니 이에 유선이 결국 용기를 내어 자원할 수밖에 없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겠어요 제가 가서 북궁맹주에게나 부친에게 모든 일을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필이 다시 돌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말을 하는 그녀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고여있었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표정은 울음보다 더욱 슬픈 것이었다 현무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하오 그대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켜서 그러자 유선은 눈물을 훔치고 남은 손마저 그의 손을 마주잡으며 배시시 웃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강호무림 나아가 전 중원을 위하는 일인데 소녀가 어찌 개인적인 욕심만 내세울 수 있겠어요 결국 이렇게 하여 유선은 현무가 주는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진마부를 떠나게 되었으며 현무는 추수빈과 조영당 등과 함께 무적행에서 추천상을 빼내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적인 동조자들을 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떻소 심마천주 중 아직 저쪽에 가담하지 않는 마그경을 포섭하는 것이 그자는 어인 영문으로 저쪽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응흉한 인물 이외다 차라리 그보다 화마천주 파일령이 나을 것이요 그에 대해서는 나도 조금은 알고 있소 비교적 담대한 인물 같더군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들 쪽에 붙지 않았소 그건 아마 추부주의 병고와 마교의 음무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요 게다가 그의 성격으로 봐서 암흑마왕권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필히 우리에게 동조할 것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이러는 와중에서 현무는 문득 남궁화와 무유에 대한 생각이 났고 이에 그들도 이번 일에 대한 것은 알아야 할 것 같아 비밀리 서신을 보내기로 하였다 추소저 무용자위 무용자위를 내 잠시 써야 할 것 같소 추수비는 갑자기 찾아온 현무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하자 잠시 어리둥절해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네요 후후 형공자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요 이러한 추수빈의 태도의 현무는 빙근에 웃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차피 자신들 역시 추천상을 구한 후 임시적으로 성님으로 대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 역시 그 곳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을 필요도 있었다 이에 평상시 의문사항이 있어도 별로 질문하지 않았던 추수비는 비로소 그동안의 궁금한 점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았다 지난번 현무가 진마부에 다시 방문했을 때 분명 사천당문에 대한 침 공정보를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현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 당시에 무척 궁금했었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남궁아의 소식도 궁금했던 것이다 아 그렇게 됐었군요 사람들이 형공자님을 가르켜 당대에 풍은하라 부른다던데 그러한 호칭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항상 풍은 풍은을 몰고 다니시니 허허 왜 다른 호칭은 빠뜨리시오 무림의 이단자니 생만이 살인만이 하는 그런 호칭 말이요 호호 호칭이란 무림인들이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것이지 일부 세력들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현무는 사정이 어떻고 경위가 어떠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무조건 믿어주는 추수비니 무척이나 고마웠다 물론 남궁아나 무유 역시 무조건적으로 그를 믿었지만 그들은 현무와 많은 기간을 함께 보냈었으나 추수비는 단지 그와 서너 차례 만남 관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비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강호상에 떠도는 풍문이나 무린맹의 공식 발표조차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추수죠 정말 고맙소 이 보잘것 없는 현무를 그토록 믿어주어서 고맙긴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인데 하지만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단소 이에 추수비는 생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호호 소녀는 알 수 있어요 어? 어떻게 말이요? 혹 독심술이라도 터득했소 그러자 추수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윽한 시선으로 현무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이때 그녀의 마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소녀는 당신의 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당신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 어찌 그러한 비열한 일을 했겠어요 은은히 타오르는 황촛불 아래 추수비는 유난히 아름다웠다 물찬 제비처럼 느신한 몸매에 환상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고 해서 환상비연이라는 벼루가 주어진 여인 특히 그날 따라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나 그윽한 눈빛은 마치 다정한 연인을 대하는 듯 했으니 현무는 한편으론 어색하면서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았고 자신도 모르게 감상적인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 같았다 서로 간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윽한 분위기는 더욱 깊어만 같고 때마침 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에 두 사람의 입가에는 미소가 맺혔다 번호 8477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14일 공구 46제 목 연재 천부외경 93 조영당의 예상처럼 모든 사실을 파악하게 된 파일령은 기꺼이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현무는 자신으로 인해 화룡방의 태반이 희생되었던 탓에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면 마음이 다시 변할까 걱정하였으나 파일령은 그저 한 번 크게 웃더니 자신은 그 당시 적장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단지 공궁에 처했던 자신의 수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던 천지객 현무란 사람만 기억할 뿐이라 하는 것이었다 대의명군 대의명군 앞에 사소한 원하는 훌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의 호쾌함과 담대함의 현무는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추수빈과 조영당도 새롭게 자신들에게 가담한 든든한 원군에 기꺼운 마음이 들었다 한편 이때 어쩌면 무림의 운명을 뛰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중대한 정보를 지닌 채 진마블을 나섰던 유서는 막 무림맹의 정문 앞에 도착하고 있었다 이미 도처에는 그녀를 찾는 수생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도피 과정에서 익힌 변장술 덕분에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부친의 성격상 충분한 설명 기회도 주지 않을 것 같았고 또한 유시세가가 있는 금능까지의 거리가 무맹의 합비보다 멀었던 까닭에 이곳 무맹으로 향했던 것이다 멈추시오 무슨 일이요 정문 앞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당연히 유선을 저지했다 하지만 유선은 태연한 신색으로 품속에서 유시세가의 상징인 금패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준 후 자신은 유시세가주의 심부름으로 맹주를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수비무사들은 그녀가 내미는 금패를 한 번 살펴본 후 비교적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겠소 내 안에 기별을 하여 안내할 분을 오시라 하겠소 이미 유시세가는 강호무림상의 실세로 등장한 지 오래였고 또한 유시세가주의 밀사 자격으로 몇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던 터라 그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다행히 북궁소는 맹주부의 집무실에 있었고 유선이 증표로 제시하였던 금패는 실제로 유시세가주나 세가의 직계임을 상징하는 물건인지라 그녀는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맹주인 북궁소를 만날 수 있었다 허허 유천학이 요즘에는 할 말이 많은 모양이군 며칠 전에 사자를 보내더니 다시 또 사자라 그래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천하제일인이자 당대 최고의 세력인 무림맹주 공력을 운기하지 않았어도 저절로 그의 몸에서는 감히 한과하기 힘든 막강한 기류가 흘러나왔고 두 눈에서는 마치 횃불과 같은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유선으로서는 익히 접해본 그의 기세인지라 별로 위축되지 않았고 단지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잠시 주춤거렸다 그러자 북궁소의 눈에서는 갑자기 번개불과 같은 빛이 흘러나왔다 너는 유천학의 사자가 아니구나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유시세가의 사자를 가장하고 이곳에 왔느냐 보통의 사자였다면 우선 무릎을 꿇어 예를 취하여야 하건만 멀뚱히 서있는 그의 태도가 이상했고 더욱이 자세히 보니 역용까지 한 흔적이 있었던지라 북궁소는 금방이라도 그의 목을 베어버릴 기세였다 이에 유선은 무너지듯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숙부님 소녀 선하예요 이에 북궁소는 깜짝 놀랐다 아니 뭐라고 내가 선하란 말이냐 그토록 속을 썩였고 결과적으로 유시세가나 무맹의 위상마저 추락시켰던 유선이 변장을 한 채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났으니 북궁소로서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유선의 목소리였고 또한 자신을 숙부로 부를 여인 또한 그녀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때 그녀는 역용을 지우고 있었는데 분명 자신이 알고 있던 유선임이 분명했다 허허 정령 의외이구나 내가 내 앞에 나타나다니 반은 어이 어버하고 또 반은 노여움이 서려있는 목소리였다 죄송해요 숙부님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터라 괴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숙부님을 찾게 되었어요 중요한 정보라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나 북궁소의 표정은 심드렁했다 무림에 대한 경험도 일천하고 중요한 세력의 일원도 아닌 그녀가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정보와 저팔리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어느 정도 노여움도 가셨고 혹시 그녀가 마음이 변하여 중요한 정보를 핑계삼아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로 그의 얼굴은 상당히 풀어져 있었다 혹시 중헌마교의 흑천마왕의 전설 아세요? 유선의 이야기에 풀려가던 그의 안색이 다시 심각하게 굳었다 아니 뭐라고 했느냐 흑천마왕이라 했느냐 예 분명 흑천마왕이라 했어요 음 흑천마왕이라면 마교에 실현되지 않는 전설이다 그런데 그 흑천마왕이 어떻단 말이냐 지금 중헌마교에서는 중헌재패를 위해 그 흑천마왕을 소생시키려 하고 있어요 이에 북궁소는 얼처군이 없다는 표정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허허 이제 내가 별수작을 다 하는구나 그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틀렸어요 이미 불가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것도 한 달도 못 남은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누가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음모가 누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찌 보면 당금 무림맹주에게 하는 언사치고는 상당히 불손한 언사들 하지만 북궁소는 그녀와의 기이한 대화에 미처 그런 점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더냐 놀라지 마세요 그는 바로 11년 전 한중에서 폭사했다고 알려진 천지열마 진천학이에요 이에 북궁소는 기겁할 정도로 놀랐다 아니 뭐라고 내가 어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냐 너무도 놀라 무심결에 뱉어낸 북궁소의 말 유선은 그의 말투에서 마치 천지열마 진천학의 생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기이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숙부님께서도 그의 생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자 북궁소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다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그의 그러한 태도도 유선에게는 기이하게만 느껴지고 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천하의 북궁소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말인가 더욱이 이상한 점은 정작 흑천마왕의 부활 소식에는 그토록 못 믿어 하더니 그의 못지않는 진천학의 생존 사실에는 더 이상 반문도 하지 않았으며 비로소 긴장된 표정으로 유선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봐라 하지만 유선은 막상 그가 관심을 갖자 비교적 여유있는 표정으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뭐든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거까지도 하지만 대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에 북궁소는 화를 발칵 내었다 감히 자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뭐라고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것이냐 그러나 유선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했다 흥분한 그의 목소리에 비해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숙부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북궁소는 실로 어이없었다 귀엽게 봐주었더니 그래 새파란 계집아이가 자신에게 조건을 내걸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그녀의 딱이라도 한 대 갈기고 그대로 옥에 쳐넣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온 정보는 너무나 중대한 것이었기에 결국 북궁소는 노여움을 꼭 참고 그녀의 요구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북궁소의 지시로 갑자기 무맹내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의사청 내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경계가 펼쳐졌다 아무리 평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였지만 이 일은 그만큼 중대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장에 집결한 무맹의 간부들 여기에는 부맹주인 천무검 좌일패와 인일성검 남궁용수뿐만 아니라 군사인 제갈후상과 오로무단주에 청년영웅단주인 북궁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막상 회의장에 들어선 그들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으니 이는 바로 맹주인 북궁소 옆에 신화군주 유선이 같이 있으므로 인해서였다 아니 선매가 어떻게 여기를 무엇보다 놀란 북궁이가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 북궁소는 벼락같이 호통을 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행동하느냐 어서 내 자리에 가서 안거라 중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석상도 석상이지만 여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에게 왠지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이에 북궁이는 머스케하며 자신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유선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하지만 유선은 그의 이러한 집요한 시선을 애써 모른 채 하고 창반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찌 보면 아직도 자신에게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의 시선을 맞받기 미안했고 좌중에는 그가 아는 채 해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는 와중에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도착했고 그러자 북궁소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처음부터 발언권을 유선에게 넘겼다 이에 유선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현무에게서 들었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소란스러워지는 좌중의 분위기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좌중을 향해 돌리는 것으로 그녀는 입을 굳게 닫았다 그 증거들은 바로 현무가 영정이체술로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어둠을 틈타 외부에서 염력지수를 통해 은밀히 빨아들인 흑천마왕의 머리카락 한 올과 찢어진 책장 하나 그리고 흑천음 얼지동에 각인된 아수라혈마 포천극의 저주 내용이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마귀가 서려있고 기이한 녹색빛으로 반짝거리는 머리칼과 이상한 주문이 쓰여진 낡은 양피지 책장 하나 하지만 저마다 뛰어난 안목과 무공을 자랑하는 무맹의 간부들은 비록 그 물건들이 흑천마왕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결코 유선이 조작한 물건은 아니라 천연년에 가까운 무수한 세월이 경과된 물건이며 오히려 유선의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포천극이 죽는 순간 적어놓았다는 피비린내 나는 글귀에는 모두들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으니 하늘을 저주하노라 천하의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을 모조리 저주하노라 나의 저주는 천년 만년이 가도 영원할지니 비로소 시산혈의 속에서 울부짖으며 그들은 나의 저주를 깨달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유선이 가지고 온 정보는 공포스럽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가장 먼저 이를 접했던 북궁소가 침묵을 깼다 제갈 군사 증거물들을 모두 살펴보았소 예 어떻소 확신할 순 없으나 십중팔구 그녀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증거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본래 완벽을 위해서는 확인을 하고 행동에 들어가야 하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출병을 명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북궁소는 좌중을 둘러보았다 군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소 모두들 제갈 후상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하였다 이에 북궁소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소 그렇다면 출병하도록 결정하겠소 제갈 군사는 이에 따른 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이며 휘하는 유조카와 함께 유시세가에 가서 유가주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진마부를 증거라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때 제갈 후상이 나서며 입을 열었다 잠깐 맹주 아직 더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유선을 향해 말을 하는 것이었다 유군주 그런데 그 흑천우 멀지동의 위치가 어디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자 유선이 마치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의 앞서 맹주님과 여러 선배님들 앞에 한 가지 약속을 받을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은 유선의 이야기의 좌중은 잠시 술렁거렸다 대담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유선의 태도가 어이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유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어쩌면 전 강어무림은 물론 천하의 좀만까지 걸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와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누구보다 무림맨과 백도무림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으며 예의와 협협을 중시하는 진정한 협한협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명을 쓰고 무림맨에 의해 공적공적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술렁거리던 좌중의 분위기가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시 진정이 되었는데 마침내 그녀의 말이 끝나자 거센 파동이 일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무맹주인 북궁소는 너무나 당돌한 그녀의 태도에 화를 내는 것도 이젠 그저 실소를 터뜨렸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눈살을 찌뿌렸다 다만 남궁용수와 화영만은 암암리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나 북궁위는 얼굴이 하얗게 탈색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다 선매 지금 그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는 바로 선매의 치욕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무맹의 무사들을 무수히 살해한 살인마요 그러나 유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에게 치욕을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약물에 취해 이성을 잃은 그에게 부상을 입힌 가해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맹의 무사들을 살해한 것은 오직 정당방위에 따른 것일 뿐 설마 아무 잘못이 없는 그에게 반항하지 말고 그대로 죽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정작 최대의 피해자인 그녀가 그를 적극 변호하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북공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극심한 분노와 배반감에 몸을 부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다 번호 8481 개시자 윤원중 위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5일 1015 제목 연재 천부 외경 94 이때 재갈 우상이 나섰다 서로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늦었소 그는 단지 우리 무맹뿐만 아니라 짐마부의 무사들마저 살해하여 무맹 짐마부 유시세가에 의해 공동으로 공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소이까 상관없어요 원인 제공자는 바로 무맹이니 무맹에서만 복권을 시켜주면 자연 그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에 재갈 우상도 다시 할일 없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참지 못한 북궁소가 입을 열었다 내가 진정 나를 다시 볼 생각이 없는 거냐 낱개 저음으로 깔리는 음성인은 이미 그의 분노가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특히 그 말이 주는 의미는 그녀의 답변여하에 따라 더 이상 친인으로 여기지 않고 적으로 여기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었으니 그가 당근무림에서 최대의 지분을 지닌 무림맹의 맹주임을 감안한다면 그의 말은 실로 무서운 협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유선은 감히 북궁소를 바라보지 못했다 비록 지금에 와서는 입장이 많이 변하게 되었지만 그는 한때 자신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던 아저씨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왕 굳게 마음먹고 시작한 말 그녀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숙보 숙고께 무례하게 구른 죄는 나중에 피디 용서를 빌날이 있을 것이에요 비록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만은 변화가 없었다 이에 북궁소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마침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좋다 내 뜻이 정령 그렇다면 내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여 특별히 그에 대한 사면령을 내려주마 그 밖에 또 다른 요구사항은 없느냐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곧바로 이곳을 떠나려 해요 숙부께서는 저를 잡지 않으셨으면 해요 허허 무엇이 너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놔두고 스스로 가시밭길에 몸을 던지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 좋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너는 더 이상 나의 조카가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북궁소는 몸을 일으켜 의사청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는 오늘 참으로 많은 양보를 했던 것이다 만일 그녀를 아끼는 정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리 흑천마왕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파란 계집아이에 굴복하여 자신이 한 번 내렸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건 바로 이제껏 무림을 호령해왔던 절대자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싸늘한 태도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자 유선도 마음이 아파움을 느꼈다 부친에 의해 생성된 숙질숙질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미련이 없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지 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녀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맺었던 대부분의 관계와도 결별을 의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의 부친 마저도 쉽사리 자신을 보려 하지 않을 테니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만약 여기에서 흔들리게 되면 자신은 영원히 현물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품속에서 현무가 그려준 흑천음 얼지동의 지도를 꺼내 재갈 우상에게 넘겨준 후 자신을 뚜렷이 바라보고 있는 북궁이를 아 이에 외면한 채 의사청을 나와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북궁이의 시선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비록 너를 포기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자에게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부친의 명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백도 무림계는 물론이고 관부까지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흑천마왕 그 전설이 설사 과장된 것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중원무림에서 아예 마도를 쓸어버리겠다는 각오가 신주제일검 북궁소와 유시세가주 유천학이라는 두 거인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는 움직임 가운데에도 특이한 두 개의 움직임도 있었다 그 첫 번째는 깊숙한 지하석시란 바로 항상 헐렁한 흑포를 즐겨 입는 그 존존이라는 인물의 주변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 음흉한 늙은이가 과욕을 부린다 했더니만 바로 진천학을 믿고 그랬었구만 하지만 감히 흑천마왕을 부활시키려 하다니 자칫했으면 천녀의실 천녀의실의 우를 범할 뻔했지 않는가 후후 유선 아니 현무라는 그 아이 상이라도 줘야겠구만 무흔이로 예 즉시 초원과 동영의 이 사실을 알려라 이제 때가 되었다고 무흔이호 옛조나 조나 현무란 그 아이에게 상을 줘야겠다 그는 아마 진마부네에 은신하고 있는 것 같다 피리 이번 혼전을 틈타 그곳을 벗어나려 할 테니 비각의 모든 힘을 동원하더라도 그를 척살하라 하라 단 유선이라는 아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잡아와라 내 선물을 줄 사람이 있다 무흔사모 예 말씀을 기다립니다 장일양에게 알려라 유천하게 진마부를 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그곳에서 피리 증거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무흔사호 제갈우상과 비각주에게 내가 잠시 보자고 한다고 전해라 묵묵히 흑포인의 명령을 받던 흐릿한 인형 인형들이 순식간에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혼자 남은 흑포인의 입에서 감회에 찬 중얼거림이 튀어나왔다 으음 이제 드디어 시작이군 천지번복의 개개가 두 번째의 특이한 움직임은 바로 청년 영웅 단주인 북궁희의 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를 잡아와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필요하면 비보 비보의 일부 인원을 동원해도 좋다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두들 더욱 열심히 수련과 조련에 임하도록 할 것을 그리고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과연 북궁희는 그 누구에게 그 누구를 대상으로 그 어떠한 지시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분명 무맹의 청년 영웅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맹과 유시세가 그리고 신비 세력들에 이어 이때 운남의 성님에서도 남궁하가 주도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일은 피디 무림의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에요 무맹과 진마부가 맞부딪히게 된다면 어느 쪽이 승리하든 양패 구상의 결과가 나올 것은 분명한 일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기다려왔던 해외의 세와 암흑 속에서 음모를 꾸미던 신비 세력들이 중동할 터 이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남궁하의 상황인식은 정확했고 이에 무유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떠하면 되겠소 일단 무대혁께서는 사천의 진맙으로 가주세요 가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오빠와 추수빈 조영당 등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고 가능하다면 화대혁과 저희 아버님 또한 구파일방의 일부 순회들을 만나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고 우리에게 동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에요 이미 양패 구상의 참상에 흔들려 있는 그들이 기해 해외 이세의 침공 소식을 듣는다면 피디 저희 아버님을 포함하여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때 설지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저도 무대혁을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설소적에서는 수고스럽지만 북해신궁에 다시 다녀오세요 그곳에 도착할 때 쯤이면 이미 해외 이세의 침공 소식이 전해질 터 무슨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침공의 힘을 빌려 오셔야 해요 비록 설지는 무유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지라 차마 남궁하의 말에 거절하지 못했다 다음은 혁소혁 예 군사 혁무비가 마치 그녀의 명령을 듣는 수화처럼 남궁하 앞에 섰다 이에 평상시 같으면 남궁하가 그의 그러한 행동을 제지했겠지만 그 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뿐이었다 금능 황실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했죠 예 아저씨뻘 되는 분이 황실의 학사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소혁은 금능으로 가주세요 그리하여 어떠해 해서든지 황제께 상소문을 올려 주도록 부탁을 하세요 그 내용은 바로 유천학의 전행과 해외 이세 특히 대막의 중원 무림장학은 북원 세력에게 막대한 원군이 될 것이니 무림 자체에서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황군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예 반드시 상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당옥상이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 당무는 무엇을 하면 되지요 아직은 역할이 없어요 다만 해외 이세나 신비 세력과 부딪힐 그 날을 준비하는 것밖에 그렇다면 남궁 소적에서도 우리와 함께 있겠소 아니에요 저는 남해에 한번 다녀올까 해요 바로 보타암과 거무 예지랑의 힘을 빌리기 위해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하나하나 지시해 가는 남궁아 그녀를 바라보는 무유의 눈에서는 찬탄과 함께 존경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만일 지금 그들에게 그녀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필히 어설프게 시간만 허비하다가 결국 중원물임을 위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확연히 예상되었다 이러는 사이 남궁아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고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무유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간단한 임무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떠날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무유 역시 자신과 함께 출발할 무사들을 점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그럼 이제 나도 나가보겠소 그러세요 아마 이번 일에는 많은 수의 인원보다는 소수 정예가 필요할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 무유마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마지막으로 남은 설치가 잠시 남궁아를 바라보다가 가벼운 한숨과 함께 얼른 무유를 따라 나갔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남궁아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았다 후후 설소저가 정말 무대협을 좋아하는 모양이군 하지만 사랑이란 가끔씩 떨어져 있을 필요도 있는 거야 그날 저녁 한참 출발 준비를 하고 있던 무유에게 남궁아가 다시 찾아왔다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남궁아가 밑도 끝도 없이 건네는 말에 무유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무엇이 말이요 예정되긴 했지만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요 그래요 아직 신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니 무유의 시선이 수심에 가득 찬 남궁아의 얼굴로 향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었기에 오히려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녀였다 문득 남궁아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니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죠 무유가 어색하게 웃었다 후후 아니외다 그저 소저가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소 호호 무대 옆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무튼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군요 무유의 단순한 그 한마디는 남궁아의 얼굴에서 반 이상 수심을 거두어 갔다 이에 무유는 다시 남궁아를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소저의 마음은 잘 알고 있소 하지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 그러자 남궁아 역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하긴 그래요 그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참 떠나시기 전에 당 소엽을 한번 만나보세요 무슨 일이 있소 해외이세도 문제는 있으나 아무래도 신비세력들이 자꾸 걸려요 해외이세야 이번 격전 이후 공개적으로 침공해올 것이지만 신비세력들이 이번 격전을 틈타 무슨 술책을 부릴지 그래서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몇 가지 물건들을 준비하라고 하여더요 이에 무유는 남궁아의 주도 면밀함에 감탄을 하면서도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소 나중에 쓸 때가 많을 텐데 만약을 대비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유비무환 유비무환이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더욱 좋고 계속적인 남궁아의 제2의 무유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하하 알았소이다 내 필이 당혹상에게 들리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남궁아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한마디 하였다 이럴 때는 정말 아우가 부럽다니까 아무래도 현무를 생각한 그녀의 마음이 이와 같은 조치를 낳게 하였다고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번호 8482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15일 16제 목 연재 천부외경 95 진마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무맹과 유시세가 측이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움직이는 상황이 이들에게 촉각을 세우고 있던 진마부의 정보망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의 병력 이동은 곧바로 최상층부로 전달되었다 이에 추천상을 가장한 진자량이나 이를 마크에서 조정하고 있던 진천학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정사대 회전이지만 그 상황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올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여기에는 그들이 그토록 공을 들였던 유시세가와 3만금 2위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들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긴급하게 이들 2인과 군사인 만의 후두평이 모였다 허허 이거 완전히 허를 찔렸군 도대체 그들은 왜 이처럼 갑자기 공격을 서두른단 말이오 분명 그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하지 않았소 이와 같은 진자량의 다그침에 후두평은 그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갓 이 급하게 병력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유천학은 그대의 판단으로는 만일 그가 무림에 야욕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필히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을 거라 하지 않았는가 추상과 같은 진자량의 다그침이 이어지자 후두평은 그만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당 당연히 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에는 그들 둘 사이에 무슨 미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허 미략이 있을 것 같다니 그래 그것이 마도 최고의 두뇌라는 그대가 할 소리요 죄송합니다 그때 묵묵히 앉아만 있던 진천학이 나직한 음성으로 물어왔다 활강신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소 이에 약 300구 정도가 완성이 되었고 200구 정도도 어느 정도 전투에 투입할 정도입니다 연환 합력대는 모두 해서 20대입니다 마왕은 얼마 정도 더 기다려야 하오 급히 서두르면 보름 정도면 그를 깨울 수 있습니다 비록 나직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후두평은 진자량의 날카로운 질책보다 더욱 긴장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는 무서운 인물이었던 탓이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금이 위에 도움을 받더라도 한 번 자웅을 겨뤄볼 만하군 금능에는 누구를 보냈소 금천우사 환우군을 보냈습니다 비로소 진천학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잘했군 그의 새치혈하면 금능광가의 여론을 움직일 만하지 본래 아무리 든든한 제방이라 할 지라도 사소한 개미구멍을 통해 무너지게 되어 있지 더욱이 황제가 아무리 그를 신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는 무서운 사람이야 천무대 장군 천응을 숙청할 때 보지 않았던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말을 끊었던 진천학이 다시 후두평을 바라보았다 그래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이에 후두평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자신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사천의 험난함을 이용한 매복전과 연안합력대를 이용한 평야전을 동시에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강시를 이용한 교란전도 그러나 진천학이 그의 말을 끊었다 활강시는 남겨두게 꼭 필요하다면 미완성된 200구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흑천음월지동에 배치하도록 하게 하지만 흑천음월지동의 위치를 저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 하지만 대비하는 것이 좋아 비록 희생이 조금 크다 할지라도 보름 정도만 버티면 승리는 자연히 우리의 것이니까 후두평의 두 눈이 그에 대한 탐복으로 바뀌었다 무릇병법을 통달한 책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속단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사실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만 적을 속단했었다 이번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왕을 부활시키는 것임에도 적들 이 그 장소를 모를 것으로 예단한 것이었다 중원무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간 수없이 전개되었던 무맹과 진마부 간의 전투였지만 이번에는 완전 달랐으니 그야말로 양측의 모든 전력을 집중한 사생결단의 전투였던 것이다 무맹과 유시세가 측의 연합공격대가 모두 해서 8만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진마부 측의 무사가 5만 총 13만의 무사가 맞붙게 될 정사대회전 정사대회전 이에 강호인들은 물론 전 중원인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때 무맹을 나서 진마부로 향하던 유서는 무산삼협 무산삼협의 어귀인 선창선창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한때의 흑의 복면인들에게 포위돼 어버렸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맹과 세가측의 추적에 대비하여 서너 차례나 변장을 했건만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다짜고짜 자신을 포위한 채 항복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복면 사이로 번득거리는 날카로운 안광이 모두들 무시 못할 고수들로 추측되는 50여 명의 복면인들 분명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내 놈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의 명을 받고 있기에 무림맹주의 약속을 받은 나를 공격한다는 말이냐 그런 것은 우린 알지 못하오 단지 소저를 체포하라는 명밖에 소저도 상황을 파악할 능력이 있을 터 순수히 항복하시오 흥 어림없다 내 서록 너희들의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항복할 듯 싶으냐 흐흐 경주는 싫다 하고 굳이 벌주를 들겠다면 할 수 없지 마침내 우두머리 복면인이 우수우수를 번쩍 쳐들었다 그것이 신호인 듯 그들 중 20여 명이 유선을 향해 일제히 공격에 들어갔다 그래 오너라 내 비록 여인이지만 그리 호락호락 당할성 싶으냐 유선도 검을 뽑았다 기울어져 가는 저녁 사광사광에 오색 영롱한 빛을 품어내고 있는 유선의 청혼검 청혼검 특히 그녀의 검은 황궁무고에서 나온 절세의 복엄이었다 비록 여인이었지만 그 한 몸에 남해보타함의 비전절기를 거의 습득한 데다 현무와의 동행시 그 처절했던 실전 경험까지 겪은 유선은 이 10여 명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 특히 그녀는 복엄의 날카로운 얘기를 빌었을 뿐만이 아니라 공격에 제한이 없었지만 적들은 아마 생포의 명을 받은 듯 극단의 공격은 자제하고 있었고 자칫 동료들에게 해가 미칠까봐 한정된 공격만 전개하고 있었으니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기세였다 보살은 자비를 설법했으나 동시에 악한 자에 대한 징벌도 사양하지 않았으니 사천왕의 법력이 검을 통해 실현된다 사, 천, 왕, 진, 천, 검 마치 내전이 떨어지듯 도저히 여인이 펼치는 검법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매서운 위력을 보이며 허공을 종행하는 유선의 검 너무 놀라운 그녀의 검법에 순식간에 대여섯 명의 흑이인들이 부지럽히 쓰러지고 말았다 으음, 대단하구나 미처 그녀의 무공이 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우두머리 복면인은 침음을 흘리더니 커다랗게 고함을 질렀다 일진은 물러서고 이진이 나선다 이진은 칠성 역행진을 전개해 그녀를 공격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앞서 유선을 공격했던 흑이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그들의 뒤쪽에서 다시 14명의 흑이인들이 나서 그 자리를 메꾸었는데 그들은 7명씩 기이한 진영을 갖춘 채 교대교대로 유선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었다 비록 수는 7이었지만 마치 하나가 된 듯 일제히 같은 초식을 전개하는 복면인들 이에 유선은 그들의 공격을 피해 측면으로 신영을 이동했다 그러나 왠걸 그들의 움직임은 빨랐을 뿐만 아니라 7명이 각기 1장 간격을 두고 공격하는 탓에 비록 유선의 신법이 날렵하긴 했지만 미처 그들의 공격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 중 가장 좌측에 있던 자의 건망을 피하지 못했다 채쨍 유선의 검과 그 자의 검이 허공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막 부딪혔다 검과 검이 막 부딪히는 순간 공격도 더 고깡했고 보검의 날카로움을 빌은 유선의 검은 여지없이 그의 검을 잘라버리며 그의 머리를 향해 밀려드는 것이었다 으흑 그 자는 기겁하며 눈만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빤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기에는 유선의 마음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짧은 순간 7명이 이루어진 진영은 마치 풍차처럼 돌며 유선의 배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빠른 공격 전환이었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진법 변화였다 이에 미처 수비할 시간이 없었던 유선은 그대로 허공으로 신영을 속구치며 간발의 차이로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유선의 아랫부분을 지나고 이에 막 유선이 신영을 하강하는 순간 또 다른 7명이 그녀의 하부를 점거한 채 마주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허공이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진 유선 이에 유선은 부득불 검을 크게 휘둘러 그들의 검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황 중이라 충분한 공격을 실을 수 없었고 동시에 7명의 검을 상대한 유선은 그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다시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집요한 공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니 이미 그곳에는 또 다른 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유선은 그만 눈을 질끔 감았다 도저히 그들의 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단 한순간의 자비가 그녀의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7개의 검이 그녀의 몸에 역시 7개의 구멍을 뚫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매서운 장력이 그녀를 가격했다 쾅! 우! 등으로부터 막강한 잡력이 가격된 충격의 유선은 다시 피를 한 움큼 토하였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충격으로 그녀의 몸이 좌측으로 2,3장 날아가는 바람에 칼에 박히는 비극만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연이은 충격으로 유선의 의식은 이미 가물가물해지고 잊었다 아! 형공자 당신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흐려지는 그녀의 의식 속으로 현무에 해막간 얼굴이 얼핏 비추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몸은 거칠게 땅에 박혔고 마침내 그 충격으로 혼절하고 말았다 어서 그녀에게 단약을 복용시키고 혈도를 봉쇄하라 쓰러진 그녀를 향해 우두머리 대안이 급하게 소리를 쳤지만 이미 애식을 잃은 유선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천하의 북궁소와 무맹의 간부들을 앞에 두고 전혀 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그들과 단판을 지어 무림맹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게끔 만들었던 유선 하지만 그녀는 그토록 사랑했던 현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중상을 입고 얼굴 없는 괴한들에게 붙잡힌 신세가 되고 말았으나 그 사실을 아는 자 아무도 없었다 번호 8489 개시자 윤현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16일 1256 제목 연재 천부 외경 96 사천성 사천성의 성도 성도에 자리 잡은 진마부 진마부를 향한 무맹과 유시세가의 연합 무단은 총 8로군 8로군으로 나뉘어 거침업이 진격하고 있었다 귀주 귀주와 호북 호북 협서 합서 세 개성관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미 진마부의 세력권인 관계로 진마부 지부나 마독의 마독의 무사들로부터 일부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으나 무맹과 유시세가의 총전력이 집중된 8로 무단의 위세 앞에는 그저 이란투석 이란투석에 불과했다 더욱이 그들의 핵심 무사들이 이미 진마부의 호출을 받고 사천성 일대로 차출되어 갔던 관계로 더욱 그로했다 하지만 초반에 이러한 기세에도 불구하고 용천비가 이끄는 중로 무단 중로 무단의 자리 잡은 8로 무단 지휘부는 사천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우려가 앞서기 시작했다 바로 사천성은 수많은 강과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지였기 때문이다 8로 무단의 현재 위치와 진행방향은 어떻소? 북공소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재갈우상이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신궁 화영이 이끄는 동로 무단 동로 무단은 멀리 운남을 거쳐 아미산에서 아미파와 청성파의 잔류세력과 합류한 후 진마부의 배후를 치기 위해 현재 운기고원 운기고원에 접근 중이며 풍내도객 갈천휘가 즉위하는 서로 무단은 귀주를 거쳐 내강 내강을 도하해 사천분지로 향할 계획으로 현재 귀양 귀양 지방에 이르고 있고 무조건 왕 언지황은 현재 남노무단을 이끌고 무산삼협을 지나 장강 상류를 따라 서진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면무상 이청천이 이끄는 북노무단은 대파산맥 대파산맥의 남쪽 능설로 능선로로 이동하고 있으며 검천 검천과 도객도객 그리고 상기평 장군이 이끄는 세가와 금해 위에 삼노무단 삼노무단은 각각 민강 민강과 민산산맥 민산산맥을 넘어 진마부의 북쪽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부근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마부 측은 어떠합니까 이번에는 유천학이 재갈후상에게 물어왔다 그들은 진마부로부터 50열이 떨어진 4천분지의 입구 쪽에 지휘부를 개설하였으며 주력부대가 4천분지 뿐만 아니라 낙상과 내강 등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십 개의 별동부대를 편성협곡과 분지 등으로 흩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피리 매복전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책은 이미 각 무단에서는 정해무사 각 일천식으로 별동대가 편성되어 비밀리 진행경로를 우회하여 매복대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무단들은 수시로 행로를 변경하여 적들이 우리 측의 진행경로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궁소와 유천학의 얼굴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역시 천하인회 천하인회 중에 1인이었던 것이다 문득 북궁소가 생각났다는 듯 다시 물어왔다 흑천음 얼지동은 제간우상의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미 보고드렸듯이 신풍공자 북궁이가 이끄는 청년영웅당과 각 무단에서 차출한 5천명의 무사들은 동로 무단의 난방을 진행 중이며 이미 아미산의 남부를 통과하여 목표지인 공우산 공우산에 접근 중이란 보고입니다 그들만으로 가능할까 기습이 성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전투는 가장 먼저 전개되도록 되어 있으니 만약에 경우 화영의 동로 무단이 집마부 배후를 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그들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미 화단주에게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결점만 남아있군 비로소 북궁소와 유천학의 얼굴에서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전략이라면 본래 무맹칭만 하더라도 집마부보다 우세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유시세가와 삼만금이 위까지 가세했으니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던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